아 안들어갔네 배터리가 안들어간다 왜 안아 게이지 50분 넘겨서 50! 오! 잘 감겼다 너무 약하게 져서 조금 세게 어! 개복음이 그거 보셨어요? 뭐요? 그 보내주신거 은연진분들이 뭐 점수제? 아니 점수제랑 그 이제 누가 어디 들어가는지 적으라고 보내주시오 너 나 제대로 안봤는데 한번 봐야되겠다 잠깐만 그거 보니까 그거던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때는 피린이 1대1 나가는 사람은 한번밖에 못나가는걸로 봤었는데 두번 나갈 수 있는 그저로 바뀌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 왜 참버님은 2대2는 안하고싶으실려나 1대2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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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는 정해져있네 네 순서는 정해져있어요 아하 몇점 줄건가 몇점을 내고 할건지까지 전부 다 정해져있네 총합이 1000점이어야 된다고? 아 뭐야? 고인물에다가 900 800점 몰아넣고 나머지 50점씩 하면 되는거 아닌가? 누구한테 800점 몰아요? 부담한건 대박인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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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점? 김성태 800점 주고 새가슨인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 김성태 800점 줘서 부담주고 우리 50점씩 하면 될거 같은데 가슴 소멸하겠는데 괜찮았나? 아 근데 에어컨이 오면 괜찮아요 안올거 같은데 에어컨이 와야돼 가을이나 돼야돼 그렇게 늦는다고요? 오잉 말도 안되 가을이면 여건 필요없을텐데 요런신대면 안올거 같은데 그니까요 아 근데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도현님이랑 계속 피파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늦게 잤다고 음 음 우리가 불렀을땐 안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하하하하 아 하하 저 전술 바꾸 바꿔주신거에 맞춰가서 날두를 빼고 바람 넣었어요 어? 날두를 빼고 바람을 넣었다고요? 네 그 수비에 한 명 더 넣어야겠더라구요 어? 음 네? 날두를 빼고 음? 잠깐만 한번 봐야되겠는데 어디있지? 리오네로? 아보니요 아 아 날두를 내렸다고? 네 날두를 빼버리고 벤제마 탑을 하고 음 좋은데? 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조금 수월해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응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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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응 완전 좋아 양쪽 애들이 올려주고 잠깐만 비니시오스 좀 봐야되겠다 오 정발로 딱 넣어놨네 바람도 괜찮지 바람도 괜찮지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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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날두 팔고 날두 팔리면 호날두 넣어볼까 근데 뭐지 아 이제 이제 오신다네요 예스 아 5분만 더 넣어주시는 너 더 넣어주시는 너 더 넣어주시는 응 역시 참봉님은 오셨나? 그러니까 안 오시네 모르시는 거 아닌가? 참봉이가 안 오시네 어제도 또 중간에 그냥 가셨거든요 얘기하다가 당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당근님이랑 조금 얘기하고 있다가 언제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던데 술 먹었을 때 도망치는 전형적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술 먹다가 맨날 도망가 네 근데 두 번 연속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 ㅋㅋㅋㅋ 그러니까 아 지금 피파 중이시라고 사모님 어 왜 안 들어오시지 알라바 수미에 여기서 좀 더 빠른 애 쓰자고 이거 이거보다 더 빠른 애가 어딨어 저는 토니클리스 바꾸고 싶다, 21로 바꾸고 얘를 22인가? 아 지금 개피곤해 지금 애들 재우는데 안 자가지고 나도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 나 훈련해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잔다고 잤는데 잠 잘 못 잤죠? 원래 그런 날은 잠 잘 못 자요 개피곤해 나 낮에는 약간 쌩쌩한데 저녁만 되면은 자는 시간이라 이게 한 9시 10시가 그거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근데 밤낮에 브릿지 쪽으로 바꿔버리면 또 안 돼요 그치 그치 또 갑자기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 저는 좀 엄청 꾸준히 자는 시간이 한 2시간씩 바뀌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뭔가 밤낮에 바꿨는데 점점 또 자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되고 5시가 되고 그러다가 아침 7시 되고 계속 돌아서 나중에는 다시 저녁에 8시에 자고 이렇게?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잘 때가 점심 넘어서 한 2시쯤 자거든요 대회 맞춤 딱 고개 맞춰서 이제 만들어놔야 되겠네 아 아 아 아 아 마침 조련 빼는 거 아닌가? 철면수 씨님한테? 뭐래? 늦는다고 괜찮아요? 보시겠죠? 음영 같이 올라가면 되겠죠? 응 9시에 모여서 연습 중이시더라구 제가 가서 한 번만 얘기하고 올게 앙축의 말 맞았지? 저희 팀 화장실 가시고 그러셔가지고 형님들 괜찮아 우리도 이제 끝났어 한 5분만 주시면 안될까요? 왜 이렇게 죄졌어 왜 그래 겸손해 그게 아니고요 저 지금 애들 재우느라 제가 자다 와가지고 지금 밤보고 해요 지금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았어? 애기들 다 자? 아니요 안 자는데 그냥 왔어 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진지하게 스크림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네가 뭐 애기들 보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 뭐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형 그런 말 하시면 안돼요 저 형 왜? 그 다 중요한 거라 그러고 왔어요 오케이 아 이거 뭐 중요해 아 집안에는 중요한 거라고 하 다 다 다 다 맥겨놓고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형님 아 중요하지 중요해 네 오고야 기억해라 지금은 밤이다 그러니까 아 아까 전에 철수 형 완전 안된... 아 철수 형 전술 바꾸셨죠? 아 많이 안 바꿨어요 우리 일단 나가 있고 우선 수비 폭만 4 이하로 내리세요 형님 그건 바꿨어요 아 그럼 이따 뵙게요 이님 우선 혼자 계셔가지고 저기 갔다올게요 이리와? 네 네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와? 왜 이렇게 안와? 5분 지났다 약속 약속식... 약속식은 이렇게 안 지키는 친구들이 아닌데 에? 얌얌님이요? 다 익숙하다고 하시는데? 어? 얌얌이 넣는 게? 응 아 저거 얍수터 때문에 저거 화장실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너를 꺼야겠다 아니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는 딱 맞추니까 딱 그거는 괜찮은데 창봉시치가 왜 연락도 없고 창봉시치 피파중이라는데 왜 연락이... 혹시 창봉시치 귓말 보낼 수 있어? 아 네네네 창봉시치 귓말 보내서 야 빨리 와 그래 귓말 아 귓말? 아 피파했어? 피파했어 근데 귓말 잘 안보이다 누가 걸려버리네 오케이 알라봐 누가 알라봐 바꾸라 그랬어 이렇게 좀 내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깔아앉아서 미안해요 내로짱 아니 아니에요 어찌한데요 지금 누워있다 와가지고 애 재우느라 지금 엉덩이 한 4만 번 지금 토닥토닥 하다 와서 팔 지금 아프고 막 목소리 쉬고 지금 장난 4만 번이요? 자질 않아 기계 같은 거 있어야 돼 그 애들 재울 때 엉덩이 토닥토닥 하고 엉덩이 침을 토닥토닥 해주면 자요? 완전 잘 자는데 아 아까 전에 낮잠을 3시간이나 자가지고 안잠 아니 3시간이 너무 오래 잠나 3시간 자면 풀참 풀침을 해가지고 잠을 안자 아 자 좀 자 계속 이러는데 안자 그래서 목 다 쉬고 지금 전 자라고 옆에 있어지면 못자겠더라구요 이게 이제 아 그러면 그냥 나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게 좋아서 잠을 못자요 뭐지 그건? 새로운 방식인데? 새로운 방식인데? 그래서 냅둬줘야지 자요 아 혼자서? 네 그런가 이제 아 근데 토닥토닥 엉덩이 토닥토닥 하고 엄마가 안해줘봐서 잘 자는지 몰라 독립적으로 잘 자랐는데? 좋은데? 아 독립적으로 응 책만 주면 알아서 한 페이지 읽다가 자요 오 공부는 공부는 한 페이지 읽다가 자면은 그럼 공부는 오 오 그건 학원 학원을 따로 가서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나 이거 또 반포고 돼가지고 앞으로만 진행하네요 뒤로 한 번씩 빼야지 길이 안보여 길이 안보여 밤에는 진짜 웃겨 같은 게임인데 밤에는 길이 안보여 응? 그니까 제가 낮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전대말을 어 아 시청자들한테 다같이 말하는거 아 다같이 말하는거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오 밤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도 안 보이네 길이 이게 큰일났네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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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내가 다 이기는데 진짜 낮에는 내가 내가 얍얍이도 이기고 뭐 도연이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철수영도 이기고 근데 밤송인데 저녁에 아 점심때부터 대회가 있을 때 거의 없지 않나요? 그쵸 아 아예 없지 아예 네 아예 없어 음 아예 없어 나이스 가는거죠 야 이 씨 컴퓨터로 게임하는데 무슨 야맹증이여 막한 야맹증 뭔지 모르지 빛이 많이 없을 때 빛 수집이 안되는거에요 눈알이 동공이 많이 안열려서 뭔 야맹증 밤 되면 안보이냐 알람 맞춰놓고 네 역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샤우트 하하 하하 내가 왠지 개웃기 뭐라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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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셨다 오셨다 오셨다 찬뽕시치 왜 안와? 썬떼시치 오셨다 기꺼에는 안 들어오셨다 썬떼시치 왜 안와? 썬떼시치 반성 키셨는데요? 장이 좀 안좋은거 같애 맨날 준비할때마다 화장실 타령하는거 보고 맨날 잔조림 드셔서 그런거 아니에요? 짠거 드셔서 짠걸 먹으니까 짜와가지고 화려 몇개 안드시네 짠거 드시면 장 안좋지 이거 이거 산거에요 짠거가 아니라 짠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음성 연결되던데 싫어 안녕하세요 왓섭 성도기 사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요 너 오늘도 45도에 김성태 되는거야? 사우디 성태 되는거야? 아니요 살라 그랬는데 집 베란다 뒤져보니까 있더라구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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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가지고 날개 뜯은 다음에 얼른 물 찌끄리고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안들려 전혀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게 소리 혹시 들어가? 안들어가 안들어 안들어가? 아 그러면 괜찮아 개세게 틀어 그냥 머리 휘날릴 때까지 그러면은 진짜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 약간 나는 소리 나 나는 지금 내가 머리 휘날릴 정도로 틀어놨는데 안나요 솟구기 틀었어? 어 나 뒤에다가 약간 내거 의자 메쉬 재질이잖아 구멍 뚫린거 아니요 형 지금은 형 목소리 때문에 아예 안들려 아 그래서? 들어볼게 들어봐 리슨 안들려 안들려 어? 들려? 숨어주세요? 숨어주세요? 이게 들려? 아 진짜 내로짱 때문에 줄여야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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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짝 해서 어? 필요 아니 아니 저렇게 뒤에다가 해놔가지고 등이 구멍난 데 바람 나오니까 약간 자동차에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 어? 아닌가? 진짜 안들리는데? 네 에어컨 소리인가? 본인 소린데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지? 아 내꺼다 내로짱 본인 소린데 착각하는 거 아니지? 제컵이다 내로짱 나빴네 나한테 뒤집어 씌울라 그랬네 계속 잡아 아 계속 게임하면서 이랬을 거냐 아 아 개먹었지 아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되는데 아 저 새끼 막 이러면서 건풍기 형 틀어도 될 거 같아 그치 솔직히 아니 내로짱만 참으면 돼 내로짱만 엠지라 다른 사람은 안들려 아니 솔직히 솔직히 더 뒤지겠는데 알파노 아니 더 더 더 더 더 겨 다 젖어 안돼 솔직히 엠지들만 참으면 돼요 아 다 요즘 뭐만 하면 엠지를 진짜 아니 맞잖아 우린 안들리다니까 왜 아니야 내로짱은 엠지 아니지 내로짱은 일본쪽 세대지 일본에서는 엠지세대 뭐야 엠지 아니에요? 일본은 뭐라그래 일본은 뭐라그래 일본은 요즘 세대보고 뭐래 알파벳으로 분리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세대 안 나온 아니 그 재팬타운 출신 유니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재팬타운 떠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재팬타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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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짱 혹시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혹시 그 그 아니 그 은바페처럼 엠지도 약간 발음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뭐 엠지 그러나? 아 엠젯도라고 하긴 해요 엠젯도? 아 진짜? 엠젯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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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자 들어가면 다 엠이에요 아 아 그러면 벤제마는 뭐야 벤 벤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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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제마 벤제마 잠깐만 안돼 아 그래 엠자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벤커면 뭐야 벤커 에무 이렇게나? 벤커무 아니 그것도 밭질이잖아요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아 그러면 괜찮아 그냥 완전 그냥 그 진짜 엠자 은바페처럼 약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들 저리끼리 만담 떠는 건 좋은데 아니 창봉시티가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상대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창봉시티가 안 왔다니까 내가 가서 얘기했어 한 5분 늦는다고 아니 5분 지났는 거 같은데 5분 지났는 거 같은데 15분 지났는 거 같은데 창봉시티 어디 갔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한 판 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한 판 더 하고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한 판 더 끝났으니까 한 판 더 하고 있으시라고 내가 말을 어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창봉시티 일단 물어봐요 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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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니네 뭔지 오냐 말씀 답답 안 하셨으니까 한번 일단 먼저 물어보자 어 창봉시티 디스코드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창봉시티 방금 저 방송 켜가지고 함께 돌리고 있었어요 아 들어와서 돌려야죠 귀엽다고 쉬었던 거야 지금 아니 나는 또 저기 5분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5분 지났잖아요 지금 뭐 시기한 거냐고 진짜 지금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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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우리 왔다고 얘기하자요 철수형 철수형 내로 올라갑시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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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형 이유 우리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어 됐어 됐어 오면 된거야 맞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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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얌얍이 얌얍이가 늦었나요? 얌얍이가 또 늦었나요? 네 어? 11시에 9시부터 기다리는데 아 얌얍이 있는 뭐지 뭐 아니에요 화장실을 20분이나 갔다 오니까 20분 늦는다고 그러지 5분만요 이래놓고 20분 늦으면 점수인 줄 알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제가 제가 늦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너 얘기하셨네 알아요 누구 탓을 하려고 5분 쌀라고 그랬는데 제가 20분 양이 많았나보네 아 아니 뭐 먹는건 없는데 어째 맨날 그래 이야기가 굉장히 딥하네요 여기 어제 맛있는거 어제 맛있는거 먹고 장이 안좋은가봐 뭐 먹었는데 동키치킨 아 확실히 동키치킨을 아니 동키치킨을 이제 안먹죠 저 이제 저 몸 생각해야지 장어두밥 장어두밥 장어먹어? 키스마음식 그 저거 먹었나보다 가짜 장어먹어가지고 아니 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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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비우는거 같아 초대받을게요 네네 제가 초대했어요 제가 다 초대했어요 오늘 대진표 나온거 보셨죠? 어 근데 대진표 혹시 강군행님이 대진표 보시면서 지금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그 영상처럼 행님 영상처럼 실시간으로 한번 설명 한번만 그래 좋다 의중아 아니 딕션까지? 아니 대진표 아니 대진표 다 나온 대로잖아 1대1 2대2 1대2 2대2 아니 봐도 몰라요 저희 능지 딸러가지고 멈추지마 진짜 형님이 설명해지면 한번에 니가 돈 줘야되는거 아냐 이거 아니 그 공지사항 다 있어 디스코드 공지사항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할게요 귀찮은거 한번만 참아주시면 나와있잖아 그 제가 초대 못보낸 분들은 아이디 몰라서 못보냈어요 아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우리 팀은 제가 보낼게요 아니 우리 형님이 진짜 그 설명 기껄나게 해주시니까 그냥 내가 동영상을 지금 틀까? 아 아니 아니 좀 서운하긴 하네 아 삐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아니 뭐 어쩌라고 서운한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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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면 놀릴라고 아 이 남자들끼가 삐져가지고 어이 퇴 이 새끼야 아니 아니 형 침뱉이 형님 무슨 아니 아니 삐지고 있으니까 아 뚱싸다 20분 늦어놓고 삐지니까 아니 형님이 사람 삐졌다고 얼굴에다가 침을 어? 아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형님 근데 되게 침 뱉는 것도 되게 되게 서구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괜찮지 요새 침 뱉는게 되세요? 어 약간 개 개쿨하고 우리 팀은 마지막 날 5라운드 이튿날 5라운드 결승 직전에 1대1 하네 그게 1대1이야 고인물 디스코드 스파클의 공지사항 누르면 나와 우리 첫 번째 개막전 너무 작은데? 누르고 브라우저로 열기하면 크게 보여 한 번 더 누르면 더 크게 보여요 아 그래? 브라우저 누른 다음에 화면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뭐예요 엠제트 아닌 사람들은 대진표도 나왔고 여기 엔트리 넣은 다음에 이제 그거 대출하면 돼요 8월 4일까지 그럼 우리 팀은 이거 3일인가? 우리 상의해야지 이거 그냥 한 명한테 600점 몰빵한 다음에 나머지 50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100 아마 최소 100이고 그 다음 50씩 올라가는 걸 거야 근데 이게 최소 100이구나 단판인데 한 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 한 판 한 판 한 매치 한 매치 그러면 누가 나올지는 정하 상대가 누가 나올지 예측을 해서 머리 잘 써야지 성태야 너 도현이한테 8대1로 줬다네 너 사람 새끼냐 진짜 접은 거 아니에요? order 총 10 pewn모 아니 وجè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형님 당부모 형님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1승팔패를 그날 컨디션 안 좋은 감기를 하였다고?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많다 오해하더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형님 당구쟁님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승 8패를 했다고? 그 날 컨디션 안조은다보다 1승 8패가 더 그래? 1승 8패는 그냥 실력인데? 어제 컨디션이 진짜 8판동안 안조었나 보지 아니 1승 8패 했다고 1대1 1대1이 아니에요? 8대1이 아니라? 저 터지지는 않았고 박빙이었어요 근데 뭐가 박빙인데gpl 1 오keshando 해 볼까요? 1뒤에부터 해 봅시다 어 야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1대1대1을 계속 다 하고 그 다음에 2대2 다 하고 그러고서 뭐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 해봅시다 시간되면 어 우리 시험 많으니까 어 전 시간 많아요 근데 찰수 형님의 그러면은 오늘 그 매치를 그렇게 해보고 그 시간 많으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서로 연습 한번 해보고 어 그치 그치 남아가지고 이제 뭐 하신 분들은 다 하고 이렇게 우리 다 있죠 우리 팀은 다 있고 창봉이 형 지금 진짜 어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고 응 창봉이요 창봉이요 왜왜왜 바쁘신 losses 새벽 3시만 되면 쓱 없어진 건데 아니 창봉 창봉 씨를 잘 봐야 되는게 말 없이 그냥 상해줘요 아 올해는 왜 올해는 뭐지 어제 나 보자가 기존에 내가 졸고 있는 거에요 어제 전부하시던데요? 창봉님 아 그래서 그냥 갔죠 아 말이죠 아니 근데 나도 귀가 아파 생각보다 이게 피곤함을 느끼다 아니 그 정건 아니다 진짜 네 네 아 근데 얍 얍이가 말이 많긴 해 아 진짜 많아 쟤랑 얘기하다가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쟤 거의 마구간이라니까? 아니 아니 단독님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슥 하고 안고 없어졌어요 진짜 아니 굳이 밤샌 게 아니라 그때 원래 주무셔서 못하셨죠 아니 어제는 덜 했어요 어제는 덜 했어요 남녀비 또 삐졌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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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까지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1대1부터 한 번 해보죠 우리 1대1부터 한 번 해보죠 네 어떻게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먼저 나오죠 중수 한 번 해 가자 감사합니다 중수야 가자 야 누가 할래? 개먹어야 야냐비야 들어와 첫 화부터 너무 형 형 형 형 형 아니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를 때 내가 해야 돼 어어어 반대 반대 내가 시간이 1분이라도 내가 빠를 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조금씩 뒤로 갈수록 점점 기량이 최악이네 물리적이야 아주 흘러진 반복어 나 진지하게 해요 나 아까는 또 3초 전 반복어 10초야 해봐 10초니까? 날짜 바뀌기 전 반복어 1억 10억 나오 날짜봐 10초 다 10초에 전가후로 나뉘어요 아니 개봉은 33조인데 12시 전가후로 나뉘어요 33조인데 난 아무도 안올랐어요 장난 아닌가요? 또 올랐어? 또 올랐어? 또 올랐어? 매일 1조씩 조금 빈살만이야? 빈살만도 하루에 1조씩 빈살만도 33조 없지 아우 귀하다 다 국부펀드에 들어가야지 아우 귀하다 맞춤으냐 지금 약간 3땡이야 야 니네 1대1 보고가 나와? 뭐 아니고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도 몰라 아직 우리도 우주기가 나갈 수도 있어 3땡이면 최고지 3,7땡잡이도 없으니까 뭐야 이거 설정이 바뀌었나? 응? 나이스 아 손툰기 소리 들린다 어? 나... 난가? 아 손자리 샀나보네 아 손자리 샀나보네 혼자 있을 때만 응 그게 뭐야 뭐야 자 이번판 종수와 장수 종수와 장수팀 어.. 지금 그.. 오오오오오오 거짓 어엏? 뭐야 어디갔어 아니 이걸 왜 못받아 아 거거같지 아 이 형님 뒤 터는 솜씨가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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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올려 꼴대 안에서 막았다 연습이니까 연습인데 이겨야 기대가 살아 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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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밤에는 힘들다 땅콩이 잘한다 나이스 우리팀 응원도 있어 우리팀 응원도 있어 잠깐만 이게 아카나 멘탈이 나가고 있었구만 맞아 맞아 대회 형 여기 팀 왜 이렇게 붓네 대회팀은 서숭같은거 붓네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물고 게임 이길라고 이해물고 게임 지면 우는데 파운데이션 냄새나는데 파운데이션 냄새나는데 왜 이렇게 화기애애애애애 어허 이거 약간 약간 어 약간 부수고 싶네 백화점 1층 냄새나는데 백화점 1층 냄새나는데 백화점 1층 냄새래 아 오비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우리 쪽은 약간 체육관 냄새나는데 약간 헬스장 같은 냄새나는데 다 막 미친듯이 연습만 해가지고 어 우리는 진짜 야 우리는 진짜 이해물고 게임 이길라고 봐 우리 약간 세질 냄새나는데 우승후보자랑 우승후보 어차피 우승은 어 바벨 냄새 나이스 패스 좋다 어 오 あ 아 아 잠깐만 5라운드 5라운드면은 몇시야 하는거야 이거 아 8시 스타트니까 5라운드면은 아냐 3라운드하고 천날 3라운드 두번째날 2라운드하고 결승 쟤쟤 나는 낮쩌바미 아니 다 이겨라 철수형이 낮쩌바미 스타일이었구나 아 나 속 안좋아 아 어떡해 그럴거같이 보여요 형 아니 아니 말씀을 안하셔도 철수형 스테미너 보거형은 형 데리고 안해도 되니까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어차피 스크림이어서 가볍게 하잖아 아 그쵸 방송해야지 그치 나도 먹고살아야지 이거 먹고살려고 하는건데 길 막는거야? 아 형 근데 방송만 지금 아니 무슨 내가 형을 형도 나이값을 쌀고 너 나 책임진거 아니라면 그런 말하면 뭐해 와 이거 지는판이야 아 지는판이야 아니 지는판이야 정해졌어 이거 오시치형이 이거 지는판으로 어? 아니 답이 없는지 이 스코어 맞아요 아니 그 저 지금은 밤이니까 아니 형님 뭐 밤 되면 아이큐 올라가는 뭐 그런거 있어요 나는 떨어지는거 같은데 약간 아이큐로 낮에는 분명 털었는 걱정하고 기우였다고 했잖아 내가 아니 아침에 분명히 내가 두번이나 이겼는데 철수형 두번이나 2대0에 3대1에 2대0에 수루메탈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 크로스만 했는데 너 철수형한테 크로스만 했다고? 아니 그니까 지금 수루메탈에 방금 보니까 우리가 우물왕 개구리였던거 아니 아니 내가 못 배웠어 나 지금 크로스 배워가지고 아니야 크로스도 좋아 형 크로스도 좋아 좋아 너 너 팀장인데 정보력 없냐 진짜? 김성태 아니 나는 이게 내가 착각 아니 어제 나 없는데 다 울었다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어제 이겼어요 저희 정신 차려는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런식으로 외국을 시켜 안 울었어? 나 또 울렸어 나 또 울렸어 나 또 울렸어 또 뭐라고 했어 압냐비가? 울린것도 창봉이 형이 울렸어요 와 진짜 진짜 아니 뭔 아니 이런식으로 울려 아니 아니 진짜 얘기를 해 왜 말을 안해줘 내가 담근다 담근다 은근히 슬슬 담는다 내가 이걸 왜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뭐 같은 팀 울리고 지는 삐지고 아니 말 많이 해서 울렸나? 아하하하하하 안 울린다고요 형 말을 많이 해서 울린건 뭐지? 아하하하 시끄러워서 안 났다고 피 안 났다고 이비누과 예약해야지 중위형 중위형 아니 아니 처방전 때 내가 내준다니까 아우 진짜 안들어가는 판이다 진짜 안들어간다 아 누가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성태야 성태야 그ump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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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덩이라구 내가 내가 너의 그 나이스 나왜 내가 내가 너를 지금 이거 어까라니까 이거 안들어 아니 진짜 제발 아니 아니 이렇게 진다고? 아니 진짜 형 창봉이 형 실망해 아니 근데 나 원래 조치키에서 꼴찌여서 너랑 팀인건데 뭘 실망을 해 니가 왜 꼴찌야 아니 형이 낮에 이겼다고 그러고 그럼 기대를 왜 시키는데 아니 낮에는 내가 왜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또 울어 내가 울고싶다 그냥 우리 팀 크로스 원틀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야 형 보거야 울어 울어 아니 어제 당군형이랑 1대1이니까 보거형이랑 했으니까 내가 당군형이랑 해볼까 그러면 그래 너랑 해보자 어제 승부 못냈으니까 마지막에 그래 아니 크로스 원틀 아닌거 보여줄게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가끔 들어가더라고 어? 저걸 왜 만져? 모르고 한거에요?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픽셀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가끔 들어가더라고 아니 FD 삑 난게 아니라 형 칩슈 신고를 안걸러? 칩슈? 그런슛 없어 저거 100% 삑이요 우리팀 끼리만 얘기해요 아니 꽤 쓸데 100% 삑 와 진짜 형 살살해요 형 진짜 형님 선수는 지켜주세요 이거 끝나도 다 다음거 정기 뛰어야 되니까요 형님 다리는 붙여주세요 형님 아니 다리 다 떨어져 나가겄어요 벌레처럼 야 성태야 칠축? 어? 성태야 너만 믿는다 아니 아니 그럴건스러는데 생각할게 아니 연습이잖아 연습 성태야 연습이야 연습이야 성태야 또 문 닫아 먹어 성태야 성태야 오늘 이 오늘 이 밤에 그 영양중에 오늘이 최고니까 지금 잘 봐놔 이게 나의 맥시멈이다 아니 형 이거보다 훨씬 잘하잖아 이게 반복어의 맥시멈이니까 잘 봐놔 아니 형이 스크림하면서 점점 근들감이 빠지고 있네 우리가 형의 한계를 한두를 정하지마 다시 아니라고 이보다 더 잘한다고 고은 이렇게 한 번 해서 때리는 거 그래요 잘 쳤는데 안 되는 판이라니까 안 들어가 근데 배고픽이 좀 심하게 좀 배고픽이 좀 심하게 저 어떻게 5급이 하냐 저게 안 되는 판이기도 하잖아요 야 이거야 돼! 역시 역시 3번 역시 팀장님 오케이 오케이 혹시 윤희씨 내 이름이 뭔지는 알죠? 뭐였지? 반면수씨르님 반면수씨르님 반면도사요? 반면도사 철면수씨 이거 물어봐야 돼 윤희씨야 저희가 발음 가지고 웃는 게 귀여워서 웃는 거지 막 비웃는 거 아니니까 오해 ㄴ? 아 그건 알죠 기분 안 나쁘지? 마음껏 웃어도 되지 오히려 좋지? 나 기뻐 나 기뻐요 솜태 왜 이렇게 스위트해 갑자기? 그러면은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안 돼요? 저 모든 사람이 뭐요? 철면수씨르 잔면수씨르님 아 귀여워 뭐? 젊면수씨르님 뭐라고? 젊면수씨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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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본 분이세요? 원산지가 이제 일본 원산지가 뭐야 원산지가 원산지가 수산소리냐 아 유니콘이니까 말이니까 아니 종족이 이제 종족이 유니콘이야 원산지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내산이셔 내산 뭐라고요 나는 나는 원산지 국내산 아니 형은 사람이잖아 아 맞다 아니 칸나님은 용족이던데 종족값이 이분은 말인거지 말 유니콘이야 유니콘이니까 너도 너도 저거잖아 채소, 감자 아니 형님 아 이렇게 베스트볼 아니 베스트볼 이렇게 멋있는 감자가 어딨어요 형님 이번 대회 끝나면 조축해 와야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니 서로 쑤심해 봐 여기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우리 같이 같이 확인해 주네 야 무슨 말이야 야 너 네루짱 삐져 그러면 아 네루짱 인사해요 여기 동양사람 여기하고 형태야 우리 스크롤 해놓은거야 너 진짜 너무 슬트해 아 눈이 참 남냠이 지금 술래소에서 파는 소심한 감자야 아니 신나셨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도 심심하잖아요 우리끼리만 너무 얘기하는 거 같아서 너 혼자 신났어 그니까 그니까 형님 클럽팀인데 괜찮아요 단곤형 아 클럽팀으로 하실래요 아 클럽팀이야 아 대회용 아 대회용 나만 말하는 거 같아서 와 뭐야 급여 터트렸구나 미쳤다 이미 준비했지 우리 아 그러네 급여 터진 팀이구나 아 나도 급여 터트린거 아 우리도 할거 아니 무슨 아 나 나 나 나 해놨는데 나 모그쿠처 해놨는데 준비 안 해놨어 나 원래 갖고 있었던거야 산 것도 아니야 아 아 자 당구 화이팅 야 성태야 알지 수루메타다 어 그러네 이거 채소 대결이네 당근 대 감자 얘 당근 아 당근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저 수루문행거 내는거니까 집중할게요 야 야 야 성태야 너가 말을 안하니까 고막이 개편해 고막이 개편해 아니 이게 고막이 쉬는 느낌이 나 야 뭔데 아니요 야 성태야 뭐해 나 집중할게 나 집중할게 나 집중할게 나 뭐라 대답해야 되는지 생각했잖아요 성태야 뭐하자고 피는 이그를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삐져야 될지 삐져야 될지 화내야 될지 고민했잖아요 아 감정이 결정이 안돼 지금 아니 형이 물어보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은 구분이 잘 되네 맞잖아 빨간색 파란색은 구분이 잘 돼 너무 좋네 이거 눈에 그치 채소할게 약간 파란색 울트라 립본같지 어 그걸도 모르겠다 오 왔다 왔다 와 아 드맨 이거 발 좀 뻗지 예예예 아 성태야 좀 적극적으로 하자 어 형 또 형 말에 대꾸하려고 생각했어요 어 아니 램파드가 너무 놀아 램파드만 움직여 램파드 무슨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말하면서 잘 만나더니 오늘 긴장했나봐 긴장되죠 형 아니 너는 말할때 더 잘하니까 그냥 말을 하면 안돼 와 이러면서 어떻게 돼 이게 돼? 어 왜 그러게 그치 패스는 왜 이렇게 짧게 했지? 와 이게 두 명한테 안가네 방금은 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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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아 W 어 스윗포테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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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다 저 쥐고 있으니까 저 좀 집중 좀 할게요 스윗포테이토면 고구마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포테이토는 감자잖아 오 근데 스윗포테이토는 고구 overall 아 그러네 제가 종족 변신을 했네 종족변신 오 является 오 grad다 빠르다 에스 제 때 왜 안나가냐 개지올라갔는데 폼이밖에 없 아니요 아이 주가 없잖아 뺏기잖아 종현 빠진다고 잔주를 뺏기니까 그러지 앗 그냥 고구마잖아 어 그러네? 쟤가 종족변신을 했네? 종족변신 신나있어? 구황장물쓰 빠르다 빠르다 쟤테이 왜 안나가냐? 게이지 올라갔는데 폼이 밖에 없 아니요? 아니 줄 데가 없잖아 뺏기잖아 정현 나도 뺏길 순 없지 단군 형님이 부산에서 뭐 듣고 오셨네 뭐 공부하고 오셨네 피즈 원챔충이에요? 쟤가 엄청 잘 부르시네 아니 피씨방에서 간모 돌리시더라 쟤? 저도 봤어요 그거 피즈 좀 하셨어 무지국수 잘 마시네 쟤가 왜이렇게 잘 부르냐 뭐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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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몸 그만 때려 하하하하 가자 아 편안하다 가자 가자 와 와 이게 뭐야? 와 제발 말 두맨 그만 훔쳐봐 아니 근데 이거는 꼴대 맞은게 운이 좋은거야 안들어가는거야 성태야 이거 안되는 판인거 같다 아까 나처럼 아 진짜 미치겄네 아까 나처럼 똑같은 판이야 안되는 판 보정판 있지? 정무시티 형이 정해놓은거 그냥 지는 판인거야 너무 뒷끝에 나오는게 이기는 판인가봐 이기는 판인가봐 열심히 하자 성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지는 판 맞아 내가 그냥 그걸 깬거야 또 잘난척 잘난척이 아니라 팩트야 또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 아니 방금 전에 잘 올리긴 했어 그럼 한번만 더 해보자 증명해야되니까 어까를 내가 깬거야 어까를 한번만 더 깨자고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개혁가네 야 저기 앞에 수비 야 수비 서있었는데 재테에스 어 수비 서있었는데 재테에스 안써 원래 슈퍼 개혁가 온 아니 수비가 3명이 있는데 발만 6개인데 곤충 거의 곤충급 어어 야 나가라 그냥 너무 길게 저는 유니시크 크로스 그치 유니시크 크로스 성태야 유니 되게 날카로우신가보네 살살 유니시크라고 하면 여긴가 아니 아니야 칭찬이야 칭찬 유니 유니시크 나이스 나이스 유니시크 크로스 유니가 막 잘해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근데 당군형이 안정감은 있죠 뭔가 차분하게 살아있어 응 당군형은 절대 위험한걸 안해 아니 근데 이 형이 옛날에 얌얌이도 잡고 칸도 잡고 나도 잡고 다 잡고 1등 하시는 분이라 대회 1등 하셨잖아 그때 상금 200만원인가 300만원이었는데 다 가져갔잖아 우리 꼬치 하나도 안쫌잖아 아우 날카로우 뭔가 이상한데 어때요 유니님 설배님 든든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자 우리 창봉시체하고 내루짱 지금 이거 경기 보지 말고 나가서 손부세요 이거 보아도 내가 왔을때 눈이 올라갈게 전혀 없습니다 나가서 공격원 한판 돌리고 들어오세요 어 이거 체육관배타가 아예 안돼 어 이거 체육관배타가 아예 안돼 어 가서 밥에 한번씩 껴가지고 웜업 한번 아니 우리 이러면서 우리 금들갔던거에요? 아니 두 분은 잘해요 두 분 하는거 다 맞는데 진짜 잘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밤이라 그래요 나는 항상 얘기했어 내가 잘한다고 말한적 없어 난 우리 팀 진짜 잘 뽑았다고 말했지 우리 팀 진짜 잘 뽑았다고 했지 난 내가 잘한다고 한적 없어 우리 팀 잘 뽑았다 우리 팀 잘 뽑았다 우리 팀 잘 뽑았다 자 그건 진짜 근들갑이다 너 입 조심해라 좀 성태야 저쪽팀이 우승권이긴 해 우승후보지 사실 아니 아까전에 진짜 카톡방에서 내가 경악을 한게 철수형님이 갑자기 아 뭐 열심히 하지만 철면수심에 용돈벌이 대회라고 딱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이길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와 자신감 진짜 장난 아냐 아 나는 자신 뒤에도 자신있지 와 이거야 오 바로 왜 안뽑지 손님이 여기 했는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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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게 돌려도 돼요 오오 명쟁력있죠 그리고 살짝 멈추고 패스 그리고 공간있는대로 그리고 패스 와 아 아 아 이거는 0.5골 주자 그런건 없어요 형님 앞에 없는 없는거 없는거 나도 알지 안으로 유도도 아니고 유효 이런거 안됩니다 형님 아 진짜 와 진짜 완전 갖고 논다 진짜 남자 싹 난다 왕따 놀이 하냐고 아 아 아 아 아 나는 8대 1야 그래서 도연이가 진짜 잘해준 줄 알았거든 성태가 아 성태 너 어차피 연습 그만해 너 잠좀 자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니 김성태 너 방 온도 몇 도야 잘해 네 얌얍이 말을 잃었어 방 온도 몇 도냐고 방 온도 몇 도냐고 못들어 못들어 얌얍이가 말이 많으면 게임을 이겨주면 되는구만 조용해지네 아 항상 그랬잖아 형님 근데 그건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캠 올라가고 끝나고 캠 이렇게 올라가고 연기 틀나고 예 예 연기 계속 나고 무슨 그치 그치 공장 불난것처럼 막 계속 연기만 나고 그치 그치 후해가지고 파온 계속 만들고 아이쿠 나이스 아 까비 좋아 아 니얼할거야 아 니얼할거야 아 니얼할거야 아 근데 너 지금 이거 5분 아이고 갔네 아 아 아 아 너무하다 아 성태야 이거 90분대 했어야 했어 그거 아 나 진짜 너무했다 아 엄너비 아 아니 이건 어 아 아 아 아 하지만 그런게 랩을 절대도 그러잖아 노래를 절대도 그러잖아 음절 묻히고 박자 묻혔을 때 승부차기 악마 단군 있다 아 단군형 저 스테미너 관리하느라 사람 바꾼다 저거 ESG 악마 승부차기 악마 아니 관리하지 ES 스테미너 관리 안해? 해야지 와 선수가 많아서 그래 이형 이형 아이콘 이형 아이콘 이형 아이콘 툴키가 힘들어요 되게 맞아 오밀조밀해져요 형 뚫키가 되게 힘들어요 엄청 많아 많아? 뭔가 어 이형은 그냥 이형은 뚫으려면 그냥 같이 지공해야 돼 그냥 같이 느리게 해야 돼 아 패스해 아 왜그래 나이스 뚫 아이고 아 드맨 멍청이 아 드맨 멍청이 아 좀 아쉽는데 아 드맨 왜 갑자기 뒤로 빠져 뭐야 와 밑에 밑에 조심 나이스 나이스 아래 됐다 야 끝났다 어 좋다 성태야 알지 나잘해 그helے getting 좀 뺏길 때가ße 오 나이스 나이스 맞아요 나이스 됐다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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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가 마음에 급한데 아니 포그마 뭐야 아니 포그마 피 왜 80% 나이스 뭔데 근데 체력이 많이 안빠졌네 생각보다 나 되게 많이 빠진줄 알았는데 야 성태야 너 큰일났어 저게 20%밖에 안달았어 스테미너 너는 반달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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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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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딴거 같은데? 반대 사람은 그냥 해 반대 사람은 그럴만해 나 게임이야 이거 아 형태가 매너가 좋아 나이스 해봤다 완전 줄였다 아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잘 막아 제발 반대쪽 반대쪽 나이스 나이스 유닛 배키기 유닛 배키기 주인공 우웅 이리픈 연장이다 어 배고프다 큰일났나 근데 뭐 공격도 공격이 또 또 라고요 나 오늘 방송키기 전내 점심먹고 안먹었어 추억님 어제 저녁은요 기억이 안나 응 이미 소화 됐어 슥 슥 으읍 슥 슥 왔다 슥 나이스 어이 오윽 터닝이네 좋았다 야성태 잘한다 오 잘하네 그런 자세로 슈트 하지말라 했는데 역시 우리 성태 쟤는 쟤는 잘해가지고 어 음 했어 크로스 할 줄 알았지 어 도대체 입 열었다 큰일났다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프레임 작업 한거야 알아 성태야 프레임 스펠링 좀 알려줘 뺏기는거 봐 아이씨 사망 사망 여기에서 먹히면 아니 왜 아니 형 상대팀이야 아 아이고 랩크서와도 랩크서와도 아니 값든지 안해 성태야 이렇게 해야 강해지는거야 와 맞았는데 심리잡 저기서 할까버리네 아니 봤는데 아이씨 개웃기 아니 승차가자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승차가는 판이야 보정이랑 거스르면 아닌데 이게 업보돼 순리야 이게 그래 그래 유니식지랑 이거 승부차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차는지 한번 보세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많이 나올거야 승부차기 승부차기 아우 승부차기도 연습해야겠구나 이거 우와 역시 제일은 끝에 오 나이스 나이스 세게 차가지고 들어갔네 오 무조건 개세게 차야돼 오 뭐야 아니요 너무 세게 차면 밖으로 나가 어 빨간색 때기 전에 어? 게이지는 세게 하고 방향만 맞추면 되나요 그치그치 승리전 게이지는 박스 안에 딱 들어갈 정도만 오 아니 근데 굴리트니까 믿고 찬거야 저건 근데 잘 막는 방법도 있나요? 그쵸 그쵸 그니까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1,2,3 전하고 동그라미 딱 박혀있잖아요 저기 네네 저게 이제 들어가 아 잠깐만 설백님 우리 편 아니잖아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줘 아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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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쓰 막아 아니 아니 너 넣어야지 하하하하 이러면 약간 아하 아하 우리는 가본대로 아 너무 뻔했다 어 왼쪽 어 왼쪽 뭐야 이게 중요한거야 이러면 이긴거에요 우리가 야 성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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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성태야 너 방금 전에 이걸로 500점 날아간거야 어떻게 할거야 위험하다 아니 이거 내가 빨간색 아니고 밖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페드로가 스테미너가 달아가지고 실축한 듯 그래서 선수교 채야돼 내가 아자르로 가운데 찬게 이게 장군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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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0 bên 너 아니 성태야 잘했어 아니 폭armed 성태 totalement 아니 상대상 기절 성태야 이겼다 2대1 1대1 웃어 2대1 다음은 2대2 할까 뭐 어떡하냐 아니 그 1대1 그 안 하신분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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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1대1 한번 붙여보고 나 지금 좀 맞아가지고 얼얼해요 우리 팀은 다른 팀이랑 해본적이 없어서 피링이 매치 아 다른 팀이랑 해본적이 없어요? 2대1 한번 할까요 2대1 아니 1대1로 다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2대1 그러면은 그쪽 누구나 할거에요 이제 피링이들 나와야 될거 같은데 우리쪽에서 자신있는 피링이 근데 우리 밸런스 맞게 창봅이 형 너무 잘하니까 아니 그렇게 방심하지마 저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스크림이 스크림 스크림스턴 하기 그런게什么 피링이 중에 두들 중에 그나ats 잘하는 사람이 창봅이가 저 Cheese 걔가 걔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나는 적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뭔가 나보다 한.. 뭐.. 아 뭐야 피리님들이 붙는 것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 어 그거 누구랑 누구 그럼 그쪽에서 먼저 내보내고 우리도 우리는 제가 먼저 라인업을 내도 될까요? 어 네 우리는 우리는 아무나 우리는 아무나 오케이 아 유니시치 갑니다 유니시치 갑니다 유니시치 화이팅 화이팅 가톡게 화이팅 유니시치 그러면은 우리는 내루장을 내는게 제팬타운 갈까요? 제팬 제팬 제팬타운 아니 우리 유니콘입니다 또 나올게요 저희는 그러면은 누가 나갈래요? 제팬 제팬타운끼리 아 저 화장실 한번만 갔다오겠어요 네네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한번만 야 성태야 성태야 나의 그 강한 그 저거 어땠어 겐세이 어 나한테 근데 해가지고 형 그거를 상대팀한테 좀 해줘 어 아니 이게 스크림때는 우리 팀한테 해야지 아 오케이 그래야지 그래야 강해지니까 정신력을 테스트해야 근데 이게 형 그게 있어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 달라가지고 넌 약해지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 프레임 프레임 스펠링 뭐냐고 프레임 스펠링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달리고 있던 아자르가 존나 느려져 그러더니 공 뺏겨버려 하하하하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만 그런게 아니라 반상도 다 그래 전납이야 뛰다 갑자기 점점 느려지더니 공 뺏겨버려 근데 프레임이 피 아 나가 나 나 어제 거기서 틀렸어 피해서 끝났어 피해서 끝났어 어제요? 저희가 이겼다니까요 아 여기가 우수 후보긴 해 잘해 잘해 여기 잘해 맞습니다 이벤트전은 져가지고 역시 역시 제펜시치들 똑같이 화장실 갔다오는거 봐봐 이거 우리 제펜시치 아니야 우리 유니콘시치야 우리 유니콘이에요 우리 거 지켜줍시다 우리 지켜줘요 우리 지켜줘요 원래 그 여자분들이 화장실 같이 하잖아 어 같이 갔다왔어? 어 진짜 긴장돼가지고 유니씨씨가 시작 누르면 돼요 손잡고 갔다가 손 안 씻고 오잖아 유니씨 긴장하지 말고 우리 네루짱 간만에 이 이길 수 있어 유니씨 못 꾸고 좀 썩겠네 간만에 그래 그래 차라리 차라리 이번엔 질문이 있는데 네루짱은 약간 한국어 뭐지 발음 약간 어색한 부분은 아예 없는건가? 네 많아요 어 유니루한테 우리 팀 네 이름 말 못해요 죄송한데 네루짱이랑 유니씨씨 죄송한데 두 분 다 일본뿐이시거든요 두 분 아니라니까 유니콘은 일본이 아니라니까 손태야 시작합니다 요새 요런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답하니깐 이렇게 둘이 서로 잘하니까 화이팅! 유니처 화이팅! 아 둘 다 한쪽 프랑스구나 프랑스 대 지금 네알이죠? 프랑스 대 네알이요? 우리 PSG 메신이 뭐야 유니씨 잘하는데? 잘해 유니씨 잘해 오잉? 어? 미쳤나 봐! 우리 유니씨 칠 연습때 이렇게 안하다가 연습때 이렇게 안하다가 말발굽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발굽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발굽 유니씨씨가 갑자기 잘하지? 유니씨씨 실전파야 야 우리야 할때는 대판치더니 아 누군데 유니콘이 성장이 빨라 내가 4살인데 저만치 컸잖아 얼마나 안되요? 어? 꽤 커 아 그래요? 금방 크네? 금방 커 캣모아라고? 캣모아? 어 그 과일 과일 과일주스카페 사창시절에 가던데 아니에요? 그래 과일주스카페 토스트 주던데 우리는 근데 이삭토스트만 형주는 아 그래? 아 빙수 맛집이야? 여기 여기 지금 약간 캣모아냄새 나는데 성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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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핑크 핑크해 분위기가 부러워? 아니 저희는 막 게임할때 오히려 우리한테 딜하고 그런데 아니 저희 저희는 진짜 못나와도 천천히 저희는 어떤 냄새나냐면요 그 학교 유니씨 나이스 학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어 이거 학교 체육실 냄새 일하다 진짜 몽구가 나오겠어 이렇게 앞으로 한 번에 안 가도 돼요 방언 터진다 방언 터져 왔다 왔다 아 이거 칭착하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잘했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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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빠른 시작 끝! 빠른 시작 끝! 빠른 패스! 오케이! 터닝은 안돼! 천천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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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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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잘하고 있어요 좋아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루짱 지주 네루짱 지금 전술이 패스끼리 막히거든 패스할 때 조금 느리게 패스해 어 좋아 좀 보호 패스해 좀 보호 패스해 집중 집중 에? 여기 한국이야 뭐 다 들었어요 아 없어 없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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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사 아 없사이든가? 침착 침착 아 지금 창봉님 보면서 약간 긴장되시는 듯 저요? 저 지금 고민중이에요 뭐요? 아 풀파워로 할까? 우리 설백님 장난 아닌데 아니 우리 우리 창봉시치한테서 약간 트랭크스 냄새난다 지금 형님 철수 형님 설백님한테 그렇게 무거운 짐 지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 보면 알아 보면 알아 깜짝 놀란다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도 오늘 한 명 울리자? 아니 형님 오늘 업적 하나 또 달성하죠? 아 근데 이미 성태 울려 아 뭐하냐 아 성태 아까 눈물 막 해가지고 전혀요 잊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운거 아니에요 시청자한테 운주는거에요 쌍랑랑랑랑랑랑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오해는 울지마 우리 성태 지켜줘 아니 진짜 전혀 아니니까 형 아 영대형? 영대형이 나쁘지 않아 지금 형태야 앞으로 형이 잘해줄게 미안해 아니 형 아니라니까 진짜 시청자한테 얘기한거라니까 진짜 진짜 얘기하고 넘어가 이제 근데 살짝 울먹거리긴 했어 더하면 그럼 아 또 울어 아니 근데 성태 알았어 내가 그냥 우운걸로 할게 알았어 그래 잘했어 성태야 인정하는게 멋있는거야 그만 울게 그만 울게 미안해 미안해 그래 2번만 울게 미안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울지말라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힘들어 자 윤희씨 집중해 지금 약간 지금 여러분들 영대형이라고 너무 지금 어 어 어 어 쇼패스 뭐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뒤에 달려고 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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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이스 수비 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등지는거 잘했다 저 자동으로 등진거 같은데 형님 아냐아냐 자동으로 선수 그냥 띄고 띄는거 같은데 아냐아냐 우리 선수의 플래를 폄하하지마라 우리팀을 폄하하지마 우리팀을 폄하하지마 그럼 누굴 폄하해 형님 어? 나이스 냠냠이 울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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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렇게 아니 성태 조용하면 뭐하고 있는줄 알아? 채팅창에다가 채팅 존내 치고 있어 시청자들하고 아니 야 얘들아 진짜 니네 눈치 없냐 이러면서 야 니네 진짜 너무한다 너한테 왜 그러냐 이러면서 naire 그거를 방송에 대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잖아 흐흐흐흐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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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나 혼자 그렇게하면 아 맞아요 맞어 아니 그게 프로야 맞아 성태 너 맞아 그래 성태 넌 맞으라고 아 잘 맞다 아 맞어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명은 유니시치고 한 명은 네로시치네? 그쵸 아니 근데 리오네른데요? 리오네른데요? 리오네른데요 별명이 네로시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잘한다니까 두또 그게 아닌데 우리 팀 쭉 시켰어 피린이라고 난리를 치더만 패스 버튼 슛 버튼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성장한거에요 몰랐는데 아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요? 철수형이랑 당군형님이 진짜 잘 가르쳐주신건가? 넘어지지마 유니시치 슬퍼지 말라했어요 유니시치 유니시치 천천히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유니시치 압박풀고 좋았어 좋아 기름 뿌려놨나? 왜 이렇게 넘어져 잘살렸다 어 잘 돌렸어 어 좋아 여유있어 내 루짱 잘해 아니 지금 손 떨려가지고 아니 철수형님 아니 알아서 하시는데 좀 더요 뭘 자꾸 그냥 패스하나 할때마다 좋다 좋다 아주 그냥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 우리팀 너희팀 너희팀 너희팀하고 중수해? 유니시치가 고래에요? 춤추게 할라그래 칭찬 몇번을 하는거야? 아직까지 춤춘적은 없어? 우리팀의 교육철학을 너무 성태씨 저 교육자 출신이에요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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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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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육아 방식이 좀 사뭇 다르네요 그냥 개색이 차면 세컨드골 나오니까 그냥 차버려 아 나도 가버렸다 그럴 때는 애는 참고자 세컨드골이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지금 서구이 너무 잘한다 나이스 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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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라색이구나 자기네 팀 색깔 좀 모르는게 선생이야 미리 생각하면 미리 나이스 프레스 슛 아아악 애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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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기 너무 좋았다 위험해 위험해 세르잖아 세르잖아 아냐 내르잖아 내르잖아 솔직히 말할게 방금 죽될뻔했어 그런 말 쓰지마 우리 시클면 말하네 그게 무슨 말이야 성태야 우리는 이게 맞아 우리 이게 맞아 나이스 나이씨 나이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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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장 잘하고 있어요 유니장 잘하고 있어 그냥 유관 방식이 다른 것 뿐이야 아니 이게 맞아 집중해 올릴 준비 올릴 준비 연습할 때는 시원을 키우고 남부 앞끼리 가고 하는거지 그럼 그럼 좋다 좋다 있다 이거 있다 왔다 이사가 눈 유니장 도전 예스 물 또는 슈퍼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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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니장 주인장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유니장 creates зыω트나 기대 2상 이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라 아니 내부짱 짱 이었어 역시 내부짱 역시 내부짱 철수 형님 그쪽 졌다구요 알아요 잘했다고 잘했으면 이겼겠죠 성태씨 너랑 보고도 졌잖아 아깝게 나이스 잘했네 형님 저는 역사적으로 형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저녁에 저녁에 난 조축해 사람들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낮에 오세요 참모님 근질근질해요 냉틈 오른쪽으로 마무리네 까르메크님 봤죠 방금 아 참모장 참모장 옷 색깔 괜찮겠어요 참모장 옷 색깔 아 오케이 저쪽에 바꿨어 참모장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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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오늘 수분 다 빼버려 아 건험을 만들어버리잖아 눈두덩이 완전 눈 안보이게 만들어버리잖아 니네들 그런거 알아요? 저터지고 동생한테 가서 이르는거 아 왜요? 이르면 어때요? 동생이 싸움을 잘하나보죠 뭐요? 동생들 있다 저랑 한판 뜨죠 동생이 복싱 배웠나보죠 배웠으면 한판 뜨죠 체급이 다르다는걸 보여드리 아니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안피해요 저희는 피리인데요 참모장 옷을 이길수도 있어요 참모장 옷을 바꿨어 진짜? 진짜? 야 니네 몇살이냐? 몇살이냐 나왔다 자신있죠 아니 형 참봉이형 이거 이기고 설백님 이기고 철수형이랑 당군형 아니 근데 이거 못 이길수 있어요 설백님 파이팅 자 설백님 제가 며칠전에 봤을때 진짜 이거 패스 뭐에요 안깔려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인데 맞어 진짜 암호도 왜이렇게 전개가 좋아 아니 감독님 제가 첫 승리했습니다 이겨봐주세요 네루짱 진짜 잘했어요 네루짱 우리팀에 네루짱 우리 팀명을 네루짱으로 하자 그냥 이긴사람 네루짱 밖에 없으니까 이겨야말이지 이건 만약에 지시를 어떻게 하실려고 자신있으세요 형님 누구한테 창봉이형 한번 보세요 한번 한번 보세요 창봉이형 하나 보세요 형태야 형태야 너 나 뭔지 까먹었어? 좀 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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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수형 창봉이형 이판 끝나고 나서 한번 봅시다 생긴 그 자신감 그대로 있을지 와 창봉 놀래셨어요? 그냥 해보는거 해보는거 창봉이형 진짜 잘쓰신다 형님 하나도 안 놀랐는데? 아 그래서요? 나 어제 다 봤거든? 아 그러셔야 될거에요 형님 아직 이게 다 나온게 아니거든요 창봉이형 엄청 많아요 창봉이형 철수형이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철수형이 무섭다고 안하실수도 있으니까 좀 살살 창봉이형 아 나 너무 지금 키린이한테 너무 기대나?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요 야 승봉이형 성태야 우리 좀 추하긴 해 아 아니 게임 보자 에이테클은 안하는게 좋아요 네 나이스 에이테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사백님 와 좋았다 뭐야 뭐야 이런거 와 너무 좋았다 옹디 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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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 좋아 뚫려 나이스 여기이 형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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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ミー 지금 유희장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 당연하죠 철수 형이랑 당군이 형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잘 가르쳐주시오 아니 우리 철은 형 철은 형 아니 우리도 열심히 방식이 다를 뿐 방식이 다를 뿐 우리가 잘해요 당군님이 약간 떡볶이 3단계 매움으로 알려줘요 진짜 3단계 매움 맵게 알려주니까 자를 피할 수 있을 거에요 엽떡매운맛 그쯤이고 철수 형이 당근 역할 내가 좀 약간 채찍과 당근 그럼 얌얌 님은 5단계네요 우리쯤은 얌얌이 가르쳐준 거 같은데 되게 스윗하던데 맞아 진짜 이 사람들 배가 불렀지 잘 가르쳐줘요 가르칠 때 말고 센사랑 비슷하니까 내가 진짜 5단계가 뭔지 보여줘 경험식 왔다 왔다 내 손 까먹었나보네 아 까비까비 샷 슝 이거는 빨리 걷어내기만 못해서 그런거라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왜왜 어째 걷어내기를 잘못한거라 걷어내라고 빨리 소리쳤어야죠 형님 아니 패스트슛 버튼도 모르시던 분들이야 이게 쓰나마 이렇게 하는거 되게 잘하시는거라고 지금 그럼 저 저희 창봉시치도 몰랐어요 어 알았어 안 물어봤어요 아니 운번창 치고있는거 같지 아니야 창봉이 이기고있어요 아 창봉이 너무 잘한다 진짜 창봉이 지금 화났다 창봉이 지금 화났다 나이스 나이스 없어 아니야 없어 아니야 그냥 아닌가봐 저런 이렇게 거둬내면 돼 잘했어 빨리빨리 거둬내면 돼 수비지역에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거둬내면 돼 천천히 거둬내면 돼 오 나이스 나이스 수정은 그렇다쳐도 당근형은 좀 너무 실망스러운데 실망해 나이스 스피크 신고해 경찰에 당근형 이거 아닌데 당근형 아니라고 신고해 형님 그럼 우선 내 운정량으로 고맙겠습니다 위로 한번 줬으면 되는데 까비까비 우와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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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하나도 못했어 얌얌얌언니 다름이 어렵네요 하하하하 아 저 저 저 고양 고양이나 고양이가 밥 먹을 때 나 짬뽕이야 이 새끼야 어 수비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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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창목시치 아니 창목시치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피빙이로 나가야되겠다 수비하는 법 수비하는 법은 공격만 얘기해가지고 수비를 수비를 하나도 안 알려줬어 오오 이제와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세뱅님 솔직히 말해요 다 배웠죠 에? 다 배웠는데 지금 거짓말하는거죠 형들이 보호씨 선수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아 네네 네 선수 보호차원 나이스 어? 어? 세뱅님 그럼 이번에 백설공주 보러 가요 나오면 백설공주가 나왔나? 아니 안나왔어요 나 진짜 뭔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주세요 지금까지 가빵하는 중에 제일 어려워요 하하하하하하하 우리도 어려워요 아 진짜 어지럽겠다 되게 어려운 애들이 맞아 한국사람들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이게 뭔 소리야 엄청 해서 들어야되는데 아 진짜 어지럽겠다 이게 지금 서로 겐세히 놓느라 그래요 견제하느라 아 잘했어 아 가비가비 시돈 좋았어 시돈 좋았어 시돈 좋았는데 그 자세로는 안돼요 그치 그치 자세 잡고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나이스 좋콜 마금대 마금대 그렇지 아 이게 ZW구나 ZW하면 쭉쭉 빠지잖아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 아 좋네요 이거 속도가 근데 그게 안좋은게 각도 잘못 맞추면 수비한테 줘버려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완전 뚫렸을때만 완전 여유있을때만 이것도 좋다고 해보시죠 장봉 형님 이것도 좋았어 방금 나이스 키버 잘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하하 천천히 천천히 아 진짜 헐빙 진짜 잘하고있어요 진짜 잘하고있어요 진짜 잘하고있어요 아 진심으로 응 장봉이 형 진짜 아니 진짜 못 그 못나오게 하자 그 말 빨리 나이스 진짜 너무 달달해가지고 나 속 너무 니길거려 형 닭광 좀 추가해줘 형 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미치 나 진짜 나 니길거렸어 속에 강봉이 김치 좀 김치 좀 김치 좀 김치 좀 추가해줘 형 암이 아쉬웠는데 패스 좋았어 빨리 꼴넣으라고 진짜 너무 달달하다 나이스 야 짜다 야 닭광이 짜다 닭광이 짜는다 골 넣는 방법을 보고나면 저런거 할수있어요 어우 짜다 짜 아주 탁꽉 저런거 할수있어 괜찮아 배웠어 배웠어 야 느끼함이 싹 내려간다 야 아오케이 비매너 점수까지 비매너까지 비매너 10점 마지막 나가는거에요 선배님 그거 잘 기억하세요 뒤에서 돌리면 큰일 납니다 와 난리났다 아 잘먹었다 또 넣지마 하나 더 하나 더 아 나이스 잘 걷었어 오대형가자 오대형가자 자 이번에는 피클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상콤하게 상대키브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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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수비가 더 어려워 수비가 맞아맞아 장군행님 끝나고 그 설백님 말고 우리 범영 상대방이 이벙의 망시 키퍼를 위로해주셔야 합니다 상대키브나쁘게 힘들어 상대키브나쁘게 콤핏단필드 상대키브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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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키브가 상대키브다 아 진짜? 부산 나오지? 아 부산에서 나오지? 귀찮다고 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아 진짜로 아 얍얍아 그건 너무했다 형들한테 같은 팀한테 하는거 반만 좀 나한테 해줘요 얍얍 보려고 부산 간건데 형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님 무슨 인스타에다가 대무장만하게 그거 저 저 저 저 아 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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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세시다 잘하시네요 아 우리 창봉 진짜 우리 비밀 변기 창봉 창봉이 잘 하셔 나이스 나이스 최종 변기 최종 변기 최종 변기 최종 변기 창봉씨치 2대2 그럼 2대2 한번 2대2 한번 어떻게해 성태야 너랑 나랑 나가자 어 2대2 아니 나는 아니지 형님 뭐지 아니 아니 솔직히 혹했어? 안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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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한게 아니라 형 벙쩍을 했어 그게 맞나? 벙쩌어 형 템포 따라하기 힘들다 설뱅이 내려오세요 설뱅이 왼쪽으로 이거 디코방을 하는 사람들이랑 논아서 하자 정신없으니까 아 맞아요 이메인은 서로 설명해주고 해야되니까 팀끼리 나누죠 설뱅이 경기중으로 오세요 우리는 원래 우리팀으로 갑시다 우리팀으로 경기중? 근데 누가와? 창봉씨지? 오른쪽으로 아 하는사람만 아 하는사람만 누가해요? 어 갔는데? 창봉씨지? 창봉씨지 왔다 갔는데 어디가? 어디가 거기 아니야 누가 할거야 이거 한팔만 하는거야? 아니면 계속 돌아서 해요? 이거 메루시치가 나가야지 내가 나갈까요? 아닌가? 우선은 피린이 우선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리딩 한번 해줄게 1라운드 피린이고 1대1 그리고 2라운드 때 고인물 피린이고 그 다음에 3라운드 고인물이고 그리고 4라운드 때 피린이 한명 그리고 고인물 한명 그리고 5라운드 때는 4라운드 안나온사람이거든? 조합이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어 그러니까 고인물은 고인물 1대1 두번 나가고 잠시만 잠시만 듣기만 하니까 좀 어렵거든? 아 그러면은 내가 쉽게 안 들리거든요?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말해줄까? 그럼 너가 말해봐라 그러면 아니 형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 형 미치겠다 뭐 아니 뭐 기분 뭐 기분 나쁘게 들어 뭐 기분 나쁘게 들어 아 왜 그렇게 해 어 미치겠다 알았어 아니 형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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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어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브라우저 이직했어요 어 자 예를 들어 긁은거 아니야 형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자 예를 들었어 너 항상 이거 경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1대1 개인 카톡 좀 보내지마 저 레디좀 아 예예 아 저희가 아직 그 저게 안되고 준비 안됐어요? 네네네 한번만 얘기해 예 1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맨 처음에는 어차피 2조합도 나오니까 형 형이랑 메루씨씨 그치 그치 그게 우리가 2라운드지? 네 1라운드 1라운드 참보님 2라운드 저랑 개복원님 3라운드가 3라운드 아 얌얌 어차피 다 해봐야 되네 그치? 그치 맞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일단 우리 했던 팀으로 한번 가보자 오케이 했던 걸로 어 아니 우리는 아침에 특훈했어 그니까 성태 성태 너 아침까지 했잖아 성태 너 도연이한테 가서 당하고 있을 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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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연습중이었던거에요 모구쿠르투아 보이지 아 근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나도 이거 바꿀까? 어 잠깐만 나 왜 마르코스 요렌테냐 가운데 큰일났다 저거 나도 어 나 모드리씨 왜 어 어 나 팀 이거 잘못됐는데 아 그냥 하자 아 나도 모구쿠신이랑 막 이런거 아 그래 그래 이거 어차피 급여 없잖아 어차피 급여 필요없으니까 나 지금 돈 남거든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니까 질는거 아니 그니까 질는거 그 우리 상금 받은거 1조 넘게 있어 쌓인거 어 맞아 그거 써야돼 그냥 그니까 그거랑 수비수들 나 지금 16,17조들 다 바꿨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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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거 한 4,5천억짜리로 바꿔도 금방 쓸 수 있잖아 좋잖아 모구쿠심만 해도 진짜 엄청 그래 저게 미.. 미친놈이지 그 완전 그치 얘들아 어 좋다 나도 해볼게 뭐.. % & & 그냥 앞으로 앞으로 자 알아서 школ을 가져와 하lair 네루시츠는 나 화장실 좀 아 이런거 안되지 이런거 안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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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살아빡하면서 오케이 위 아 까비까비까비 아 나 근데 이거 지금 한 명 바뀌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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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 명씩 붙고 나이스 걷어내고 다시 선수 잡고 공격수 쪽 내가 잡을게요 저기 안쪽 안쪽 공격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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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쭉 아 나게 살았다 살았다 오 좋다 나 이거 살려 뒤로 뒤로 뺐어야 되는데 아우 이거 내가 커서를 먼저 잡았다 자동으로 잡혔어 어 자동으로 잡혔어 가운데 센터링 오는거 내가 맡겨 와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astro 확 오이네 오이네 너무 뒤에 있습니다. 자 아래. 와. 와 자단원 바뀌고 있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길게 주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짧게 짧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위 길게 줄게 한 번. 아 잠시만요. 나이스. 와 패스 좋다. 올려도 되고.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까비까비. 맞다. 잡고차기엔 약간 아쉬웠다. 잡고차기엔 너무 멀었고. 야 저기도 잘하네. 응 그래 잘해. 단군형이. 뭐지? 단군형 때문이야 저거. 단군형이 지금 완전. 우리도 형. 어. 육아 방식을 좀 바꿔줄까? 아니 내가 아침에 육아 좀 했거든? 타락바다 탑재 시켜놨어. 타락타다 타락타다. 너무 채찍만 우리 후리나? 아니 아침에는 타락타다. 방식을 좀 바꿔줄까? 아니 우리 계속 그냥 헬스장이야. 하나 더 하나 더. 왜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그냥 악만 쓰면서 하나 더. 그냥 해. 한판 더. 트레이너야. 한판 더. 하나 더. 저기는 하나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일로와. 다음에 하면 또 안 되지. 일로. 일로와. 저기는 일자로 찐인 것 같아. 근육에 그. 스테로이드 맞아. 이렇게 한 번씩 주사도 주고. 진짜. 비교체험 극과 극이야. 너무 보이네. 너무 비교되네. 우리 약간. 오우. 오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번에 한 번에 갑시다. 요 시간이 없어. 까비까비까비. 야 이거. 오우. 야 잠깐만. 우리가 안 사가는 그림이 안 나오고 싶구나. 절대 안 나오는데. 아 진짜 마. 이게 왜 근데가 떨어졌냐 나. 쫄깃하게 재밌어. 아니야 괜찮아 이게 재밌지. 진짜. 난 진짜 존나 부끄러운데. 아 근데. 피링이들 역량은 우리가 훨씬 좋긴 해. 그 그 그지. 어. 근데 게임 특성상 이게. 뭔가 단수가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성태하고. 너하고 나하고. 그 두 판은. 역가판이야 그냥. 아 그치. 진짜 나 억울했지요. 나 한 판. 나 한 골도 못 넣었잖아. 거의 슈팅 비슷한데. 마지막에. 그렇다 쳐도 마지막에. 와 좋았다 이거. 와 좋았다. 어이구. 아아.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돼. 이럴때는. 원래 잡고 해야되는데. 저 반대사리가 너무. 일찍 나와있어가지고. 아 나와서. 상대방이 잘한거구나. 어. 저거는. 각이 없었어. 저 뒤로. 돌리든지 해야되는데. 뒤로 돌릴 시간도 없고. 방금 D슛 했지. D슛. 그냥 그냥. D같이. 방금 저렇게 나올때 있잖아. 응.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ZD. 아 오케이 알았어. 리어로 ZD. 그럼 들어가. 방금 전간도 들어가요.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존네 빨리 해볼게. 응. 다 나오는거 보이면. 그냥 ZD 때리면 되거든요. 안 나오면 D. 아니 내가. 내가 아직 공을 못 잡은 상황이었어. 와 휘어지는거 같아. 그치? 선입력을 쳐도 돼 형.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돼. 진짜 들어갔어 방금. 알았어 알았어.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됐다 이거. 아 뭐지?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아 그 좀 그러네.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상대가 잘했어 상대가. 아 당근 좀 줘? 그냥 팀 버리자. 오늘 그냥 까는 날 하자 그냥. 응. 하고 봐요. 오늘은 좀 당근 좀 줘야겠다. 헤어드라이기 너무 켰다. 괜찮아 괜찮아. 전기세 할게요. 어 나이스. 뺏어 뺏어 뺏어. 아니 너무 늦어졌어. 이거 모멘텀 왔어 지금. 회원님. 회원님 하나 더 하시라고요. 흐하하하하하 갑자기 반말을. 회원한테 반말 좀. 근육이. 근육 찌질시라고. 근육. 하나 더 하라고. 그래야 늘어 하라고. 하나 더 하라고. 회원님. 그래야 근육이 는다고. 죄송한데. 가동 범위 늘리시라고.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만 하고 있고. 손하고 누는 핸드폰.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쳐다보고 핸드폰 하고 있는. 지금. 응. 그냥 정색 해버려. 응. 오 나이스.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붙을 때까지 가도 돼. 형 나. 줄게. 이렇게 위로. 아. 왜 저기다 줘. 형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선수가 멍청하지. 일단 한 골 넣고. 그. 이 선수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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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나 같은. 밥 멍청 좀. 멍청. 긁히네. 내루짱. 아니 진짜. 차라리 보고령을 욕해. 차라리 날 욕하지. 이 33조 나의. 팀은 못하지마. 팀은 잘못 없어. 어. 이. 33조 나. 황금 피규어들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는건 약간. 좀. 좀. 그거는 긁히네. 내루짱. 얼마나 뿌듯한데. 이 형. 1700만배를 띄운건데. 이거. 1720만배야. 1720만배. 1720만배. 빼지마. 20만배. 입에 착 붙잖아. 응. 일단 한 골 넣자. 오케이. 우리 이거. 85분쯤에 우리가 뺐고. 내가 시나리오 말해줄게. 우리가 85분쯤 뺐고. 적한테 빌드업해서. 88분정도에. 일단 빌끼부터. 88분정도에 도착하면. 88분정도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90분에 슈팅하면 돼. 알았지? 네. 방금 이것도 설뱅님이. 선입력 했으면 먹혔거든. 먹혔지. 저분이 선입력을 아직. 아직 그거 못 고쳤다. 알려줄게 손님 형. 어어? 형? 왜 언제부터. 야. 아니 뭐야. 아니 형. 이거 알려주셔도. 안 고쳐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동기부로 잠깐 놨어요. 아니 왜 하필. 이러면. 90분에 우리가 골 먹히는 거야. 이거 시나리오 안돼. 뺏어. 뺏어. 어. 88분에 뺐고. 이거 상대가 했는데. 어. 그러니까 그걸 상대가 지금 하고 있어. 안돼. 어 뭐야. 나이스. 어 갑자기 시나리오. 나 주맨. 갑자기. 아니 근데 불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어. 받을 수 있어 이거. 안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아 잘하시네. 어렵네. 아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끊임 한 장차이. 오고 형이 어제도 에너지를 다 섞어왔나. 아니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나 좋았는데. 응. 반복어라. 상대방이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 반복어라서 지금. 너무 밤인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나. 잠깐만. 시청자랑 싸우고 와야 돼서. 잠깐만. 마이크. 잠깐만 끌게. 잠깐만. 아 형. 내 싸워요. 야 이 개. 니가 해봐 이 미친. 너 뭐 밤. 너. 9시에 자른 사람이. 12시에 많이 깨워가지고. 너 한 번. 니가 해봐. 미친 너. 너 출근할 시간에. 너 데려가다가. 너. 일어나기도 한 2시간. 4시간 전에. 깨워가지고. 너가 피곤해보라고. 니. 니. 얼마하잖아. 너 뭐. 되냐. 진짜. 왜. 이게 프레임 때문인가. 일단은 2대2. 어. 안 했던 조합이. 한번 해봐야 되나. 분위기 가져와. 저. 아니 또 조. 너. 너가 나가는 건 아니고. 나랑 창봉. 근데 나랑 창봉 시치랑 하는 것도 좀 그런게. 창봉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렇다. 그냥 우리 한 게임 가져와야 되죠. 분위기 넘어갔어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랑 창봉이 형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다른 분들은 2대2 조합.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2대2 조합 따로 또. 한번 더 하나요. 네. 네. 그러면 그쪽에 다. 뭐야. 얌얌이랑 창봉. 근데 2대2 피린이 한 명 이상 무조건 출전. 출전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본. 그러니까 우리. 안 해본 되면. 네. 무조건 해봐야되잖아요. 무조건 해봐야되잖아. 맞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철수랑 윤희님. 하시면 되잖아. 어. 그럼 저랑 그럼 창봉이 형. 응. 오케이.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그냥 왼쪽으로 좀. 나.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유닛이 진짜 갔다가. 오케이 좋아. 아니.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홈 한 번만 잡아보면 안돼요. 이게 저희가. 어웨이자 보니까. 아니요. 보정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니네가 홈을 잡으세요. 아니요. 지금 잡아. 그냥 깔끔하게. 지금 잡아. 깔끔하게 이번 판까지 어웨이 하고요. 지금 오면 추워 보이잖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저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렉과 늪. 지금 물속 같은 것들이. 어웨이라서 이런 거라고. 괜찮은데. 우리는 왜 그래요. 아니 괜찮은데. 아 진짜. 우리 어웨이 해도 되는데. 오케이. 어웨이여서. 아니. 유인시찌 어디가. 탄봉이 빠지면 들어갔어. 빨리 와. 안 바꾸면. 보거 형이 바꿀 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빨리 와. 우리 팀 다시 위로 갈게요. 됐다. 됐다. 성태야. 성태야 형이. 성태야 형이 홈 가져왔어. 어때? 형 나이스. 우리 무조건 이기자. 보거 형 우리 무조건 이겨야 돼. 성태야 너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성태야. 성태야 홈 가져왔다 형이. 봉이 형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resource Sacred Heart 어차피 아称컨 ע הנ 대결 집중 공 Having the Family 시작한다 형. 공 증 인기able 응ك 공허란 люб commanders Juliet 조정 그리 ㅋㅋㅋㅋㅋㅋ 시작한다 형! 봉이 형 준비됐지? 봉이 형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야 저쪽 유닛 짬뽕이야 집중할게 일단 이겨야 되니까 어 홈이니까 무조건 이기지 나 오늘 말 좀 줄일게 말하면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번판은 이기자 아니야 형 해 우리가 집중할게 형 우리가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읽을땐가 형 말 실컷해 아 그럴까? 참으면 병나 형 아니 저쪽 팀은 전술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작담만 하겠다고 어 형 채팅창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고싶으면 다 해 알겠지? 나 채팅창같은거 안봐 봤으면 지금 대기업이었겠지 나 마이웨이라 그런거 없어 아 이거 까비 씨도 너무 좋았어 일단 창봉이 형이랑 나는 대꾸 좀 못하니까 형 형이 대답 못해도 이해해줘 아 어어 아니 그냥 내가 내로짱하고만 얘기할게 그렇게 돌려서 말 안해도 돼 성태야 어디로 있는게 더 드맨볼게 형 드맨볼게 아 이거 너무 내가 일찍 올렸다 미안 아 근데 이 팀이 더 나을수도 있겠다 페드로가 너무 빨라서 이 팀이 2대2 더 나을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오 괜찮아요 막으면 돼 내가 카차 잡을게 그냥 붙어도 해 다른 공격 하나도 안하고 그냥 크로스만 하면 되니까 이거 여쿠 잡을거 같거든 아래 볼게 크로스먼트 아니 아니 철수 형 내 팀은 아래 잡아도 위에 줄게 형 쭉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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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맨 보이지 형 두맨 보이지 이거 타이밍에 얘만 어 여쿠 아 깔랐랐나 내가 손 빨라다 쭉까봐 아 형 너무 빠르잖아 드맨 보이지 물어봤잖아요 드맨 미치보고 드맨 보이지 드맨 미치보고 어 드맨 미치보고 드맨 보이지 드맨 보이지 애기 좀 할게 방금전에 형 방금전같은 타이밍에 드맨이 늦었잖아 느리잖아 그러면 여쿠가 보는거야 무슨말인지 알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템포 죽이는거야 그럼 드맨 기다릴 수 있잖아 내가 내가 커서 볼게 형 부터 이거 중팔이다 이거 아 까비 와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이거 우리가 낚인거야 이거 이지선다 낚였거든? 이거는 상대가 잘했어 이거 내가 커서를 중거리각을 봤어야 됐어 결과론적으로 무슨말인지 알죠? 오케오케오케 아니 우리가 못한건 없어 철수형이 지금 철수형이 잘해 어 저쪽이 크로스각 안보고 이지선다 걸고 중거리각 본거거든? 되게 잘하고 나한테 말해 어 유니장을 안으로 잡아놓은거야 이게 수비의 중형랑 크로스각 반응을 놓는거 아닌가? 왔다 오오오옹 아 Ramadan 아aan 오비야 형 오비야 온피야 잘했어요 오비였어 내가 툴툴 졌어요 창봉이 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지 오케이 느낌 알겠지 형 내가 무슨말인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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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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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쭉 가봐, 멈춰, 멈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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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것 같으면, 그렇지, 나이스, 아래 줄게요, 아래로 열어보자, 아래깍, 좋아, 지금, 아, 까비, 다시 뺏으면 돼요, 우리만 공격 계속할 거야, 아, 이거 너무 좋다, 여기, 나이스, 나이스, 아, 상당히 잘한다, 위, 그렇지, 아래깍 주면 좋아요, 피드로 띄거든, 헤드로 띄거든? 이거 역할 갖고 올게 와..잠깐만 껍삭이가 방금처럼 붙는다 싶으면 뒤로 주면 돼요 오케이 내가 가서 잡을게 나이스 나이스 야 맞다 성태야 너 뇌 영양제 먹었어? 아니 아니 지금 근데 하나 먹을까? 나이스 나이스 형 쭈어도 돼 귀떡각 줄게 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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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쳐봐 형 멈춰 컷백갈봐야 돼 이거 나이스 까비까비 이건 내가 결 못살렸어 형 내가 니어했으면 들어갔거든 이거 내가 미안 나이스 형 해보자 위에 갚아도 돼? 아래도 비었다 아 뭐야 아니 말디니가 개사기야 저 킨대 저 킨대 키 140이야 잘한다 빡세다 아니 근데 체위씨가 패드로도 아자르도 끝에가 좀 나이스 형 여기 잘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진짜 잘한다 어 잡아보자 여기 이기면은 우리 대개성장 이거 주고 그렇지 이거는 형 투스탑으로 갔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방금 굴리트한테 주고 내가 그 다음에 제떡이나 W 줬어야 됐어 이건 방금 너무 한번 해갖고 저 수비도 지금 저 수비도 지금 어 저 저 너무 좋다 내가 카수 잡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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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철수 형래랑 우리 1대1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상관없이 우리끼리 우리 연습하는 거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형 아 그렇지 우리 어차피 해봐야 되니까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오 이거 올릴게 올릴게 들어가봐 여크가 볼게 왔다 아 아 오 나이스 여기 위가 그렇지 접고 좋아 좋아 아 좋다고 하셨어?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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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형 패스 받아야돼 받고 후렴을 올리면 돼 좋아 아 아 왜 이렇게 안되냐 왜 이렇게 안되냐 막힌거야 형 이거 패스 주고 방금처럼 해도 되고 이거 컷백해도 돼? 풀이하면 올리면 돼? 방금처럼 어 5인가? 아니다 컷백 봐도 되고 반대쪽 반대잖아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건 나이스 너무 좋았더라 형 진짜 진짜 개잘한다 개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기 이기면은 진짜 2대2 다 이길 수 있어 우리 공격 계속 할거야 우리가 지금 집중력 좋거든요 그렇지 오비인가? 아니다 이거 쨍쨍쨍 역사 볼게 왔다 아 왜 지켜주지? 뭐야 뭐야 플린트한테 왜 안줬지? 이거 휘네를 왜 못 먹어? 자세가 이상했나? 일부러 더 잡은거 같은데 45도로 아 굴절됐구나 천천히 천천히 형벌이야 형벌이야 쨍쨍쨍 쨍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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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내가 너무 늦게 줬다 이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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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이거 키커는 안되거든? 그냥 운명에 맡기자 형 우와 아니 형 이게 어쩔 수 없어 보법이 다르거든 제가 호나우드 개좋네 이거 심지어 주공돈이야 형 아니 근데 주공돈이 좋아 아니 이게 여기가 잘한 것도 있고 스스로 근데 호돈이 아니 이게 그리고 우리 바꾸자 내가 그니까 저 선수 바꿀게 이게 급여가 낮아서 그래 내 것도 진짜 그 차이도 있거든 저 형들이 잘한 것도 있는데 쨍쨍쨍쨍 쨍쨍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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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쨍쨍 쨍쨍쨍쨍쨍쨍 쨍쨍쨍쮰 쨍쨍쨍쨍쨍 쨍쨍쨍쨍쨍쨎 쨍쨍쨍쨍 쨍쨍쨍쨍쨍ій 쨍쨍쨍 somehow 재되라 도전 yah 형 내가 커서 잡을게 나이스 천천히 하자 형 다시 넣으면 돼요 형 시간 있거든? 넣으면 돼 집중형 전 거 있고 그냥 외몰되지 말고 오 뭐야 할 거 하면 돼 다음 거 와 잘했다 이거 야 진짜 잘했다 이거 와 한 몸처럼 한다 이 사람들 오 한 명이 하는 것처럼 한다 그렇지 아 이거 좀 좀 급하다 우리 어? 아 우리 뭐야 시간 있어? 시간 있어? 리턴 줄게 이거 아 우린가? 천천히 봐보자 형 천천히? 휴각 봐도 돼 형 나이스 와 와 와 너무 잘했다 와 너무 잘했다 오 할 수 있다 했어요 어 그 전 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딱 콜 넣는 것만 생각해 시간 있다 이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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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줄게 못봤나? 아이 금링이야 미안해 이거 시간 써가지고 내가 좀 급하게 했다 미안 까비까비 금링 해버려가지고 불거야 이거 오케이 다음 거 생각 됐다 와 담배 한입만 어 무슨 소리났어 뭔데 감전됨?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 지지껄 했는데 어 뒤로졌대 뭐지 괜찮아 괜찮아 정거 생각하지마 형 정거 생각하지마 오케이 어 이거 올라온다 내가 커서 잡을게 내가 커서 잡을게 됐어 됐어 와 진짜 맨 위에 맨 위에 저거 보이죠 오케이 아 나구나 나구나 아 나요 이거 술을 줘도 돼 어 뭐야 아 이게 헷갈렸다 오 아니 내가 이게 오히려 형 그 고장낸다 형 하는대로 해봐 일단 위험하다 아 쿠스 잡았잖아 와 다행이다 오오 나도 같이 보이고 이 각보면 좋다 응 가자라 왜 얘한테 주지 지금 없어 들어가네 그럴 때 커 뺄까 들어가서 때려도 돼요 어 늦었다 이거 괜찮았자 늦으면은 그냥 안 들어가면 딱 좋아 응 돌려 그냥 아 너무 좋았어요 응 안 될 때는 돌리면 돼 방금처럼 하면 안 됐다 딱 늦었다 망설였다 싶으면 뒤로 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오케이 내가 줄게 네 네 오 까비 까비 괜찮아요 페드로가 스테미너가 낮아서 그래요 제 원래 저래 형 잘못 아니야 내가 붙을게 오오 위로 다시 봐도 돼요 위로 다시 봐도 돼요 가베리 나도 이거 선수 오늘 딱 보인다 이거 선수 보강 좀 해야겠다 나도 이게 계속 이렇게 스테미너 태우는 때까지 경기가 갈 거란 말이지 어 오늘 끝나고 나 이거 보강 좀 할게 아 교체도 써야되는 거 응 교체도 써야될 거 연장점 들어가야 무조건 체력이 없어 아 진짜 체감 확 된다 이거 진짜 엠치릴도 엄청 자 보강하는 거 여기 끝났고 이제 집중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게임 볼 넣는 거만 생각해요 내가 커서 볼게 됐다 좋다 이 사람들 일자로 올렸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왜 왜 어 뭐야 아 뭐야 아 또 첼시하고 걸렸지 또 아 테일러 시치 막으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형 형이야 어 나이스 밀어줄게 위에 깍 보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 한 번 더 칠 거야 올릴게요 scan 보인다 딤매 아 아 너무 길게 했다 그리고 아래 까그러주는거 아래 까그러주는거 생각했는데 정시도였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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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봐 한 번 마지막 마지막 위해줄게 그렇지 와아 존나 잘한다 존나 이뻤다 한 번 발락춘거 진짜 너무 좋았어 뛰어들어 놓은거 이거 진짜 존나 잘했어 이거 진짜 존나 잘했어요 아니 진짜 이거 몇번 칭찬해도 안해줄게 존나 잘했어 발랐던거 나도 못봤어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존나 잘했다 배이파 재밌지 이렇게 하니까 이도 재밌지 이도 재밌지 아니 솔직히 창봉이가 나보다 잘하는거 같은데 존나 잘하지 아 존나 잘해 우와 쫄깃하다 너무 잘했다 이게 진짜 집중력 싸움이거든 지고 있어도 그전거 메모리 안되고 그냥 골 넣는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일단 역전각 잡은 것부터 진짜 잘했다 연장전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다 아니 어차피 4라운드 그러면은 4라운드 때 그냥 봉 창봉이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4라운드 때 우리 올라가서 일단 다음 안해본 조합 왜냐면은 우리 피린이는 무조건 한 명 붙여야되지 어어 그러니까 피린이가 몇번 나와야되냐면 총 세번 나와야돼 1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인데 1라운드 때는 창봉이 1대1 나오고 2라운드 때는 메루짱이랑 나랑 나가고 그리고 4라운드 때는 다음날이야 이때는 그냥 피린이 포함 한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창봉이랑 나랑 나가고 그 다음에 5라운드는 1대1인데 그 4라운드에 안 나온 사람 둘이야 그러니까 피린이 하나 고인물 하나 중에 골라야되는데 분명 고인물이 나올거 아냐 그럼 얍얍이 너가 나가야지 얍얍이 5라운드 나가고 그럼 내가 그때 나랑 메루시치가 나가는거야? 아니 4라운드 때 나랑 창봉이랑 나가고 그러니까 5라운드 때는 1대1이야? 그니까 어 그치 그러면 나랑 메루시치는 안해봐도 되는거지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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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봐도 돼 그러면 우리 2라운드 다 해본거네 내가 창봉이랑 한 번만 더 해보면 돼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미 왔어 니네가 안와가지고 오셨네 정리한다고요 정리한다고 이거 끝난거 같아요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때 우리팀 괜찮지? 어 어 진짜 나 놀랬어요 저희 깜짝 놀랬어 진짜 오 진짜 우리 진짜 지는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한몸처럼 하던데 윤희님 맞죠? 윤희님 맞지 꼴로는 사람 둘이 번갈아하면서 넣었지 어 맞아 아 잘한다 진짜 체감이 철단인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거기 조합 아직 안해본 분들 없어요? 2대2? 우리 조합 한 번만 더 해봐야되는데 단유를 열고 철백 안했고 뭐 안해본지 크로스로 안해봤지 아 그럼 그거 해볼까요? 안했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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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랑 보거형이랑 이렇게 나랑 창봉이랑 한번 해볼게 복봉? 어 저 근데 저 잠깐만 저 잠깐 초대 한번만 주세요 어 단뉴쉬기 갑니다 저 초대 나랑 창봉 좀 다녀올게 하고 있어 네 저 그럼 우리 올라가 있을게 네 올라갔자 독창 vs 단유 나 무르 가져올게요 예스 지금 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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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떼키마스 미즈 도떼키마스 미즈 도떼키마스 미즈 도떼키마스? 아 미즈라 그래? 아 미즈가 물이야 물 우리 미즈 아 미윤이상 요즘 물은 필요하고 미즈 도 내가 해야 돼 응 뉴 quotation 그 whilst 그치 응 음 물 필요하시지 물은 필요하시리 잠깐만 이게 맞지 아 미즈가 물이고 예 미즈가 물 물 가져올게요가 미즈 도떼키마스 미즈 도떼키마스 수itображg 아affx4 야 이거 레알에서 리디가 말고 쓸 라무수 써야되나 이거? 아 뭐라고요? 화장실은 뭐라해? 화장실은 뭐라해?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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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따로 없어? 일본말? 일본말? 우리는 화장실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우리는 한 번인가? 한 잔 같다 일본말로 내가 말해를 어렵게 하나? 아 오떼아라이 아 있네 있네 오떼아라이 아니 혹시 네르시치 네? 생각 안났던거 아니지? 안났던거 같아 내가 방금 아니 까먹는거 아니지? 아니야 까먹었어 방금 약간 주춤했거든? 아니 까먹은거 맞는거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니 거의 안써서 그럼 윤희님 오시면 물어봐요 많이 안쓸거에요 어 왔어요 윤희님 진짜 윤희님 오세아라이 잘 안쓰지 않아요? 어 아니 근데 이쁘게 말할때는 좋아하네 아 아 귀엽게 얘기할때 토이레 아 윤희님 아 윤희님이랑 이제 네르시치가 얘기할때는 오세아라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토이레 난 토이레 토이레가 보통 맞아요 아니 근데 네르시치 같은 일본사람인데 왜 허락맞아요? 아니 일본사람 아니잖아요 제펜타운 쓰나 이런거 같은 저희 같은데 노형사람인데 왜 왔어 왔어 같은 언어 쓰는 사람 같은 언어 같은 언어 어떤 언어일 뿐이지 내가 또 실수했어 실수 실수 아 다리 다리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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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룩기 사룩기 나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사룩기 사룩기가 뭐야 사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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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산지라고 했어야 했는데 윤희의 사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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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룩기 사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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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워 얘기해줘 아들아 내일 차 한국어 얼마나 공부했어요? 공부는 9개월 정도 했어요 6개월인가? 5학원 다녔어요 윤희님은 독학인가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신기하다 비슷한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는 전생 없을 듯 진짜 신기하다 이상해 윤희님 윤희님 팀 윤희님 오른쪽 누가봐도 누가봐도 오른쪽 어 그러면은 나 위 형님 대표팀으로 해요? 아 나 클럽팀으로 하지 색깔 형 빨간색 하실거죠? 그럼 저희는 보색으로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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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오케이 창봉이 가자 가자 약간 팀컬러가 좀 다르네요 이건 요거는 이제 침투가 좀 많고 아 아 밑으로 깔아차는 반대편으로 주는 그 패스가 엄청 많고 크로스는 별로 맛이 없을거야 음 그러니까 침투나 침투 컷백 제트에이 요거 3개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 침투 컷백 제트에이 크로스 거의 안 써 그 스테이를 못 썼다고 와 벌써 와 와 이거는 와 아 반의 스테리 믿고 때리구나 크로스를 음 그냥 머리 보고 주는거지 뭐 반입 반입 자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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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침투 그렇지 그리고 컷백해도 되고 받을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자자자 그냥 잡으래 베컴은 참 잡으면은 오른발로 대각선 45도 만든 다음에 차면은 가마차기하면 다 들어간다? 그래 찰랑이래 음 앞에 아무도 없으면 다 들어가죠 내가 밑에 잡을게 밑에 잡을게 나이스 나이스 오오 아래 나이스 위에 줄게 아 나이스 근데 연결됐어 좋아 너무 좋다 붙여 아 아이씨 나갔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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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은 바로 창모가 너야 네 꼭 샷 아 까비 찍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마탱이 갔어 마탱이 갔어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저거 지금 누구지 당군형 아닌가 당군형 장군형 장군형인거 아니야 당군형 저기서 막 뭐라고 했다 윤이 뭐해 엄청 뭐라고 했을거 같은데 아니야 달달하겠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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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을게 가운데 봐야돼 가운데 봐야돼 가운데 봐야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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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나이스 잘 봤어 다 내가 컷백해서 들어갈게 아니 나 재퇴해볼게 아아 아아 맞았다 맞았으 자 주고 좋아 좋아 좀 침착하게 수비 좀 빼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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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패스하면은 4번째 5번째 거의 100% 팻빙 나거든 아 그게 그런거에요 뭔가 그런게 있어 어 어 계속하면은 계속 작은 패스 원터치로 주면 한 4,5번째 무조건 맞아맞아 4,5번째 무조건 삑나 고거 잘 봐야돼 5,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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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설백을 낼지 윤희를 낼지 윤희를 낼지 걱정이 태산이겠는데 어쨌든 한번씩은 나와야 되지 않나 안 나와도 돼 겹쳐도 상관 없어서 사실 그냥 나 나 우리처럼 그냥 보고 내루짱 이렇게 둘 두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어 내루짱 아니면은 참봉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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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이게 앞에 있는 세 명이 거의 침투 미친놈들이라 근데 상대방이 침투 포지션을 잡고 딱 저격해서 잡아버리면 어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간혹 스루 주면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달릴 때가 있어서 또 트라이를 안 할 순 없어 음 비슷하게 붙어있을 땐 그냥 줘도 돼 네 주문해 팔이 자 가보자 어 오셨던가 CP 오션을 찍고 왔네 아 짱 귀엽다 케리비언 배에 찍고 왔어 짱 귀엽다 정수기 워터파크 만들었어 아 근데 그럴만해 심심해가지고 안 놀아주니까 문 열어주지 왜 아 담배 피워야겠어 아 이게 안 좋대 담배 연기가 애들한테 그쵸 아 이거 술을 주었으면 좋겠어 와 좋았다 형 좋아 좋아 나이스 트라이 약간 늦었는데 형 되게 좋았어 이것도 나이스 트라이 이거 올리는거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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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도 좋아 다 좋아 방금 날두어 하는것도 되게 좋았어 에이톡하면 쟤한테 가거든 자 이거 오른쪽하고 가만차기 까비까비 어 이거 오른쪽 오른쪽 한 다음에 완전 발 돌아왔을때 오른쪽으로 오른발로 드리블할때 그때 자면은 딱 돼 아니야 우리 좋아 지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참 이 팀이 여기가 잘해가지고 같이 약간 사뭇 진지해진다 이길려고 일단 여기도 빡겸하니깐 가자 가자 여기 그리고 이기면 되게 뿌듯함 와 진짜 좋았다 형 아래 저기보는것도 좋아 어 패럴드킥 패럴드킥 아니 이건 아니 뭐야 유도해? 아니 뭐야 올림픽이야? 아니 올림픽이냐고 아니 위에서 낙마를 했어 아니 미친 2미터에서 떨어졌어 방금 아니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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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미터인게 아니 진짜 2미터인게 반대사르가 2메다에요 키가 아 진짜 이거 뭐야 한바퀴 돌아서 떨어졌다니까 머리부터 이거 최소 하체 하체 마비다 이거 아니 아니 아 개 올려도 좋다 와 너무 좋다 이거 나이스 이거 까비까비까비까비 아니 반대사르 아니 조스카스잖아 자 그럼 그냥 올릴게 헤딩 헤딩 아니 이거 뭐야 손 놓칼라구요 아니 야 우리 바꾸자 진짜 오늘 끝나고 나 바꿀래 진짜 이거 내가 봤을때 그 좀 쌈마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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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 싹 다 바꿔야돼 발이 안된다 이거 아니 저건 진짜 우리 무조건 들어간거잖아 알잖아 조스카스 맨날 나왔잖아 저런걸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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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니 최후 모먼트 갈까 진짜 낭만 찾을까 얘들아 그 시절 0506 시즌 보여줄까 때린다 이거 형 어 어 위험했다 장군장 망설였다 어 길 막으니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잘 막았다 형 그냥 들어가 와 너무 좋았다 아 좋다 와 나 진짜 바꿔야겠다 진짜 바꿔야겠다 어차피 100만원 지쳤잖아 제티 나이스 와 너무 좋았어 진짜 와 개옥가야 와 개옥가야 제발 찜찍해 찜찍해 아니 아니 개옥가 개옥가판이야 개옥가판이야 와 개옥가판이야 아 존나 잘 좋았는데 진짜 진짜 지금 양발 터진거지 왼발 어 아니 와 반대살이 염력 썼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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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진짜 존나 이거 진짜 미친다 정겹지않 возвращ 영지 조절한거 같은데 진심 말이 되냐 이게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야 와 좋았다 야 SITE 보인에게 야 성태아 오히려 재밌다 야 이제 재밌다 재밌다 구우쩍 이 정도 안들어가니까 이제 재밌어요 즐거워 Mary Univers Rosen 존나 웃기잖아 존나 웃기야 존나 웃기야 존나 웃기야 오늘 하루종일 엇가네 그냥 엇가판에 극치야 그냥 이 또한 시스템 아니겠어? 이겨내자 엇가 이겨내자 아 뭐야 이러면 골 먹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하지마 형 커서가 안잡히면 먹혀 커서가 안잡히면 그 발언 진짜 그만해 니커틴 충전해 아니 미쳤네 왜이렇게 오까 이대인은 진짜 집중해야된다 이게 두명이서 하는걸로 상대방 플레이를 보고 해야되니까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연장점이 인형팀 봐봐 아이콘 3명에다가 아이콘 3명에다가 모먼트 3명에다가 아이콘 3명 내가 오늘 끝나고서 아이콘 좀 많이 사놔야되겠다 아 나도 나도 급여 아 나 진짜 안되겠다 와 이팀이랑 하길 잘했다 진짜 뭔가 깨달았다 그지 아 진짜로 단군형님을 안봤으면 절대 이런 생각 못했을거야 안 바꿨을거야 단군형이 지금 우리의 눈을 개안을 시켜줬어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이거는 우리가 진짜 느끼지 않으면 모르거든 맞아 와이콘 이 정도였구나 차이가 이게 단군형일 때는 때린다 이거 때린다 때린다 제트디아 들어왔다 우와 근데 이거 앞에 제트디아 할때 앞에 시합 방해하고 하면 좀 각도가 틀어지네 어? 아니 형 이거 어떻게 알았어 좋았어 좋았다 아 진짜 뒤졌다 이게 시야 가리면 저렇게 막히거나 잡거나 그런 그림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 없어요 아이씨 아이씨 수루루 줬는데 까비까비 잘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경기력 훨씬 좋아 응 우리가 지금 공격도 좋고 우리 꺾이지만 않으면 웃으면서 즐겨 그냥 아 진짜 그냥 메몰대지만 마 전구모가에 전다 어깨에 아니 위험하다 진짜 솔로했으면 이거 들어갔거든 어 이거 모그쿠르투아여서 막았다 오옵8사자야 그렇지 뭐야 오옵야 오옵 아아 다행이다 저기서 패스하지 말고 그냥 수팅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어 잡고차거나 발로 했으면 들어갔거든 아 근데 옥강은 아니었으면 이제 3대0인데 그치 아 이게 키퍼가 줘도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이거 있다 지금은 옥 이거 컵백값 보는거 좋고 지금 이렇게 벗기만 올려도 돼 벗기만 에이톡 하면 돼 리어 제트 이대 봐도 되고 지금 지금 아 뭐야 호나우두가 길 막았어 호나우두가 호나우두가 길 막았는지 아니 우리 팀이 막아줬다고? 호나우두가 막아줬어 호나우두가 다니까 pin 스 술 mistakes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런뻔 생각하지마 정 떨어지는데 점점? 집중 집중 그리즈만 사버릴까봐 나 어제 팬 됐잖아 집중 집중 오늘은 우리 짐지 모드 우리 이틀동안 너무 재밌었어 나는 어제 재미없어 너무 막 막짜짓걸 진짜 재밌는 모습만 보여줬어 우리 오늘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자 스루주면 좋아 까비 이거 올리면 좋아 이러면 늦으면 올려도 좋고 그렇지 까비 더들어갔을땐 이렇게 더들어갔을땐 그냥 살짝 A톡하면 돼 그렇지 그래 오늘은 그냥 멋있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 오늘은 그냥 멋있는 모습 보여주자 사람들도 그걸 원해 지금 어제 우리 좀 약간 경기도 쓰레기였어 아플때 좋다 이거 아 너무 좋았는데 아 까비까비 포터 어 아니 스테미너가 스테미너가 없어서 포터가 잘 안터지는거지 이거 막으면 돼 지금 그때 120분이라 그랬는데 한칠만해 알쓰 있어 가자 가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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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축하봐 축하수 ZTD 남은 ZTD 남은 ZTD 그렇지 그렇지 와 형 아까 그거 했던거 내가 얘기했던거 바로 피드백된거야 형 존나잘했어 진짜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남은 ZTD 와 존나잘했다 미쳤다 벤젤아 형 이렇게 성대 앞에 형 형 나오면 ZD고 안 나오면 D나 DD야 알겠지 반대각으로 D D 반대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나왔을땐 그냥 니어 ZD 방금전처럼 방금전 형이 자세를 너무 잘 잡아서 반대 파 ZD 너무 잘 때렸거든 근데 안들어갈 확률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니어로 해도 돼 그러면 어 나온다 싶으면 니어 ZD 까면 들어가거든 알았어 너 오늘 너무 많이 방출하는거 아니야? 너 나중에 이걸로 나한테 지면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형 형만 이렇게 습득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바로 못해 하하 아 또 무슨 형이 잘해서 바로 하는거야 성태야 아 진짜야 형 그치? 어 핵태야 형 다 거짓말 안해 아 또 성태가 또 사람 볼 줄 아네 또 와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반승이다 진짜 마지막에 좀 좋았어 아니 근데 120분에 마지막에 1분이 오셔서 우리 올라가서 위로해줄까? 올라가자 우리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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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을 두번하고 한명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하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한다 이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됐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지? 아 너무 빡세 왜 그랬어? 어 저희도 그래서 진지빡겜이에요 오늘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저희 이틀 동안 솔직히 말만 막 진지하게 한다 이러는데 막 왁자실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상대가 잘하니까 어 게임만 했어 진짜로 니네 다른 내치나 했을때는 좀 압도적으로 이겼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팽팽했어요 진짜 니네가 이겼으면 우리가 좀 세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했어요 이게 여기 팀 이기면 우리 다 이긴다 진짜 맞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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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마지막 마지막 그냥 마지막 누가 나오도 상관없는 아 마지막 마지막 에이스 결정자 같은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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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4,5는 사람들이 두 번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형님 어 아 어렵다 진짜 배팅도 거기 있으니까 또 그럼 여기 개보거나 얍얍이가 나오겠네? 그러면 얍얍이랑 한번 해봐 철수야 구마까운테? 1대1? 아 안해본 안해본 와 근데 이거 1대1 이게 지금 우리 결승전 아닌가? 거의 라운드5 라운드5 결승전 느낌으로 어 라운드5 이거 이기면은 우리 그냥 결승전 어 어 티코다녀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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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집중할게 알았어 아니 뭐 티코 끄고 하든가 성태야 아냐아냐아냐 오히려 티코 하는게 나는 더 이득이야 아 이거 스크림이야 저도 돼 잘 부탁합니다 즐겨 즐겨 이길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잖아 야 김성태 야 김성태 지지마 어 성태야 아니요 근데 그거 생각해라 너 진지하게 재울 때 너 강하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길께요 아 그때도 이길꺼야 아하하하 지금은 니가 이겨 아냐아냐 지금도 그때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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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를 좀 봐야되겠는데 이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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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마무리 이기고 마무리 이기고 내가 근데 좀 못해요 이대로 가도가자 이길께 저러면서 맨날 루팅 쌓고 맨날 저러면서 나 막 3대0으로 떡바르고 오 뭐 왜 또 왜 뭐가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마음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거지 혼잣말 하는거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망상증이 있어가지고 뭐 왔잖아 왔어 아 까비 역시 네스타 아 커서 잡으니까 잡이 없네 역시 네스타야 와 네스타 말디니는 진짜 쟤네 달리기도 140 막 이러잖아요 형 140까지 아니 130 거의 뭐 우리 퍼디 비디치급이구만 아니 근데 팀에 아잘에게 묻어있어 맨날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참봉씨 장보씨도 아니잖아요 뭐 저게 저쪽은 좀 있으면 고희라가지고 카카 내스타 말디니 하하하 아 위험하다 아 이게 뭐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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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틱 저축계에서도 에이스 들이잖아 이 두명이 우리가 했다하면 또 명경기 나오지 않습니까 명경기 제조기들이지 그렇죠 키보드 어... 와이크 오우 아 굴메 뭐하는게! 키 넘어갔잖아 뭐야 진짜 너무 갔으니까 막혔겠지?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커~~ 키 넘어갔잖아 진짜 핳핳... 괴물이 넘어가게 주셨겠죠? 그건.. 조롱한거 같은데 아 뭐 조롱이야 흐왔네 아니 왜왜뭐ail 뭐고뭐 저 길망을? 왈로 가야ina 아니 뭐해?! 재 Nichol Dead 아니. два Het 그냥 깨져 짜 Dazu 꺄 나 어리어리하게 할거야? 아 나 미안 미안 나 집중할게 나 연습인데 이거 지면 우리 팀원들 사기 떨어지고 아니요 그냥 해봐 그냥 해요 우선 안떨어져 그냥 해 아니요 믿고 있어요 왔다 와 잘했다 이거 잘했다 드롭다 좋았다 형이잖아요 형이랑 하는데 집중해야죠 형이랑 할 때 집중 안 하고 하면 개 털려요 진짜 3대떡 당해요 진짜로 누세요 근데 저 형이 집중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개 턴다 응 그래서 이 형도 지금 집중 집중 열심히 하시잖아 지금 지금 이 말에서 갑자기 집중이 올라왔을까 조심해 존나 잘했다 이거 와 미치겠네 아니 아니 이 형 첼슈첼 왔다갔다 하는 형이라 첼슈첼 왔다갔다 하는 형이라 무서운 형이야 이거 아니 깨린 척 하면서 수루박 보는거 미쳤네 패스박 보는거 그래도 혈한테 미쳤네가 뭐야 미치셨네 그래야지 완전 개 미치셨네 이래야지 개씹 극찬 완전 개 미쳐버리셨네 개씹 극찬 미치셨어요 진짜 미치셨어요 양념이도 미친거 같긴 해 양념이도 미친거 같긴 해 양념이도 미쳤어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치셨어요 너도 좋은 제로우 한국어 배웠다 아 진짜 존나 잘한다 오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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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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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렵다 우리 팀장님 너무 잘해 와 집중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우리 팀장님 잘해 아 진짜 잘한다 갑자기 말하고 끼니까 불이 편하다 아니 그거 불편하지마 그거 5대가 감각이야 아까 듣기 좋았는데 그걸 즐겨 그걸 즐겨 긴장감을 즐겨 긴장감을 즐겨 그걸 불편해하지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실수 하는거야 말실수 기다려다 잘 막았다 유니짱 최근에 왜 위보 오 나이스 패드로 유니짱 최근에 배응 일부러가 한국어가 있어요 대군에 지금 미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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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으로 대원으로 그렇지 이걸로 쳐 아 잘해요 아니 뒤에서 내 스타 따라오니까 좀 무서워 아니 아니 뭐 따라온다고 무서워 성태야 성태야 곱씹지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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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형 네 타라 시야 곱씹어 흥세야 계속 씹어 메몰되지마 메몰되지마 아 자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아아아아아 끝나고 할거야 진짜 끝나고 할거야 아아 진짜 대시 어디 위아리로 위아리로 이승세이 아 이거 실수야 뭐야 어 나 수 눌렀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아니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침 마 제발 집중해 니 뿔이지 우리 뿔이지 어 니네 뿔 성태야 너 지금 핑 6이거든 아니 왜 일로 줘? 야 성태야 너 핑 6이라고 핑 너 그 대회날 서울 잠깐 올라와라 동서울 터미널에서 해 형 미안해 형 형 드립 아니 형 드립 이해한다고 자꾸 머리를 자꾸 그쪽으로 했어 난 냠냠이 말이야 아 나 이거 다 잘라준건데 패드로 팔져도 그래 햄버거 꺼졌어 발전패스 뚜루 나이스 아니 니 자줬잖아 넌 싫다 괜찮아 쿨투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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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중 못하고 있다 지금 집중 못하고 있다 다시 우리 뿔 나이스 좋아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얘 보러 저래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저래 아니 받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 나이스 아 옥가야 아니 개 옥가야 진짜 야 성태야 개 옥가였어 잊어 잊어 내가 아자를 받기 힘들게 줬어 내가 아자를 받기 힘들게 줬어 아 메몰되지마 자꾸 야 근데 진짜 잘한다 메모리 뭐에요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실수한 거를 이렇게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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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기고 이걸 기억 기억지 않지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잠깐만 잿범을 길게 했는데 나이스 오 플로렌치 나이스 아 말리네 이거 끝나고 내가 철수 형이랑 한번 해봐 해봐 아 넘어가네 이게 이거 완전 그거였는데 아 이게 넘어가네 섭섭해 이런거 못 놓는거 섭섭해 사비스 사비스 형님 넥슨 사비스 잠깐만 이거 1등하면은 당군형하고 철수 형하고 넥슨 프라임되는데 아 너무 느리다 아 넥슨 프라임되면 나 배아프네 플로렌치 오 레이자 4조 4조 4조로 4조 4조 참치 아 제발 웃기지마 아 진짜 형 아 진짜 뭐야 아이씨 아니 무슨 대립이야 아무 소리나는거지 아아 진짜 아무리 줄 떴어어도 그렇지 아 아깝다 아깝다 아자르 실수하나? 아자르 실수하나? 나이스 아자르 살쪘어 돼지라 야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지? 길게 줘야지 성태야 3분만 3분만 버텼다 할래? 아니 W 너무 아쉽다 와 수루를 왜 이렇게 줬지 그 논스톱스루라 그런가봐 그 논스톱스루라 그런가봐 음 이 카르타다 아 줬으면 오비였나 아니었나? 아니요 줬어도 됐어요 형 다 주세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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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넣으면 살 수 없어요 아니 이거 못 넣을리 없어 90분이야 이거 90분이야 무조건 넣어 어 왔다 페드로 키보드가 페드로 이거 슈팅하면 다 들어가 이거 슈팅하면 다 들어가 나이스 존나 야 김성태 존나 멋있어 존나 섹시해 김성태 개섹시해 미쳤어 눈에 도끼 너 눈에 너 눈에 도끼 빼 너 눈에 도끼 빼 너 진짜 장난 아니니까 나 너무 방금 전 골에 취했어 미안해 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나 교체 좀 할게 이게 야스지 야 너 패드로 반피 밖에 안 남았다 미안해 미안해 너 패드로 반피 남았어 성태야 인작이 트윗 주워 먹기의 다리 아 존나 잘해 플리퍼 인작이 아 괜히 닉네임이 저딴게 아니야 그거만 알았잖아 아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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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어 줄 데가 없네 수비가 많다 그럼 뒤로 돌려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 승부치하기 잘함 깜짝 아 20뛰 212 치척 어흠 흡쨰 오흥 성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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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금들갑 좀 작자 오 좋다 어 굴리티 쎄다 쎄다 너 최고야 너 너 최고야 너 지금 흡쨰 아 흡쨰 흡쨰 천천히 스태미너 왕 카푸드롬 스튜미너 왕 카푸드롬 스튜루룩 쪼따 밑에 봐야해 나이스 조금 크로스가 비교했다 개잘하는데 태오가 크로스가 안좋아 아자를 믿는다 형이 미쳤다 형이 태오를 쌍머리 쓰시면서 태오 크로스 구리다 그러면 태오 불쌍한데 어 뭐야 전방 끝 이게 능몸 달면 그냥 약간 그런식으로 판정되나보다 능몸 달면 좋은거 같아 능몸 안날면 보통 저런식으로 튕기면 불거든요 근데 안부네 이거 몽싸움으로 간추되네 그럴지도 형님이랑 할 때만 이런 그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응 응 와 저게 되네 와 인작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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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우리한리님은 지금 불회 하시는거죠 끝 오우 워 Friday 우와 아우 너무하쉽다 어디다 될 불 Emergency 더 빨리 or 내가 살짝 망설일 거야 내가 이거 살짝 망설인거야 오비라 오바냐 오바냐 자 이제 오비야 너무 길었다 아 오비였네 어 아닌데 어 말이 많아서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 아 윤희네 아 그래서 늘어났구나 어 진짜 빠르구 어 어 이게 팀원한테 보면 어 아 아니였네 백호씨는 아직 스테미나가 짱짱하나보다 아이 그럼 한게 없잖아 아 아 쉽다 이거 한 방 연습 있나? 한 방 있나? 아 이거 얼마나 쉽다 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와 진짜 치열하다 승리적인 의미가 없잖아 이거 재밌어서 좋아 그래도 이긴 게 좋지 그건 맞지 여기 아이고 자에프다 어 여기 시청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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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여기 어 조만이 또 같은 코스 불려 Henri 아, 진짜 더러운 슛도 맛있네 오, 나이스! 역시 크루투아 김성태 이거 막어 야, 스팟 잘하네 진짜 사소해 오, 나이스! 이게 안 돼? 반각 카푸야, 넣고 막아봐 오른쪽 반각이다 오, 잘 짰어 어, 막을 수 있나요? 터치 했는데 근데 가운데로 찰 것 같거든? 근데 이러면 실리전이라서 가운데를 안 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가운데를 찰 수 있거든? 다운델 다운델일까 아닐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형이 이거 무조건 오른쪽이죠 무조건 오른쪽이야? 맞어 여기야 그렇지 뭐야 진짜 샘자를 쟤는 버려라 여기다 나이스 미쳤고 나이스 미쳤고 배판이다 미안해 난 메모를 안 됐어요 미안해 난 메모를 안 됐어 다운 거 생각했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오른쪽으로 또 차면 존나 남자 여자 나는 메모를 안 했거든 오, 졌다 아 나는 이미 벗어났거든 아, 막을 때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웃었네 나는 늘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오, 막힌 건 막힌 거지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되게 세게 찼다고 하시만 좋았습니다 나이스 명명 경기였습니다 하하 아, 진짜 이 형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명격이 제조기구 아, 이 형 만약에 네가 하하 형이랑 하고 싶어서 2대 2나 가면은 내가 철수 형이랑 1대 1 떠야 되거든? 누가 이겨? 1대라면? 아, 뭔가 잘하지 고맙습니다 아니, 보통은, 보통은 제가 지는데 경기 날 낮에 해줄 수 있으면은 낮에 하면 제가 이기긴 하는데 밤에 하지 아, 밤에 하지 그건 어쩔 수 없지 대회 때도 이렇게 합해 어디 뭐 인공 태양이라도 띄워야 되나 이거 어제 너무 형편없었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나, 나 좀 연습삼아 좀 지금 다른 팀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연습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또 이제 또 피리니분들이 그, 그러니까 피리니분들 중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우선 메쉬는 왼쪽으로 오고 아, 고맙습니다 음, 아, 고생했어 잘했어 어, 성태 잘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잘해 진짜 아, 손이 달달 떨리네 형님 너 오늘, 오늘 진짜 경기라고 생각하면서 했지 응, 나 어제 너무 똥 쌌거든요 없을 때 너 오늘 진짜 똥 쌌어 너 오늘 진짜 멋있었어 너 오늘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약속했거든 오늘 뭐인다고 뭐, 뭐, 뭐 어, 윤희 씨 채 하고싶대 우리 쪽 눈 나가면 윤희 씨 채 하고싶어? 윤희 씨 하고싶어? 윤희 씨 하고싶어? 윤희 씨 하고싶어? 어? 창봉, 창봉이 한번 아까 창봉님 안 하셨으니까 아까 창봉님 안 하셨으니까 네? 아, 저, 저 나가요? 왜, 왜, 왜 어, 왜, 상대가 안 돼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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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우, 자신감 윤희 씨 잡고싶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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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윤희 씨이었으면 내가 이쪽으로 이 grape 누가 들어가야지 ㅎㅎㅎㅎㅎ arms Luix 윤희아 좀 내로 내로 짱 저 또 할까요? 내로 짱을 해도 될까요? 둘이 아까 전에 거의 박빙 느낌이라 조금 서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윤진이는 연습이 부족해 맞아 근데 클럽 팀인데 맞아 윤진 씨? 어? 아 죄송해요 아니야 똑같네 똑같네 하면 돼 하면 돼 한번 나가고 할까요? 아니 아니야 됐어요 지금 클럽 팀이 아니요 안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똑같은 팀이 맞아요 그냥 하면 돼 클럽 팀 맞아 똑같은 팀이 됐어요 오케오케 보자 보자 보자기 보자기요 형? 못들은 척 해줘 숨처럼 숨 쉬듯이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숨 쉬듯이 나오시지? 음 아 성태가 확실히 잘하네 아니야 아니 제가 어제 똥 싼 것도 똥 싼 건데 그 제 유튜브 스중에 그 대상현 매드북이 있거든요 어? 우리 조축계 때 예전에 따이레놀 사건 알죠? 나 몰라 나 없을 때야? 아 개장 안개샷 아 개장 안개샷 철시 형 철시 형 철시 형 5대1로 갭했을 때 아 갭한건 아니고 아 맞어 맞어 그때 나 혜연이한테 5대1인거 5대1으로 줬어 아 여기 사람 있는데 갭했다니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때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근데 대상현 모드로다가 그때 진짜 다 이겼거든요 저도 이기고 아 잘못했다 심지어 다 개발랐어 근데 그거 봤는데 얘가 게시 쪽에서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어제 보고 좀 약간 깨달았어 아 깨달았거든? 깨달을 생각치고는 그 정도는 아닌데 성태야? 아니 아니 뭘 깨달았냐면 피파를 깨달았던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겠다 아 보여줘야겠다 아니 내 편직자가 내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내걸 만들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너 지난번에 올킬 했잖아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올킬 하긴 했는데 남의 매드부비를 내 유튜브에서 만들어주니까 야파도 치시네 그니까 안 돼야 아 훈련포증이 다 돼야 어 나이스 어 훈코드 알았어? 추후군들? 칩칩칩칩칩칩칩칩 이렇게 하면 훈코드 다 돼있어요? 아 몇 개만 돼있어요 그거 보여줘야겠다 훈코드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러면은 그 얍얍이 편집자분 이번에는 제 매드부비를 만들게 해 드릴게요 아니 형님 방금은 내가 나한테 양보해야죠 형님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멋있었잖아요 형님 대회때도 이럴거에요 그래 근데 난 대회때 더 잘할건데 더 잘할거에요 저는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 두 분 게임하실데 너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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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했어요 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제 얘기했어요 너무 컸죠 지방법 해볼게요 아니 외적인 지방법은 게임 게임 게임적인 얘기를 하면 되니까 아우 근데 유닛 시치는 유닛 시치는 유닛 시치는 약간 이게 아까 보니까 오디오에 약간 강박 좀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백색소 이게 어 좋아하는거 같아 더 오히려 집중 더 잘하는거 같아 그치 약간 성탱가네 어 약간 ASMR 틀어놓고 공부하는 스타일 네 맞아요 그렇게 컴보를 하고 왔으니 하나도 못 배웠어요 하하하하하하 집중해요 집중해요 나이스 미쳤어 내로짱 지금도 아 성태시치가 말해가지고 얌얌지 말 걸어서 그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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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나 진짜 말아 민시치 집중해요 내로짱 말 걸어 내로짱 말 걸어 미안 미안 내로짱 내로짱은 사람이죠 고양이는 언제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사람이냐 형님 여러 종종이지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게 그냥 말만 말 안했지 이거 뭐 야 너 사람이냐 니가 이러는 거랑 조용히 달라 야 니가 사람이냐 이런거 민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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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고양일 수 있잖아 공간이 내로 편한거여? 어 호랭이가 이렇게 말을 잘해 한국말을 내로짱 고향이는 언제 돌아갈 생각이에요 민갠데스 틴길 그만 고향이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고향오 왔다 언제 아직 지금 마지막으로 간지 언제에요? 고향으로 민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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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짱 이건 일부러 민갠데스 민갠데스 아니 채팅창 니네가 내 힘창 안 골라며 아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 이러면 또 말 안하고 채팅 못하고 채팅 쳐 채팅 둘 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미쳤어 아 개 잘했는데 내로짱 저때는 손 다 뜯다가 다시 다시 슈팅 눌러야 돼 아래쪽을 보고 아래쪽을 보고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그래 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크로스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로 슈팅을 한 번 더 눌러서 그런 거야 방향키가 방향키를 떼 버려야 돼요 그냥 크로스 주고 크로스 주고 바로 방향키 떼 버려야 돼 크로스 키가 방향키를 떼고 쓰더라고? 어디 보고 차 그럼 너도 배워 나 배우고 있잖아 너무 시원했는데 나는 왜요 아 이거 몰랐어 나로어 한 잔 해 나로어 성공했답니다 나로짱 뭐라구요? States으로 1원 바꿔요 형님 한 잔 해 뭘 자꾸 한 잔 해 동티야 요새 술 먹어? 한 잔 했어요 형님 아 오케이 물 한 잔 했어요 물 한 잔 아.. 술 먹고싶다 배고프다 나 계속 배고팠어 아니 형님 공복인데 그 정도 하셨다고요? 야 얍얍아 너 졌어 방금 전에 저 형 공복 아까부터 3시간정도 공복 상태였어 나 지금 오후 3시부터 간헐적 단식 좀 야 너 진거야 김성태 너 진짜 와.. 배고픈 종수보드였어요? 와.. 너 진거야 너 한 5대0으로 진거야 이거 지금 아 형 그정도는 아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차이나 3대0 2대0? 접전했지 무조건 아.. 그럼 5대3정도라 그러면은 조콥이 차이고 여러분들은 알죠? 그럼 된거야 잘한다 근데 둘다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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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 우리가 수비.. 가.. 가자미요? 아직.. 아직이고 아.. 나 한국어 잘 못 배울 것 같아 아.. 아.. 왜.. 뭐가.. 지금 의심하지마 지금 너무 잘 배우고 있는거야 진짜.. 이게 한국어야 실전 한국어 실전이야 이게 진짜 실전 아.. 아.. 여기있는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누구랑 얘기해도 다 이해해 맞어 맞어 진짜 맞어 철순말이 어? 어.. 어.. 너무 깊이 들어갔긴 했다 우리 꺼껏 찼어 이게 한두 번이 괜찮아서 아니 신기한게 오비지지 오비지 진짜 신기한게요 아니 유니시티 왜 잘해요? 유니시티가 유니콘이라서 성장이 빨라 4살이라며 약간 그 육수능력이 있어 아니 우리 아들이랑 둥근 유니콘 4살이 한국 나이로 40이야 아니.. 아.. 와 진짜 40이라고? 아.. 아.. 유니콘은 3살이 10살이야? 어.. 아.. 와 진짜 개 늙었다 1살이 10살이야? 그러지 말하다오 아 수명으로 계산하는거야? 나나 당근이랑 친구 사람 나이로 치면 사실상 그렇지 오 좋다 아.. 나이스 아 진짜 잘 가르쳐주셨다 우리 수비 하나 진짜 안 가르쳐줬어 어? 수비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냥 저거 재능이야 재능 패스하는거만 지금 한거야 아니 왜 안박아 이렇게 와서 박아야되는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방금 박았잖아 몸통 박심이 봐봐 아니 근데 그거를 뺏을 가게만 가서 박잖아 유니콘이잖아 아니 나이스 나이스 타락바 저걸 세세하게 하는거에요? 말 밟으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왔다 왔다 아 까미 수술을 잡는다고? 좋고 잘한다 좋고 나 안좋았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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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좋았어 아니 좋아 타락밥 좋아 너무 좋았다 진짜 아니 바람 뭐야 아니 바람 뭐야 바람 아니 바람이 저기 왜있어 좋아 이거 던지기때문에 좋았어 아니 진짜 유닛시트 이거 진짜 발캠 한번 해야되는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발로 하고있는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발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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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한번 앞발 뭐야 아니 그 유니콘은 변신한단 말이야 지금은 손으로 해 아아 사람이야 아아 그치 연설 속 근데 유니콘도 변신하나? 드래곤은 변신하는데 하겠죠 형 유니콘도 하겠지? 아니 못해 못해 그냥 말이지 형 못하면 그냥 말이지 뭐가 달라 불다니는 말이지 마법불이지 헤헤헤헤 꿀도 넣었다 뗐다 하는데 그치? 인간곰 하겠지 까비까비 아 근데 이번엔 그래도 한꼬씩 서로 못다 유니콘 유니콘 열매 능력자인거지 아 내가 잘 몰라 야 나무치 이거 읽고 올게 그 유니콘 뿔에 찔리면은 평생 솔로래 어? 뭐라구요? 형님 솔로가 아니라 지지지 않을까요? 그거 있지 않아? 그냥 바로 지질거 같은데 뭐 그런 설정 있어 아 진짜로? 아니 유니씨가 말을 해줘봐요 아니 형이 지금 유니씨가 대답 못해 아니 누가 근처에 가 찔릴까봐 아니 찔리면 솔로 맞지 그대로 뒤질거니까 형님 이거 유니피셜 내 유피셜 내 이거 진짜? 아니 죽지 어디야 이거 대답 이거 맞는 얘기야? 아 집중 중 아 그 속성이 있다니까 성태야 아 형 후쿠에 대해 뭐라 유니씨 지금 너무 집중해가지고 말 안들린대요 아 그래 그래 대답 못한대 대답하면 꼴막힌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괜찮아요 백색소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길로도 한길로 흘려 흘려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잘하네 와 나이스 내로짱 좋다 아 못 알아듣는거에요 그냥? 내로짱 미쳤어 여린의 볼ăm 못할 provinces 유니씨드 눕지마 눕지마 허슬플레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팀트 다 웜써 잘 Odds irie 와우 내부짱 잘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봉인시켰어 ZD라는거 둘다 잘해 와 이거 각본거 너무 좋다 나이스 탱클 뭐야 아니 헛셍플레이 뭐에요? 나도 모르겠어 탱클을 스마이딩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이게 있다니까 우리는 하던 플레이만 하잖아 맨날 절여져가지고 나이스 오오 잘했어 유니 이거 유니씨치를 맡기 위해 양념이 정도 나와야겠는데? 아이씨 집중해버려 방송 던지고 집중해 아 내루씨가 지금 너무 잘하고 공격 계속하고 있잖아 형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겁나는 중 아직 안 배우신거 너무 많다는데 이러면 안되지 내루야 아우아우 스스로가 되야죠 여러분도 아직 시간 많아서 아직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루하루 이게 다 게임이 다르기 때문에 아 너무 새가슴이야 진짜 아니에요 그쪽은 약가슴 있는데 약가슴이었으면 아까 형 제가 못놓고 졌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실전이 중요하지 아우 질걸 그냥 실전에서 더 없게 진것처럼 됐네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오우 오우 아래쪽 소도됐어 방금 내루짱 아래 완전 비었었어 아니 약발 차고 나서 점이 있네 아우 나이스비 일단 급하다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차분하게 세미너다 이거 차분하게 천천히 릴렉스 릴렉스 컴다운 컴다운 슬로우리 와 진짜 오밀조밀하게 잘한다 왔다 좋아좋아좋아 68분이나 게임중이네 고맙다 안 붙어? 붙어 붙어 아니해 나이스 수비 좋았다 흐읍 음바패한테 음바패한테 서잇 두루 아 천천히 나이스 승부차기 자 승부차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서로 여기서 진짜 중요해 둘다 중요해 승부차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분 다 연습하는 걸로 이럴 때 아니면 못하니까 세보인다 제발 세발롬 세발롬 제발 왜Good 왜이렇게 박빙이같이 세부 allo 세부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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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왔다 네루짱은 한 번 해봤어 한 번인가 잘 해봤어 아니 메리킨 솔직해야돼 나이스 오 잘 차네 네루짱이 잘 차네 네루짱이 진짜 잘하네 쟤는 약간 심리전을 잘해 쟤는 미쳤다 이거 어떻게 봐요 너네 다이빙 안 알려줬어? 아니 오른쪽 스틱이 다이빙이에요 네루짱 아니 어 아니 가운데 예측한거에요 형 우리 지슬링이 이게 심리축이네 이 티륙이의 초방자 중학생이 네루짱을 이겼어 네루짱 네루짱 끝 죄송한데 네루짱님 오늘도 우시면 안돼요 제가 우는거 몇번 바꿔줬어 아 안 울어 우리 네루짱 강해요 네루짱 강해 난 봤어 내 안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봤어 아니 마음 아파할 필요없어 형 그거 진짜 완전 자부심 느낄만한 울음이었어 그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니 아 이번엔 엇간데 왜 분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윤희짱 실력이 엇가라는 얘기야? 잘했는데? 아니 방금 실축은 잘못 아니야 울먹 그만해 진짜 울먹? 미안 미안 아 윤희짱 잘했어요 내일 아침에 울면이나 먹으러 갈까요? 와 진짜 오늘 당군여름 정말 아니 당군여름 아니 당군여름 오늘 폭 미쳤어 당군 폭 미쳤다 아니 오늘 털 좋다 그니까 오늘 뭐 다 안타야 아니 이루타 근데 이거 네루짱이랑 윤희씨는 못 알아들었을때? 아니 눈물 쏙 들어갔어 네루씨씨 뭐요? 아 못 알아들었어 아니 저 보급진 약간 하이커비긴 했어요 보급진 계기였어 이거 하이커비 어 포장하는거야 해본거 다 해봤나 그러면? 아 뭐 다 한대 어때요? 안해본거 있나? 뭐 이데이나? 아니 뭐 대충 이데이 조합 하나 안한거 있긴 한데 나랑 선배님 안하긴 했는데 아 그래? 그럴리 없어요? 아니 아니 할수도 있어 우리 아직 안정해졌어 아 할수도 있는 조합이야? 어 그럼 그거 진짜 친막해? 그러면 나랑 네루씨 나랑 네루씨랑 한번 가자 그러면 나랑 선배님 안해본조합 이게 마지막인거죠? 네루씨 부끄러 보는거야 더 있으면 그거 생각해야되니까 서랍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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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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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귀 뜯고싶다 이게 찌붕각이에요 그러면? 안해본조합 없어요? 이런거 배우지마 근데 두명이 없는데 맞아 아 우리 여기구나 고고 자 잘부탁합니다 야 클럽팀 맞죠 형? 어 나 클럽팀 가자미 출동 아 난 어차피 일대해라니까 가자미 출동 어차피 일대에요 얌얍지? 아 그럼 아니아니아니아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얌얍이요? 아 얌얍이요? 나 얌얍 대비하겠네? 이거 전략인데 이거 일부 전략으로 그렇게 얘기한건데 그래 어디어디 안 내려가도 돼요? 어 팀 좋은거 봐라 아니 유출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설백님 내려가서 할까? 연기야 연기 다운거에요 어 아니 재고가 없어요 어 오케이 그럼 내려가죠 우리 집중 한번 해보죠 아 네네 내려가죠 우리가 대기실로 가있자 그럼 대기실로 아 오케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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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 팀 다요 우리가 가죠 우리가 아니 근데 우리 팀 내려올 수 있어? 어 설백님이 내려가셨는데? 설백님이 내려가셨는데? 설백님이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내려가요? 아니 설백님이 내려가셨는데? 설백님이 내려가셨는데? 이런거겠지? 윈시티 어 네 아리로 한번 한칸 내려가셔야 될거 같은데 대기실 윈시티 스파이하면 안되나요? 어? 스파이 여기서 해 알았어 아니요 갈게요 아냐아냐해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윈시티 우리 내려와 내려와 대기실로 윈초비도 한번 하자 윈초비도 한번 찍자 나쁘거 배우지 말고 내려오세요 형이 형이 제일 나빠야지 아쉽네 아쉽네 당군형이 지금 제일 나쁜데 궁금한데 유니콘 호적조사 한번 한번 자 자 4백은 절대 빼면 안되고 내로짱 앞에 나이스 미드필드로만 싹 빼가지고 미드필드로만 나이스 나이스 좋고 위 줘도 되고 아래 줘도 되고 다 있다 아무데나 굿굿굿 아잇 이게 콜이 확실히 많이 필요한거 같아 이게 나이스 이거 내가 그냥 직접 찰게 네 콜을 진짜 많이 해야돼 콜이 뭐에요? 콜 콜 콜 얘기 서로 콜을 많이 해야돼 얘기를 오우 아니 베컴? 뭐야 이거 아 형 좋았다 이런거 대박이다 이런거 한번씩 해야돼 팀도 모르는 그러니까 팀도 몰랐어 진짜 기습적이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래서 좋았어 나이스 까마켓 돌아서 팀도 속였어 아 이드인은 안돋는데 아 사비 너무 좋고요 수비 자 아래 쭉 아 너무 좋고 이거 뿌려주는거 이거 호동신 있어? 와 아 까비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아 150 저크 달려있냐? 어떻게 튀어나왔지? 어 달려있나봐 아 별게 다 있네 저건 진짜 완성형이야 아무튼 전개는 좋았어 좋았어 네 찾고 있었어요 아까 얍경을 찍힌거 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아 네로씨 잘한다니까 좋다수르 영 차 야 영 차 어제 얍경 삼경을 보고 자랐는데 아니 뇌영양이 뭐야 그게 무슨 약이야 오 아 뇌 그거 효과 없대 형 나 라마시치한테 속았어 뇌영양제 아니 뇌영양제를 먹어봤자 내가 얼마나 좋아진다고 어? 나 원래 아니 뭐 각성된다고 그래 각성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좋아 뇌는 어 성태랑 하나씩 샀는데 사기당한거 같아 아무래도 응 먹지도 않았어 심지어 나도 까놓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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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키기네 어제 먹어봤는데 뭐 똑같아 머리명 프로페시아라고 뭐라고요? 그거는 머리털 털 아니야? 나 아니야 풍성해 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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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방금 접고 어 토다토닥 아닌데 진짜 아트였다 아트였다 그냥 나도 그렇게 무기실거야 진짜 침착함의 끝이었다 아 까비 2대2하면 그리고 형이 되게 든든하게 콜해주고 이러니까 더 약간 그런거봐 긴장이 긴장이 안해서 나이스 그니까 오히려 받아주고 해주는 포지션이 좀 잘 되는거같아 응 상대도 진짜 잘한다 진짜 나는 오히려 2대2할때가 오 뭐야 이거 이거 패스로 한다고? 이거 누가 패스하고 누가 차는거야? 아니 여기서 머리를 터치감을 한다고 이거? 천천히 천천히 가자고 아니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다 후반있어 후반후반있으니까 조금 다음 후반생각해야할거 괜찮아 진짜 침착하다 방금 아니 오히려 설백님한테 기회를 주려고 떨궈준게 오히려 되게 좋은 플레이가 됐다니까 아 슈팅이 설백님이야? 오 그렇대 나도 못봤어 나도 못봤어 아 자 이거 받으세요 이러고서 톡 줬구만 그런거같아 마치 그 짬뽕할때 공 살짝 이렇게 저거를 그러니까 침착하게 잡고 찾잖아 야로로 주듯이 여크다 이거 와 잘 조심 여기도 지금 되게 집중해서 콜하는거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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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계속 이겼잖아 지금 응 그래가지고 약간 이 악무인거 같아 뭐야 뭐야 이런거 너무 싫어 괜찮아 괜찮아 천사 때문에 그래 괜찮아 응 천천히 해봐 수비는 진짜 분리해서 아 위험하다 와 리그 이거 미쳤다 핸들 상관없어 손으로 잡아도 돼 이 게임 핸들링 구현 안되서 진짜 손으로 잡아도 돼 맞다 이거 왜그래 아직 VR이 적용이 안되가지고 마라도나 10가능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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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 2G 못돌아왔다 진짜 아 법법이 이게 와 와 자세가 이거 이상해서 와 다행이다 머그쿠스와 진짜 좋다 뭐 다 잡는다니까 나도 바꿀게 이거 튕길것도 바꾸네 이거 잡네 자세 이상해도 저런거 튕길것도 원래 어 뭐야 아 진짜 이번 이거 2판이 마지막이지 우리 와 너무 좋았다 이거하고 나도 그렇고 다른사람들도 만약에 할거면 와 와 와 때려 오비야? 오비아 오비아 나이스 잘줬어 잘줬어 아 이건 아다리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는거였어 그니까 운이 좋았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말이 이게 여기서 딱 그거야 시도하는 자에게 온다 아다리는 누가 한건데 딱 그거야 딱 그 상황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아이스토테르트 원래 있잖아 유명한말 비파 불분률이잖아 어? 불분률? 아 불분률 아다리도 시도하는 자에게 온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밑에 까비까비까비 뭐라 그래 지금 불분률 바로 앞에 혹시 진행 안될 것 같으면 바로 뒤로 다시 원래대로 주면 돼 받은 다음에 네 아 이거 수루각 좋다 오 이렇게 교차될 때 수루치려면 이게 딱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쏙 빠져 딱 그 동일선상일 때 수루치려면 다 들어가거든 딱 교차되는 순간 있지 오후 아닐 때 그때를 노려봐 수루각을 무슨 말인지 알지 딱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잖아 우리 선수가 딱 근데 들어갈 때 교차되는 순간 있어 상대 수비수랑 뛰어들어갈 때 공간 찾아서 그때 수루를 W를 통만 눌러도 쭉 빠져 오 좋다 지금 수루메타라 이게 다 빠지거든 그게 와 너무 좋았다 때려 나이스 나이스 개 잘해 네루시치가 슈팅을 진짜 잘해 개침착길 네루시치가 슈팅만큼은 시치 아니야 슈팅만큼은 응 나머지는 받을 받을 나머지는 시치 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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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그냥 저거죠 별명이지 받어 설마 아니 이게 돼? 우와 우와 아오오 까비 어 벌렸다 어 되려고 한다 아잉 아깝다 이런거 다 되니까 그냥 그냥 하면 돼 이거 망설이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해 이 팀은 다 돼 그냥 아래보고서 방금 전에 슈팅해서 논슈슈팅했으면 들어갔어 팀 좋아서 이거 어 이거 되나 싶은 것들 있지 막 하면서 그런거 느껴지잖아 이거 되나 싶은 거 다 해 그냥 다 되니까 방금 길게 준거 뭐야 QW인가 어 어 QW 오오 게이지 폴로 채워서 QW 길게 그냥 어 맞다 와 존나 잘했다 와 미쳤다 오늘 만승이다 우리 대회때 진짜 진지하게 하면 이거 내가 근데 같은 거 아니라니까 진짜 존나 잘한다니까 우리 내려가서 우리가 어제 한번 사퍼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는데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우승후보 진작만 안하면 돼 우리 진짜 대회때 진작만 안해 우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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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때 한점 주거하세요 핸디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 뭐 다 들고 오나요 점수? 네? 점수 500점 들고 오시면 핸디 1점 먹으면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500포인트 들고 오세요 어차피 이거 그 배팅하는 거라 저희 확실히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변수가 너무 많아 피파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다들 잘해서 이긴다 지금도 봐봐 경기력은 이쪽도 좋았다니까 서로 좋아 서로 좋아 얼마나 연습하냐 이제 변수 때문에 우리가 이긴거지 그리고 우리팀은 피리니들 안 붙고 나랑 아마 얍얍이나 보거나 당군 이렇게 붙을거기 때문에 그건 해본거죠 사실상 사실 우리 피리니분들 경기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 저희도 와 이정도일줄이야 나도 좀 놀란게 나 이쪽팀 경기하는거 봤거든 너무 잘하는거야 저 두분이 창봉님은 내가 보기 그냥 주축회야 어 맞아 창봉님 잘하셔 창봉님은 거의 주축회야 창봉이 형이 진짜 잘하고 창봉이 형이 진짜 잘하고 거의 창봉님 논도 다 제발 이거 나중에 저랑 한판 하시죠 제가 설백님 복수 한번 하게 지금 한번 해봐 편하게 지금 한번 해봐 나중에 지금이에요 당구대님 어? 나중에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해보자 해보자 진심 펀치 이길 수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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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한거구나 나 이거 지면 나는 아까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형 설렁설렁 할 줄 안했어 나 한거구나 오케이 이거 지면 이거 지면 이거 지면 롱롱이 형 내가 진심보다 이긴 것 같지? 롱롱이 형 롱롱이 형 나 진짜 이길 수 있다 형 롱롱이 형 롱롱이 형 편하게 때려두세요 롱롱이 형 찰수 형이 얘기하는 건 화전 양면 전술이니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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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되지마 철수형의 멘트 너랑 조용히 하면 잘할 것 같아 미안해 허잇 허잇 너 왜 엄청 길어가겠지? 나이스 당근형이 효자손이네 잘그릇네 시원한데 시원해? 시원해? 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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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존나 짜증나 나 왜 웃는거야 진짜 당근형 맞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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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드가 맞아 후짜 플로렛치 뒤에서 뺏는다고 무섭다 어떻게 뒤에서 뺏는거지 아 이게 뭐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쟤 나 지겠다 와 왔다 150 미친거 아니야? 떨린다 떨려 긴장된다 나까지 긴장된다 그래도 조치캔데 나 그래도 조치캔데 형님 이거 먹칠이에요 형님 이거 먹칠이에요 잘하세요 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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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샘 긴장했다 아니 근데 내가 나도 누구를 응원할지 모르겠어 조치캐의 자존심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창봉이 형 응원해야겠다 당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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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셨어 아까 설백님 몇 대 면수를 줬죠? 이겼다 저 매일 이긴 얌얌 0대3이 줬어요 0대4 오케이 확인 형 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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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 포커스 시치 포커스 시치 포커스 시치 포커스 시치 포커스 시치 제발 헐 헐 멋있긴 했는데 형 형도 넣을 수 있어 와 근데 창봉님이 다 이거 패스하는데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해 와 진짜 잘해 와 와 와 150 이거 막았어 와 와 미쳤다 이걸 올린다 와 진짜 잘한다 창봉이 패스끼리 달라 아니 그러니까 창리적으로 한다니까 우리처럼 안하고 어 이게 윌링하는 스타일이야 어머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맞지 야 이거 디디로 차지 그냥 아니 이거 너무 잘한 건데 이거 디디로 너무 잘했는데 아니야 이건 잘못 찼어 이거 참 안 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긴 해 넣었어야 돼 넣었어야 돼 무조건 넣었어야 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긴 해 뒤로 하시지 무조건 넣었어야 되긴 해 이거 결승에서 이렇게 했다 막은 게 대박이다 바로 빠따지 알았어 아니 씨 빠따 빠따까지 나와요 이기고 있는 대인님 빠따을 왜 쳐 빠따을 왜 쳐 어? 왜 이게 아이고 아 이기고 있는데 빠따 쳐 이기고 있는데 빠따 쳐 존나 아프겠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아니 종수는 엄격해야 돼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우 이걸 떨궈준다 미쳤다 이걸 너무 멋있고 와 사실 떨궈줬다기보다는 아 저거 아프네 그냥 둘러갔어 아다리 아다리 히이 펜슨 아니 한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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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만 딱 따라가자 한글만 딱 따라가자 아니 1조? 아니 형 믿을 일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형 이거 그냥 경험이야 오늘 아니면 못 붙어보니까 형 이거 좋네 아니 형 진짜 자신감 가져 형 잘해 아니 창봉님 진짜 잘하시는거야 진짜 잘하자 진짜리 와 너무pra theCUBE 아니 근데 창봉님MM도 잘하셔 어이구 Dck 이외로는 느린데 오 이런gus 와 bust다 롬팩스 속도는eee 철수 Yang이 당건적 그 잠깐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약간 듣기 싫으셨나봐 엄청나게 안가 exposed 죽음에 인식 MATT 나를 못 그런다고 중거리 김 benefici 아 미워 형태 웃기지마 아니 아니 죄송해요 이거 있잖아 좀 웃겨도 되잖아 나 설뱅니깐 이시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격치는 좋은데 법 존나 무섭네 수비진을 쓰레드리면 돼 오브 아니야? 깜짝깜짝 패스님 진짜 잘 본다 좌우로 되게 잘 벌리죠 위닝 좀 많이 하셨죠 위닝세대 우리가 정확히 보고 뽑았죠 느낌상 뽑았고 우리가 여섯번째 픽이 와 이걸? 내가 이걸 못느켰어 진짜 근데 아니 너 이거 못느켰어 큐디하면 돼 큐디 알았어 나 진짜 실수 못느켰어 종수야 너 진짜 왜 그래 잘해볼게 우와 날카롭다 나비가비 나비가평 우우우우우우웦 푸짱 와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살벡니시 4대하면 안될것 같은데 잘하시네 어어어 잘했잖아요 창몽이 형 잘하고 있어 형 울까? 그냥? 오늘? 대형봉님도? 야 창몽아 울자 그냥 아 이거 근데 옥사긴 한데 예리해 미니백을 진짜 기가 막히다 나도 안 보였어 사실 그러니까 나도 호흡이가 500다 이게 깜짝깜짝 놀랄 플레이드를 한타니까 한 번씩? 오오오오오 야 나 어떻게 차야돼 진짜? 아니 그걸 잡고 차면 되잖아 세게 왜 이렇게 살살 차? 야호 나 진짜 어떡하지? 와 그냥 섬세히 걸어가면서 딱 뒤 그냥 세게 차도 돼 형님 지금 전력 형님 지금 전력 너무 숨기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뛰게 되네 자 이거 배달않나? 바람에 방법 찾아보자 한 번 방법 한번 찾아보자 와 3대형 정답 아니 이게 수박이 얘기해 저희 팀 설백님의 어떤 점었 때문에 찬뽕님 입장에서 전술이 나 어떻게 이겼지? 짬뽕이 좀 특이해서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제가 좀 짬뽕 아니고 뭐까지 짬뽕이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동사잖아 나도 수류 진짜 존나야겠다 이거 진짜 요기팀이랑 해본 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리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한꺼번에 벗었어요 요기팀이랑 우리 서서 지오풸 레인은 뭔데? 멸슈에! 이게 뭐야? 멸슈팀은 3대0이니까 퇴장이라고? 어 이거 12점 싸우면 퇴장이야 한 번에 4점 헐 아니 형 이거 미션 받았어? 아니 형아 미션 에라이 어차피 나가지면 3대0이니까 그냥 못쓰니까 4대0은 안되니까 아니 형 잠깐만 전략 좋은데? 똑똑한데? 갑자기 컴퓨터 발로 쳐버려 컴퓨터 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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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친게 너무 안좋았어 이거 엄청 빨리 올리겠으면 좋았는데 한 번 더 치기 전에 올리는게 베스트였어요 아니 이게 지연 때문에 그래 약간 심리적 압박감 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선수 차이도 있지 않나? 선수 차이도 있지 와 미쳤다 캐스프링 와 야 이거 압박감 있네 선수 차이가 높아요 여기 늙몸 다 달려있어서 그래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팀이 좀 이 선수들 와 와 와 파기디를 존나 세게 해서 넣는다 이거 요건 잘찼다 하나 따라가야 돼 선생님이 복수해줬어 복수 복수 야 형 울자 형 사재 형 복구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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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창봉님 아니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미안해 내가 또 사지로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돼 버틸만 해 괜찮아 창봉님이 너무 잘하셔서 진짜 버틸만 해 진짜 버틸만 해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하라고 안하는데 창봉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할만 했지 형 흔들갑 떨만 했지 형 흔들갑 떨만 했지 형 흔들갑 떨만 했지 형 흔들갑 붙는다는 거 자체가 잘하다는 거니까 아니 그니까 설백씨 설백씨 잠깐 나와봐요 네? 왜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죄송해요 제가 서고싶 와 뭐야 와 뭐야 나이스야 와 복수 실패 복수 실패 복수 실패 복수 실패 한잔해 형 어 됐어 됐어 헐스 형 상대로 이거 한 벌로 잘한거야 형 수빈에 붙었는데 와 잘한다 이거 창봉이 형이 벗겼어요 티린이 중에서도 무빙으로 무빙을 잘하신다 그니까 진짜 잘한다 개 잘한다 압도적이다 그니까 이게 우리가 여섯 번째 뽑았잖아요 창봉이 형 맞아 맞아 근데 로또 터진거야 그냥 아무도 안 뽑아서 뽑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창봉이 뽑을 때 뭐라고 뽑았냐면은 전화인데 위닝을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맞아 맞아 공개라도 하다못해 갔다 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해봤을 거 아니야 맞아 우리는 술 먹으려고 할 때 항상 풀스방에서 위닝하고서 그 다음에 4개 있으니까 축구를 모를 수가 없거든 판단이 날카로우셨네 축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 맞아 맞아 길보는거네 이런게 아예 다르니까 잘 뽑았다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아니 창봉이 형이 기분 나빠했다니까 자기 여섯 번째 뽑혀서 내가 왜 여섯 번째이고 나 일 봤다 진짜로 벌써 나 진짜 이 악물 부활했어 나 진짜 이 악물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첫날에 우리 팀 상대로 네루슈치 상대로 설 정리하는데 울렸다니까 그냥 아니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잘 될지 몰랐어 죄 세게 그냥 와 이것도 오케이 아 나 진짜 이거는 제트 뒤로 어 아 아 세게 했다 오 좋다 너 이거 D로 했지? 어 제트 뒤로 해야지 나오면 알았어 아니 잘한거 같은데 왜 아니야 나오면 제트 뒤로 어 나이스 창봉님 한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은 조축회에서도 거의 한 중위권 하실 수 있어 아 진짜로 진짜로 잘하는데? 어 음 철수 형 이거 끝나고 저 한번 형한테 도전해봐도 돼요? 아 왜 자꾸 나는 안할래 나는 질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어 나는 안해 나는 안해 나는 저렇게 바짝 돌은 철수 형이랑 하고 싶어 조금 여깄다 나는 팀이랑 전술부터 맞춘게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왕성이 아니야 이 형이랑 붙이면 저 아니 근데 내가 창봉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도 위닝하다가 이거 했잖아 옛날에 저 저 피파의 찌들기전 저 초대 좀 한번 되게 자유롭게 저 초대 한번만 진짜 초대 내가 한골 먹었을지 몰랐어 아니 영수증을 봐봐요 아니 그냥 보시는게 달라 패스키이 피리니분들이랑 모두 달라 감사합니다 찬봉이 형 형은 지금 진짜 그것만 하면 되거든 진짜 그 수비랑 어 수비 튀어나가는 거랑 마무리만 잘하면 되거든 형 지금 너무 잘하거든 정계랑 이거 끝나고 얘기해줄게 이거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선수 어 나도 할라고 나도 할라고 끝나고 하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에요 야 찬봉아 조심해라 나 찬봉아 나도 내 거 궁금하네 3천억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피압기가 되는 거야 찬봉아 처음에 나 처음에 도현이한테 7대0으로 지고 막 그랬어요 와 나도 처음에 와 도현이한테 개 털렸었는데 3천억일 때 거지라고 막 놀렸는데 한동숙이한테 3대0으로 지고 막 나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도현이한테 털렸네 공숙이가 나보고 거짓어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설백 설백님 복수했어요 역시 우리 팀당님 도현이가 잘해 오케이 와 보고팀 봐라 야 쟤는 40조냐? 와 40조 되겠는데 야 너는 한 30만배 떴냐? 저요 1000 1700 1720만배로 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좀 어려운 어려운 숫자로 아니 근데 진짜 보고 형 팀 볼 때마다 감탄 나오면 아 진짜 그럼 사야겠다 아니 황금물결 지렸다 그냥 그 그 피 피온 피온 40입니다 지금 전체 이게 몇 돈이야 형? 다해서 몇 돈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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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이지 냥 아니 면냥이야 도대체 이거 와 나이스 뭐야 뭐야 이거 내가 해드리는데 나이스 아니 근데 형이 해드리겠는데 뭐야 부엎다고 해드리는데 내가 뭐냐면 내가 걷어낼 때 백헤딩 아까도 퀵할 때 그랬거든 계속 백헤딩 하니까 이게 못맞네 아니 그 백우비치 왜 가만 어? 아니 방금 형이 넣은 줄 알았어 내 냥이 사자 아니 나 방금이요 방금 지금 밀란이 넣어가지고 차돌짬뽕 1 올라갈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와 와 무슨 전기야 간바스테는 사기다 이거 모먼트 나오면 미치겠다 얘 얘 이거 벨븅이다 시월까지 안나오지 응? 시월에 나와 시월에 나와? 간바스테 시월에 나온다고 떴어? 시월에 나와 시월에 나와 미쳤다 밤바스테이 진짜 어떡하네 김정아 엘시밀란 저 멤버 구성 너무 무서운데 밤바스테이랑 말이 안돼 이거 솔직히 급여제한 없어서 얘 아이콘으로 도배해도 돼 본반 있으면 맞아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 맞아 급여 급여제한 없잖아 와 이게 더 센신다고 모먼트 나오면? 원래 고점 존나 에이시밀란이 고점 존나 높아 다 레전드라서 거의 거의 1타일걸? 에이시밀란도 레알만큼 명문이잖아 레알보다 높을걸? 아니 제약인데 진짜 저거 양발리 맞다 맞다 아니 벨븅인데 에이 벨븅이야 아니 양발 아니 진짜로 베컴 해야되는거 진짜 컴이 형식으로 에이 베컴은 중미고 트라이컴은 면만하면 양발이지 와 따르다 너 어디 너 레알 아니야? 에? 나요? 첼씨냐? 저 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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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등본이 없어가지고 왜? 첼씨가 뭐? 아 첼씨 좀 명문된지 좀 얼마 안됐잖아 아니 형님 진짜 천만 첼씨 팬들한테 몸매 맞아요 천만이 나네? 왜? 천만이 나네 첼씨가 천만이 나네? 그냥 어림잡아 아니 그냥 내가 얘기한거에요 4분의 1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이야? 아예 전부 뭐 저 다 글로벌하게 합치면 더 더 돼 천만이 될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 글로벌시대에요 아 좀 빨리잡아 아 호날두 진짜 아 날도 진짜 아 날도 저건 뭐야 여기서도 저러네 어 날도 팔깍 부럽다 아 날도 날도 그럴수록 더 약간 성나가는 애 알지 더 삐뚤어지는 애 개빡쳐 그런만 하지마요 진짜 쟤 삐뚤어져 쟤 삐뚤어져 진짜로 나가다가 사고친다 쟤 라크롱 가다가 어 어 뉴스 나와 내가 밤바스텐 양발로 나오면 호둔심보다 좋을 수도 있어 와 피지컬이 좋아서 밤바가 약간 체감이 껑충이라 와 와 와 와 서서 그냥 툭툭툭 치는데 다 들어가버리는 아 진짜 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 아니 시원시원하게 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애들이 커가지고 와 아기자기가 안 돼 딱 이 밀란에 맞는 그니까 엔시 밀란 되게 좋은데 매력있는데 그니까요 좋죠 난 처음에 레알이랑 레알 멘유급이 네? 그렇지 그렇지 멘유도 명문이지 네? 멘유 명문이지 칸토나랑 칸토나, 박니, 박지성 다 나오잖아 멘유는 다 슈퍼명문이지 zeug자 근데 저 몰랐는데 요즘 세대들은 메뉴를 명문으로 생각 안 하더라구요 와 잘 몰라서 그래 근데 그럴만하지 않나 우승은 언제 했는데 언제 했냐고? 주 High市 중 했거든 와 아 아무튼 다 말랑하네 진짜 진짜 괜찮네 아니 이게 양발되면 얘들아 재함이라니까 진짜 이거 아니 자리잡는게 미쳤어 자리 어떻게 저렇게 자리 잡지 시컬 대고 헤딩되고 슈팅되고 양발까지 되면 말이 안돼 선수가 머리는 양발이 없으니깐 똑같아 드맨이랑 너무 비교되잖아 드맨도 양발 아웃 아니 밤바는 드맨은 전쟁을 막긴 했지만 아니 전쟁 막았던 도로 그만하라고 아니 축구를 축구선수가 밤바는 발롱돌이잖아 밤바스는 발롱돌인데 발롱삼인데 발롱삼에구나 저런거는 유엔형하고 가입하든가 아니 맞잖아 그만 떨리라고 드맨 올라가 나 진짜 드맨 못버려 아 근데 첼시 나는 솔직히 드맨 졸라 멋있어 정말 멋있어 니네팀에서 한번만 데리고 올라가면 나는 드맨 데리고 오고 싶어 그저 형 그저 형 내가 못버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쉐어 안쓰고 쉐어는 솔직히 민란을 알아 난 첼시하는데 세우쓰는거 이해 안돼 난 무조건 드맨 나도 어디나 두메 또 누구야 뭐 보쌽화 은테리가 없는게 아쉽다 은테리야 첼우도 데려와야지 첼우 무조건이지 첼우 지금 있잖아 없나 아이콘 있잖아 보먼트 있어 첼우 아 아이콘이야 안나왔어 첼우는 첼우 있지 않나 첼우 있어 첼우 있어 보먼트 나오지 않았어? 급여가 좀 비쌀 때 보먼트 채우로 바꿔야지 보먼트 채우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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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따가 레전드인데 브라질 북대도 예전에 잘해줬고 그 스테이처 봐야지 형 근데 아직 몰라 한 점 차라 아직 몰라 이거 비슷해 개버거 잘해 어디다 줘 커서 커서 퍼서를 골대쪽으로 해요 올릴때 오오 야 잠부로 타 아 진짜 선수들 다 너무 정감 간다 아 이게 우리 같은 세대라 그래요 장봉씨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보던 때 그 선수들이래 피온이 이게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낭만 있는 낭만 있는 낭만 좋아하는 선수들도 할 수 있잖아 그 시즌 좋은 카드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좋아 정반은 이거 못하거든 저렴한 카드도 있잖아 심지어 레전드 선수들 알아서 이게 고를 수도 있고 다른 시즌들도 많아서 EBS 같은 거 써도 되니까 아니 우리 저 주니시츠랑 그 저기 저 네루시츠랑 다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우리만 떠드나? 너무 아재 아재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재시치 아 뭐 아재시치 괜찮아요? 백색소음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아가리 이렇게 그냥 해요 아..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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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말 아가리 내가 뭐 되는거 양봉 이정도야. 양봉 이정도야. 호가호위 잘하시네. 칠수형 등이 없고 아주 그냥 신 나셨어. 그럼요. 철수님이 진덩님인데. 양봉이형 안되겠다. 준비하자. 물리자. 안되겠다. 오늘 확인한거 보기 좋지 않다 이거. 안되겠다. 내가 나갈까. 이빨. 와. 키버가 나오네. 아니 근데 철수형 지금 복수해야되. 낮에 지금. 낮에 지금. 낮에는 내가 이기고. 밤에는 내가 지고 계속 이루고 있어서. 이게 밸런스가 이게. 아니. 이제는 이겼잖아 한 잔 해 와 까비 아니 형님 낮도 밤도 아닌 시간에 한 번 하시죠 형님 아 애매할 때? 애매할 때 해가 이거 지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할 때 공평하게 와 이거 저거 무슨 와 믿는거 좋았어요 이 다가미 형 잘 모르겠지 이렇게 받고나서 그냥 니어로 ZD 까도 되고 형 아랫각 한 번 접을거면 늦었다 싶으면 아랫각 보고 ZS 가는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오 고맙다 성태 대 땡큐 나는 그거 몰랐어 열심히 듣고 있었어 아 못참았다 끝나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는거구나 아 여기 흡수한다 어떻게 돼 아 내가 여기도 흡수해야 재밌지 아 뭔 결승에서 오자 결승에서 오자 내가 솔직히 철수형 이길라고 지금 팀원들 전부 180 이상으로 맞춰놨거든요 아니 철수형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팀이 근데 저희 이랬는데 아들이 셋인데 어떻게 반응하냐고 활력 왕인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셋인데 반응을 못하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반응하냐고 아무리 와 지렸다 이거는 아들 몰상으로 떨어졌냐 아니 근데 저희 이렇게 분위기 좋고 참 결승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저희 방탈해가지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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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죠 아니지 아니 아니 그런 말 하지마 야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광탈하면 존나 웃기겠다 우리 근거있는 자신감이지 뭐 뭐 아 아 형 이거 형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ZA 아니면 ZS 가까웠으니까 ZS 아 그렇게 하는거구나 아 네모로 했잖아 네모로 했잖아요 고맙다 네모로 하면 가까우면 저렇게 크로스처럼 돼가지고 튀어나왔거든 까비 까비 아 맞아 감사합니다 굴리트님 아 별말씀이다 굴리트가 완전 제대로 뛰어줘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스크림 진짜 꽉차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알찼다 알찼어 윈윈이야 우리 서로 스크림에서 서로 윈윈이었어 오늘 와 오늘 진짜 서로 막 와 빡겜 약간 느낌 우리만 빡겜 맞나? 아냐 오늘 빡겜이었어 경기력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결승에서 만납시다 네 고생도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네 저희 팀은 차려 저희 팀은 대기실로 오세요 오케이 우리 팀 대기실로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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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좀 풀어 우리 너무 막 말 빠르게 하고 이래서 어지러웠지 무슨 말이 누가 다 안하고 유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진짜 아니 원래 윤희도 말 개많은데 여기서 배운 바디도 못해 나는 당신은 못 이기겠다 나는 당신은 못 이기겠다 얍얍이 질색해버렸네 그냥 씹혀버렸네 하루만에 다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배워야 돼 그리고 스파라타로 진짜 그래야 다른데 가서도 다 들려 우리가 강하게 키운 거야 근데 배울 수 없을 것 같네 그렇게 밟는 거 어느새 봐봐라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잖아 어느새 또 졸린다 이게 리스닝된다 어느새 진짜로 저 한국어 실력을 누르고 얌얌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확실히 늘었지 늘긴 늘었지 게이브는 실력을 늘었어 이렇게 시끄러워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시끄러워도 멀티태스킹 누르셨잖아 오케이 수고하셨다 멀티태스킹으로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어? 멀티태스킹 몰라? 응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게 뭔데? 아 근데 나 얌얌 얌얌님이 한명만 대화를 일대일로 해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 여러명이나 안하고 일대일로 얘기해도 못하겠대 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너는 말 사이사유가 멀티태스킹이야 이 새끼는 그냥 외국인 상대로 하면 안됨 더 실력을 한번 거쳐놔야 돼 이 새끼는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이 새끼 나 얘기한거야 이 새끼 오해니은 어 알았어 그건 알아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좋았다 늘었으면 된거야 오케이 굿 수고하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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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우리는 그 레저리인가? 어 우리는 스파클 엔트리 저거 내야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3일까지라 이틀 남았는데 아니요 오늘 정하고 낼까요? 오늘 정해버리는거 오늘 정하고 포인트만 어떻게 할지 나누면 될 거 같은데 나 대충 나왔거든 내가 한번 써볼게 어 아 단선 들어가면 될까요? 응 일단 저쪽이 끝났으니까 저거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저거 나가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 각자 나는 일단 팀 팀이랑 이런거 좀 해야될거 같아가지고 나는 연습보다 지금 그게 더 어 오케이 오케이 우선 이거 엔트리 짜는거 한번 듣고가 응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응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오늘 진지하게 너무 잘했어 오늘 한번 보여주기 보여주긴 했어야 됐잖아 내가 오늘 좀 방송 던졌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 오늘 나 진짜 잘하더라 어제 너무 내가 좀 약간 똥 싼거같아가지고 약속했어 뭐 어제 많이 좀 심각했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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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푸짐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지렸잖아 진짜 아 제가 어지러워 보겠어 아니 진짜 가장 안했어 내가 어제 좀 똥 싸긴 했지만은 결과로는 내가 승채하면서 이겼잖아 오해하겠어 보고형은 못봐가지고 이긴했어 뭐..뭐..아니..맞아.. 창봉이 형 얘기해 맞잖아 엄청 난리였던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창봉이 형 이겼잖아 얘기해줘 아니 이겼잖아 빨리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쎘어 쟤는 그래도 오늘 잘했으니까 된거지? 보여줬으면 그 엔트리 엔트리 엑셀표 한번만 볼래? 그거 다 같이 공유되거든? 거기 올라온거 단톡방에 올라온거 응? 아 단톡방에 올라온거 지금 봐달라고? 어 아니 우리 그거 팀 순서 짜는거 지금 짜게 지금 지금 정하자고? 어차피 쉬워 다 정했어 내가 전화 내가 적어놨어 근데 이거 키보정하면 형 뭐 이게 의미가 있나? 뭐가? 키보정하자고? 지금? 이거 지금 보이는 상태로 다 공개되버리잖아 상대 무조건 다 뻑붓게 해줄텐데 네 보이면 안되지않아 아 어차피 다 공유돼? 아 어차피 다 공유된데 형 어차피 다 공유된데 형 어차피..어차피 어차피 보이는거라 아 어차피 다 안되 누가 나가는지 진짜에요? 얘기해야된데 응 3일 3일까지 3일 자정까지거든? 어 얘기하자는구나 지금 보고있어? 지금요? 어디 그 쪽방에? 들어가고있어요 지겨우면 하지 말고 하기 싫어하는거 같은데 아니 또 이 형 또 오해한다 내가 미치겠다 내가 그냥 안할게 그러면 근데 하하 형은 실력이 어떻게 돼요? 할만한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쌍배한테 쌍배한테 진다고 그러던데 은근 잘해 은근 잘하시는데 그쪽도 이제 하하 형님도 약간 위닝 세대라 그리고 상빈이가 상빈이랑 비빈다 했잖아 상빈이가 얼마 쌍배가 얼마나 모르지죠 창봉이 형 쌍배가 잘해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해야돼 쌍배도 챌 찍었다고 하니까 비비거나 약간 못하니까 와 전상빈 챌린저래 그래 그 정도로 올라갔다고? 뭐? 야 피파학원이 있어? 미쳤네 피파학원을 끊었다고? 응? 학원 있어요? 진심이냐? 학원을 끊었다고? 오늘 간다고?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진심이냐? 아니 배운다고 가사학원에서? 아니 그 이호쌤한테 배운 것도 부족했던 거야? 의왁이다 어 얘 진심이구나 내가 열심히 시작하다고 그랬잖아 방송 안 할 때 이것만 한다고 진짜였구나 이거 맨날 상빈이가 쌍배 누군지 모르죠 잘 상빈이 있는데 제 스파링 파트너거든요? 나만 떠든 하시던데 응? 아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듣는 척 좀 해줘 하하하하 진짜 니네한테 한 거야 니네한테 한 거야 니네한테 한 거야 권상빈이라고 쌍배 있어 아 쌍배님? 아로하 티셔츠 그 분 맞으시죠? 어 아로하 티셔츠 맨날 하와이안 하와이안 하와이요 걔가 맨날 내가 스파링 파트너거든 걔가 어 찬공이 형 택시 탄 거 아니지? 벌써 갔어? 아니 듣고 있어요 아직 셋이 안 됐어요 아 잠시만 걔가 맨날 새벽에 막 진짜 그 뭐야 막 스파링 뜨자고 불 틀려? 불 틀려? 불 틀려? 맨날 그러거든 나한테 잠 다 혼자고 다음날 낮에 켜야 되는데 잘해 잘해 근데 그 쌍배랑 비빌 정도의 그 하하형이다 붙어 오고 싶긴 하라고 잘하시는데 아니 나 붙어 오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잘하네 한번 겨뤄보고 싶다 그 오픈 채팅에다가 내가 다시 올렸어 주소 왜 새로고침이 안 되죠? 뭐가 뭐가 어 됐다 됐다 보고 있어 근데 너무 이게 핸드폰으로 볼라니까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여 핸드폰으로 왜 봐 너 투컴 아니야? 아 송출컴으로? 그래 송출컴으로 보면 되지 아니 깔아야돼 잠깐만 뭘 깔아 깔 거 없어 그냥 바로 켜져 카카오톡 카카오톡 깔아야 되는데 아 카카오톡이 없어 송출컴에 어 나 송출컴에 안 깔아 왜? 왜? 캑 어? 아니 잠깐만 잘못 눌렀다 아니 카카오톡이 컴퓨터에 없어? 아 원래 있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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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그렇게 한 거야? 아니 폰으로?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다 핸드폰으로 2천개를 아니 편타시잖아 한글타자 아니 그럼 핸드폰으로 2천개 썼다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아 핸드폰도 있고 너 완전 미친놈이냐? 아니 카톡이 그러니까 그 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써? 뭐 말로 해? 이거 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니 말로 하나 봐 어 구정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아 됐다 구정 어떻게 풀어? 아 됐다 뭐라고? 아 나 다른거 하고 싶어 다운받고 싶어 뭐라고? 아니야 어떡했어 송출컴으로 다운받을게 그러면 응 송출컴으로 다운받아도 그러면은 내가 주소를 얌얌아 어 내가 너 이메일로 써줄게 아 디스코드 여기다 해주면 되잖아 아 아 맞네 어 디스코드 그래 여기 어 그러면 되네 아 그러면 되네 어 오케이 오케이 DM으로 줄게 지금 DM 필요한 사람? 어 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보냈고 얍얍이 보냈고 메루짱 보냈고 받았어? 받았습니다 요거 그 스파클 엔트리 제출 양식이죠 맞아맞아맞아 얌얌포고라고 되어있는거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화면에 보여도 되는거에요? 아니 이건 우리만? 응 우리만 아니 미안한데 나 물맘이 마시는데 커피먹어가지고 커피먹어가지고 아 그냥 밑에다가 소변줄 하나 달아놓으면 안되냐 너 진짜 갔다왔다하는거 너 진짜 너 인생 낭비야 진짜 너 갔다오는거 너 진짜로 나 진짜 커피 담아서 너 그거 너 진짜 화장실 갔다왔다하는 시간 시간 존나많은 나 하루에 한 두시간은 되는거 같아 근데가 떨지만 아니야 다 마셔서 그래 알았어 얘기해 내가 아는 간호사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더워 얘들아 도대체 몇번을 쳐가는거야 좀 하지마 나 눈치 보이자고 화장실 갈 때마다 너 죽겠어 진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아 죽겠어 나 그랬더라고 지금 아니 아니 이제 문 열어도 되는거 아냐 어 죽겠네 진짜 아 문을 문을 좀 열어 나랑 증상이 비슷하네 응 아니 방광이 개좁은가봐 저거 저거 무조건 온다고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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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필요도 없어 여기 거기라 틀어놔야겠다 창봉 창봉시치 진짜 바람 좀 쪄 볼게 아니 뭐 아니 이거 빨리 보라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성태는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느낌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로워 그래서 우리랑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정막이 오면 참지를 못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를 엔트리를 끝내고 나면 다 떠날 거 같으니까 느낌이 아 그래서 끊은 거구나 아 그리고 계속 창봉이한테 창봉이 도망갔다 도망갔다 계속 얘기하는 것도 말없이 간 게 비단 서운했던 거지 서운하니까 서운하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서운한 게 조금 왔어요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장난감 놓고 나오면 좀 덜한데 저게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차분이 오늘은 말 안 하고 안 가실 거지 아니, 어제 나 기절했어 어, 나도 졸고 있어가지고 아니, 얌얌 말 들으면서 졸고 있었어 아, 와서 티콘으로 티콘은 계속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 간 거지 했어야지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핸드폰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충격이다.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아니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 한 4시간인가? 3시간 동안 안 쉬고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한 거라고? 보이스로 했어. 보이스로. 음성으로. 그걸? 그걸? 아니 체력 장난 아닌데요? 굴리트인데? 그래 차라리 얍얍이 송도로 올라오면 내가 케어라도 해주지. 데리고서 술이라도 앉아먹고 밥이라도 맨날 먹지. 아 다 송도에 계시는구나. 웬만한 사람들 다 송도로. 그러니까 송도가 좋은 게 뭐냐면 송도파주가 좋은 게 내가 알기론 만 30세 이하는 송도파주는 종합소득세가 없어요. 아 30세 이하? 32세인가? 만 31세인가 이하까지는 아 어제 얘기한 거 35세. 35세. 35세 까지 종합소득세 세금 면제야. 만 35세.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돈 좀 번다는 젊은 사람들은 다 송도에 들어가니. 그치 청년 사업가들은 무조건 그리로 가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창업해 놓고 회사 차려놓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종합소득세 전부 다. 서울은 월세가 미쳤어요. 진짜 비싸. 서울 서울 월세? 응. 서울 월세 살면 내가 봤을 때 돈 못 모을 텐데. 그러니까요. 진짜 몇 백만 원씩 나가잖아. 거기 뉴욕인데 거의. 응. 원룸이 백만 원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싼데? 응. 진짜로. 서울은 안 돼.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살만해. 진짜.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뭐 회사 한 10분 좀 늦게 가고 뭐 이 정도지. 진짜 조금만 벗어나면 돼. 아니 근데 성태 부산에서 저렇게 안 나올 정도면 송도에 콕 박혀서 안 나오면 돼. 부산에 갈 때도 많은데. 배달 졸람한테만 송도. 아 배달. 응. 그리고 최근에 생기는 프랜차이즈 전부 송도 다 들어온단 말이야. 진짜요? 서울 뺨 따고 막 후렸지. 그리고 외국 거 특이한 음식들이 개 많아. 송도는. 막 정통 인도 음식. 근데 막 사장님 이름 보면 진짜 인도 사람이야. 막 그리고 뭐 파키스탄 음식 뭐 진짜 파키스탄 사람이야. 그냥 이름이다. 사장님. 형 역시 송도에 그 집 사셨어요? 약간 송도 홍보대사인데. 그. 그. 청약. 청약. 아 청약. 아 청약.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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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너무 고점에서 청약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마피 붙었죠. 마이너스 2억이야 지금. 마이너스. 마bury 콤 Пол district 2억이나 10만 내는 투자 maker 실패ыт. 또 일년에. 마이도로. 오프. 마이 뛰려. 마이도로. 마이도로 fed. 고居만이라. 마이도로 데려와. 마이도로. 마이도. 마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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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다. 마이도로. 마이도로. 요즘에 개밥만 먹잖아 와... 근데 그때... 방송에서 개밥만 먹는 이유야 내가 지금 그때 밥을 먹였어 어? 그... 안돼 안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아 그럼 현질 하시면 안되겠네 일곱에서 나도 현질 안하잖아 그래서 15만원으로 이렇게 띄운 사람 없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9단 가치를 띄웠어요? 유튜브 할래 그러게 15만원 했는데 갑자기 떴네 하겠다 아 그러면은 캐시 받아야되는데 응 의승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어... 아니 지금 성태 없을때 우리끼리 맞춰보자고 이렇게 해서 성태 없는동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전... 아 cual 아 사cam 아 근데 성태 저렇게 강아지 같나 ice 어大哥 그래 귀여워. 개같아. 개같아. 잠시만요. 아유 귀여워. 메사지인데? 어떻게 하는거지? 봤어? 잠시만요. 메사지? 도와줘요? 됐어. 이제 숨어아봐. 아니 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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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시청자 구독 경신 완료. 오셨어. 3년. 음. 아우. 꼬리만 까만색이네. 김우주. 김우주. 아이 선풍기 틀어서 더 난리. 김우주. 코에 안 들어가냐? 아네. 아. 아. 기술적으로 이것도. 아. 진짜. 고생이야. 진짜. 아. 오주 내려와. 제방. 제발. 피하게 나가면 안 돼. 여기 화생방이야. 제발 오주야. 김우주. 금연. 금연 자리네. 잠깐만. 나. 잠깐만. 오주랑 레슬링 좀 하고 올게. 아니. 아니. 팀을. 지금 어차피 오버대도 상관 없으니까. 아이콘. 저 카드. 조 Mire L seks가 더- 괜찮으면 은 아이폰 저 카드 써도 될거 같은데. 오주야 제발. 아이콘. 제발. 어떻게 생각해? 제발 이러이다. 아, 제발iliation. 아, 진짜 빨리 내려와. 네. 아, 제이크스. 제발. 나가는데. 왜 상상방이야. 왜 상상방이야. 안돼, 이녀석아. 너마저도 안돼. 왜 이렇게 올라가있지? 오저 관심 안먹을거야? 응? 이거 안먹을거야 오저? 먹고싶지? 일로와 자 먹고싶으면 니가 와야지 어디 흐르면 오라가라해 이리와 아 진짜 오는거 알고 저렇게 하면 빨리 오세요 귀엽긴 하네 제발 아니 안돼 귀여운거 알아가지고 너무 귀엽다 여기 와 여기 와생박이야 아니 지금 팀들 있잖아 이거 그만해 지금 팀들 그 사이사이에다가 저거 뭐야 아이콘 박을 수 있으면 아이콘 박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루짱하고 창봉짱하고 아이콘 박아요? 아이콘이 뭔가요? 이게 선수가 시즌이 있는데 시즌 중에 아이콘이라는 시즌이 제일 높은 시즌인데 그 시즌이 급여가 제일 높거든요 급여가 높은 대신에 능력치가 좋아 아 아 선수를 그럼 사야되나 아이콘 선수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능력치 지금 있는 선수들이랑 비교해봐서 아이콘 선수가 더 능력치가 좋다 싶으면 싸요 또 싼건 싸요? 응 안 비싸 1카 2카 뭐 이런 뭐라고 해야돼 1강 2강 뭐 이런것들은 엄청 싸기 때문에 솔직히 사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급여 때문에 못쓰는거라 얘네 너무 급여가 높아서 맞아요 3카까지만 사도 엄청 엄청 그러니까 3카는 비싸나네 넣을 자리 있으면 사서 3카 정도 되는거 능력치 되는것들 끼워넣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이해도 안듣고있어 얘영이 응? 아니야 아니야 누구 아 근데 저는 필요 저는 1대1 안나가죠 그러면 필요없는데 음 음 2대2니까 사가고싶어 상부님 맞아맞아 나는 사고싶어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보거형 미안해 미안해 나 왔어 이거 아까 하던거 마저하자 나 켰어요 어 너 그 네가 담배 안피면 되잖아 아 미안해 내가 담배 안필게요 급하니까 내보내면 또 시간걸리거든 그냥 바로 나 보고있어 지금 미안해 그 너도 한번 우선 우선 팀은 팀 이름은 내가 아무렇게나 지었어 팀이름 이걸로 가도 되는지 먼저 컨펑하고 어떻게 했는데 뭘로 했는데 뭐 수보가 많을거 아니야 아 하나밖에 없어 지금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봐 네가 왼쪽맨 위에 있으니까 왼쪽맨 위에 왼쪽맨 위에 어 깜짝이야 어 야 오즈야 아 얘 문 닫혀서 나갔다 잠깐만 형 진짜 잠깐만 30초만 응응 챕스가 문 닫아가지고 오즈가 약간 폐쇄공포증 있거든 챕스 괜찮아 챕스 괜찮아 문 닫으면 진짜 놀래거든 얘가 내가 맨날 문 닫아놓고 막 그 그 얘가 진짜 그 심장사상충 바르는거 진짜 무서워하거든 한달마다 고양이들은 한달마다 심장사상충 바르는데 이걸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맨날 문 닫고 못 도망가게 하고 강제로 붙잡고 바르니까 얘가 진짜 무서워해 어 미안 얘기가 길었지 왔어 어 쏘리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흐름 너무 끊었어 미안해 어차피 흐름 없어 우리 이거 지금 지금 나도 지금 약간 처져있는거 졸려서 처져있는거니까 너 때문에 삐져서 그런거 아닌거니까 오즈 오랜만에 봐서 너무 귀여웠어 좋았어 귀여웠다 귀여우시잖아 이제 담배 피워도 되잖아 응 저 저 저 새끼 저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고양이 내보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가 진짜 있으면 신경쓰 넌 본능의 동물이야 넌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오즈가 더 낫다 내가 봤을때 담배 연기 저 저 올라오는거 봐라 저 저 오즈는 담배 안 피시잖아 응 나오잖아 응 담배 좀 끊어 뼈 사고 아니 형은 담배 안 피지 나 담배 졸라 그래 피우사 개꿀초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끊었지 아 진짜? 연애하는데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뭐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담배 싫어하는데 아 진짜 두개 참았다고 그렇게 꿀초 아니 형이 표현한대로 그렇게 많이 폈는데 천양이한테 물어봐봐 나 보루로 사다놓고 두값 세값이 폈어 와 하루에 얼마나 폈었는데 하루에 두값 세값 와 아니 형 잘 폈 아니 이거는 형 대보고가 아니라 형 형수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돼 나 지금 죽었을걸? 그니까 응 형 생각해가지고 형 너무 사랑해가지고 끊으라고 한거야 근데 그때 담배필 하루에 폈어 봐 사람이 근데 그렇게 담배필 때는 살이 안 찌더라 아 그렇게 필때 살이 아 살이 아예 아예 안 쪘는데 근데 혁준이는 왜 담배 그렇게 피는데 왜 이렇게 살 아니야 아니야 혁준이라고 있어 채팅창에 한번 응 응 그거 그것마저도 칼로리로 소비를 어어어 에너지 에너지와 환원하시는거지 어 이제 이거 얘기할까? 얘기할까? 형 진짜 감사하다 형수님이 형 오래 볼 수 있잖아 진짜 세값이 폈으면 진짜 형 건강 안좋았을 수 없겠다 그래서 끄는지 한 10년 됐어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뭐야 아니지 결혼할지 결혼할지 응 그 뭐야 팀명 쌍랑감자 어때 쌍랑감자? 응 아니 너무 나만 있는거 아니야 팀형이 그럼 뭐 어떻게 할래 좀 그런데 쌍랑자가 뭐에요 다같이 팀 느낌으로 좀 하는게 그래 의견 제시하는거에요 의견 제시 쌍랑감자 쌍랑감자 나 너무 좋거든 내 입장이니까 너무 좋지 근데 쌍랑감자가 이제 독을 품었다라는거거든 독났단 아아 쌍랑감자 먹으면은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시취해적단 1번 보기 1번 보기 1번 쌍랑감자 보기 2번 시취해적단 보기 3번 더 나올거야 이제 채팅창에서도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아 브레인스톰닝하는데 음 해적단 또면 너무 겹치면은 좀 그래 보기 3번으로 넘어가 지금 1번이 지금 우선이야 형 형이 말했던 그게 제일 좋아 지금 응 쌍랑감자 일단 1번 쌍랑감자 일단 1번 그리고 아 또 뭐가 좋을까 시취해적단 뭐가 좋을까 음 울먹 울먹 아이 안 울어요 이제 안읍니다 아 뭘로 하지? 울먹 울먹 해적단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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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 그만 진짜 멘탈 멘탈 갈려 진짜 멘탈 갈려 멘탈 갈려 이제 오케이 멘탈 관리해 멘탈 관리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 저 아까 좋은거 배웠습니다 천심환 천심환 사올게요 아 효과 있대 나는 근데 나도 사올까? 사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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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필요한거 같아요 사와야되나? 아 어제 약간 그 보면은 어제 꼬라지 보면 응 어? 응? 발병 면접 긴장에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은 효과 있죠 그럼 긴장 안하게 되는거야? 새가슴만 발병 새가슴 새가슴 좀 덜할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우리 다 새가슴이니까 새가슴으로 가자 그러면 응 아니 아니 새가슴 아니야 우리 사람이라면 다 새가슴이 어울려? 새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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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름 따라간다니까 진짜 니가 판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따라가지 조심해야돼 제일 큰 가슴이 뭐죠? 곰? 옆가슴? 아 아 새 새 새 새 아 제일 큰거는? 아 그 가슴말고 나만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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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또 내 위주다 아니아니아니 아 그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지 왜냐면 이제 다른 우리 팀원들이 유구남들이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태야 너가 솔로라는 거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잖아 그럼 이거 어때요 나만 솔로아리 솔라님 아니 너무 뇌절인가 뭐라고 아 솔라가 뭐라고요? 아니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니 그 감자는 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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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웃긴게 실패한 드립했어 미안 잊어줘 잊어줘 진짜 잊어줘 참명하기 힘들어 잊어줘 솔라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쳐보지마 괜히 쳐보지마 진짜 흑역사야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야 흑역사야 진짜 내가 죄인이온 아 안되겠다 아는 솔로 아니면은 이제 아 새가슴씨 cc 아 새가슴씨 fc 주기 두개 일단 보기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브레인스톰이 하다보면 더 재밌는게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나도 팀명 많이 정해봤거든 나중에 후회할 때 있어 아 이걸로 할걸 팀명 약간 그럴 때 있거든 밥은 날을 젓고 뭐 higher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내려치지마요 긍정적인게 좋죠 그치 그치 왜냐하면 또 닉갚 할 수 있다 일단 보기에는 넣는데 우리 우리팀 우리팀 채팅창 한번 봐봐 그 디스코드 디스코드 경기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오른쪽에 채팅 열기에서 봐봐 디스코드 철장이랑 당군영방이구나 상관없어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쓰자 자유계신판? 아니면 아니 아니 철면수심대 당군팀의 경기중에 오른쪽에 보면 채팅 열기 있어 오른쪽 클릭 아 봤어요 어 여기다가 대기실거 아니 경기중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올렸어 형님 네 형님 아 연습중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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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명정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팀 명도 정해야돼? 얍얍이나 보고중에 나랑 1대1만 아 제가 제가 할게 형님 아니 뭐 팀은 일단 먼저 정비부터 해야돼서요 저는 지금 못하거든요 어 제가 알게 형님 나 연습좀 하게 네네 팀 명그러면 얘기를 트레이스토밍하고 천천히 생각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 그거하고 우선 엔트리 먼저 봐봐 엔트리 내가 엔트리 보자 내가 막 짠거거든 엔트리는 어 형 봐봐 아 이거 임의로 짜는거야 형이? 어 내가 그냥 아까 하면서 하면 임의로 짜 봤거든 어디있어 나도 볼래 아 아니 이거 저희만 볼 수 있는거에요 아 그래그래 아 이거 형 형 이거 지금 걸어놨어? 아니 엑셀 볼 수 있는거 아니고? 이쪽 아니 너만 DM으로 받은거니까 아 그치 그치 나는 나는 모를게 오케이 형 실수로 막 조축해 툭방에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니 뭐 봐도 뭐 상관없지 솔직히 뭐 다 커서 뭐 뭐 그 나물이 그 콩나물이 있는거 아니야 형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저기서 우리한테 맞춰서 나온다니까 철수 형이랑 형태야 나는 괜찮아 아 어차피 철수 형은 독고다이야 혼자 나오지 그래 맞춰서 나와 맞춰서 나와 그렇게 해버려 그래 그래 내가 이기면 되지 그래 뭐 니가 나 아까 이겼잖아 아니 너 진짜 진딱성 아니 오늘 뭐 철수 형 못 이긴 사람 있어? 다시 한번 못 이길거 같은데 아 아까 리노 컨텐츠 줬는데 에? 어 리노 컨텐츠가 5대2로 졌어 아니 그 피리니? 오 아니 형 5대2요? 5대2로 졌다니까 아니 피리 아니 근데 피리니 팀 아니야 리녹님 저 하하님의 팀 그러니까 리녹님은 저걸로 나온거잖아 리녹님은 고인물로 나온거야 에이스로 아니 5대2로 졌다고? 뭔데 왜 그렇게 졌어요 형님? 나 골을 못 넣어 이게 엄살이 아니라 골이 안 들어가 에? 아니 형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 근데 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몰라 근데 왜 저한텐 그렇게 하세요 형님? 너한테도 아까 졌잖아 아니 지금 아까 전에 왜 이거 지면 안 되니까 하하하하 아까도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되잖아요 형님 아 그게 마인드가 안생겨 이 친선전할 때요? 근데 형이 짜는대로 이렇게 할거 같다 아 여기 얘기해 그치? 응 약간 그 느낌으로 갈거 같지 않아? 응 거기에서 이제 지금 피링이로 포지션 잡힌 창봉이하고 내루짱하고가 자기 순서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음 저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거 같은데 뭐 뭐 내가 좀 덜 나가니까 이때 나가고 싶다 뭐 더 나가니까 덜 나가고 싶다 더 나가니까 덜 나가고 싶다 뭐 이런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앞에 안했던 사람 해야 되니까 첫날도 둘째날도 아 근데 첫날에 안하는 사람이 있구나 첫날 첫날은 다 하는데 응응 둘째날에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네 둘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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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근데 그게 결승전 가면 다 해야 돼 그게 지금 결승전 전이고 그게 본선이잖아 그냥 결승전 사면 되니까 응 이제 결승가면은 해야지 이게 베스트인거 같다 내루시친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귓도합니다 귓도한다고 네 엠지 안해 뭐라그랬어 뭐라그랬어 구토한다고 디또 디또 아이씨 형 티낸다 또 구토 어? 구토 구토? 또 듣고 싶은대로 듣는다 형 디또 디또 아 이 미친 호동생 이 미친 호동생 그게 뭐야 아 온통 머릿속이 온통 축구야 온통 그 녀석들로만 가득 차있어 진짜 두개 줘요 그냥 헬축게리 대가리에 들어있어 가득 찼어 축구가 그냥 응 축구말이 있어 전명해버렸어 전두영은 아니 어저께 아 맨시티랑 보고와서 너무 이렇게 할걸 엔트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인트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는 뭐 따로 직전에 거는거니까 지금 안정해도 될거 같고 그치 니로 어 니로 니로 다들 니로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니로 혼창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형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형이? 아니 혼자 아니 혼자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 존나 모르겠어. 아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인데요. 저도 그걸 어그리합니다. 인정합니다. 디토인데 영어로 디토에요. 아니 형 뉴 진스 몰라요. 아니 근데 뉴 진스가 맞는 건 아니고 영어 슬랭어 같은 약간 그런건데 외국인들도 쓰는건데 그거를 디도라고 아 이 형 뉴 진스 잘 몰라 이 형 뉴 진스 잘 몰라 뉴 진스는 알아임마 뉴 진스는 잘 모르고 뉴 진스는 잘 알아 매달 확인하셔 그건 맞지. 에어컨은 빵빵하게 트시니까 컴퓨터 두개 에어컨에 뉴 진스는 뉴 진스 많이 나오지 어 뉴 진스 많이 나와 뉴 진스 봐야돼 안보면 큰일나 뉴 진스 이번에 새 노래 나왔잖아 어 저 다 들었어요 아니 나는 진짜 뉴 진스 노래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뉴 진스 내가 왔을때 그 그 프로젝트 하는거 같애 뭔데 들어가 어 그거 슈퍼샤이 그거 하는거 저저저저저저저저 네로짱이 춤춘거 있어요 유튜브에 어 진짜? 어 검색해서 하나 보세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하면서 막 아니 그거 슈퍼샤이 진짜 그냥 약간 새로운 뉴 진스 등록해 보네 진짜로 진짜 그 바운스가 약간 그 뽕짝 바운스잖아 아니 개웃긴게 나는 구독만 해놨는데 연관에 막 네로짱 그 슈퍼샤이 춤추는거 뜨고 미친만두먹는거 뜨고 계속 떠 그래서 구독을 다시 끊을까 뭐 그렇게땐 하하하하하하 역시 역시 반복어는 저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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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로 움직이나봐요 해바라기같은 녀석 하하하하 고개를 팍 숙였어요 다행이네 비타민 D가 모자란다 합성이 안되나봐 와 좋다 길었다 슈퍼샤 슈퍼샤 어 유닛닛도 노래 내셨던데 내꺼 아닌가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밀차트에서 1이래요 뉴진스보다 위에요 어디서 1차트에서? 밀차트 근인들 차트 아 밀차트 유니시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형님 뉴진스보다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옛날에 그 밀리터리 차트 1등한게 거기에 있잖아 그 뭐지 우아래 그거랑 그 저거 뭐야 아 그 뭔데 그 있는데 아 그래 우아래가 뭐 위아래 우아래가 뭐에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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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는거에요 형님 우상산 아래 아래 3클릭 조정 우아래 우아래스 우아래스하면 알아듣냐구요 우아래 우우아래 우아래 우아래 나 나 보고랑 지금 연습중 뭘 할 때 이래? 나 연습중 해야될것같아서 아니 진짜 오늘 분위기 테라폼이 다 있네 아니 오늘 왜이렇게 당근이야 아니 그 형님 반응 너무 잘하시는데 누가 다야 내가 사실 4대1이예요 4대1이예요 형님 나 지금 10전 대보탕으로 좋네 열심히 짜서 먹이는데 지금 아니 나 슈팅이 안돼 왜이러냐 아니 밤 되면 약발이 막 다 쓰는거야 약발이 다 터져 아 그러면 우리팀 어쨌든 우리팀은 저 들어가실분들 들어가야지 기다리시니까 창봉이형은 그런거 얘기 안해도 알아서 가니까 창봉이형은 걱정하지마 벌써 택시타는거 아니야? 벌써 갔다고? 저기 있어요 이제 들어갈게 아 형 웬일이야? 고생해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창봉이형이 쓰러졌어 우리 창봉시티 창봉시티 내일은 왜 뭐가요? 아니 아까 너무 웃겼죠 형님 뭐 한번 더 먹이는거에요 형님? 한번 더 하는거에요? 미안해요 내가 좀 잘했지 수간참시야? 아니 근데 잔인하다 할만할거 같은데 다음에 또 할만한다고? 어 지지 않아 좋아 창봉이형 지금 긁혔다 근데 창봉시티 그거 알아요? 복어도 지금 5대1이야 한잔해? 아니 이 형이 잘하는거야 이 형이 잘하는거야 복어는 왜 갑자기 맛이갔어 밤이잖아요 형님 박버거 아니 저 애들 재우느라 두명 다 재우느라 그리고 우리 복어형 어제 에너지 다 소진하고 왔잖아 열심히 즐기셨잖아 아니야 어제 소진하진 않았어 아 받고왔어요? 아 그럼 굴리트가 아니라 홀란드 걔는 진짜 옛날에 한 천년전에 태어났으면 바이킹이야 와 아 존나 멋있어 진짜 존나 커 아 우통 깠다며 어 아니 이런말하면 좀 그런데 내로짱 귀막어 아니 진짜 홀란드 진짜 아 와 개 미친 뭐 약가슴 뛰어넘는 개 거대가슴 진짜 존나 커 존나 커 사람이 그냥 가슴도 존나 커 아니 진짜 실제로 축구하는 사람 상대팀이 존나 무섭겠다 아니 어느정도냐 하면 걔 누구야 오블락이랑 서있었는데 오블락보다 커 보이더라 어? 그 2m 사람이? 어 걔는 떡대가 있다 어깨가 아니 홀란드도 한 2m 되는거 같애 아 실제로 한번 보고싶다 영접하고싶다 맨시티 갈래? 너 지금 썰 푼다고 형님 맨시티 가실거에요? 나 겨울에 맨체스터 아 좋다 형 그럼 네? 미안한데 밤엔 너랑 연습이 안되겠다 아 아 아 형 형 아 형 미쳐요 홈주대 아니 형 나 나와봐봐 내가 나갈까 형 아니 홈달라고요 형님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홈달라고요 형님 나 초대해줘 아니 홈달라고요 형님 아니 홈달라고요 형님 홈주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나도 할까? 하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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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달아올랐거든 아 둘이 앵? 얘들아 괜찮아? 아니 나 그러면 나 팀 짜야돼 나 팀 짜면서 들어야겠다 라디오처럼 들을게요 야 패키지 새로 나왔어 뭐해? 지금요? 스커트메이커 8월 1일이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멤버십 받아 다들 어 그래요 어 그러네 어 받아야돼 1월 되기 전에 그 캐시도 그 7대 1이고 주는거 리셋된거 같던데 아 진짜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당군형이 이런거 진짜 꼼꼼하시다니까 걔 알뜰해 진짜 당군형 지금 진짜 쿠폰 한 집에 막 이렇게 한 100장씩 있으실걸? 진짜로 마트 막 이견방 알바시냐고요 마트 그 빼빼로 빼빼로 하나 더 주는거 막 이런거 있지 빼빼로 100원 할인 쿠폰 쿠폰 다 모셔가지고 계산할 때 쿠폰 16개씩 내시고 막 그러신다니까 진짜 아니 복어야 무슨말이야 진짜 진짜 알떼살떼 검소하시고 당군형을 배워야돼 당군형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제일 오래 사는거에요 님들 너 지금 막 1600배 뽑았다고 너무 신난거 아니야? 진짜 아니 형 1720만배 아 오케이 1720만배 그거 단위 추가로 해줘요 단위 아 맞아 1720만배 대단하다 그 계산업도 1720만배 까지 딱 떨어진다니까 그렇지 딱 떨어진다니까 근데 뭐 기준인지 몰라 형 X는 그럼 얼마일까요? 그거를 진짜 15만원에 단돈 15만원에 뽑았다는게 진짜 대단하다 형님 15만원 밖에 안될 형님 15만원으로 10만원은 가지 10만원은 좀 대단한거지 진짜 형님 형님 30 33조인데 1720 20만배면 뭐야 그러면은 뭐를 곱하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형님? X가 뭘까요? 모르겠다 빨리 박정식 한번만 형 보여주시면 안돼요? 너 나 지금 멘탈 공격하는거야 형 아 형님 뭐나봐 동일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이제 공항 딱 했잖아 과금이나 할까? 지금 그냥 다 해버릴까? 아 미쳤나 형님 이거 지금 해놔 나 내일 좀 해야겠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 지금 할까? 사회가 없어 아 아 운동? 아 이거 맞아요? 아니 매물이 없어 지금 맞아 매물 아예 없어 일단 복사해봐 이거 이번에 얘들아 뭔데 잠깐만 4222 지금 제가 하고있는거라서 아니 아니 형님들은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좋은거 나도 같이 쓰자 나 전술 복사해야돼 지금 개똥이하고 같이 쓰자 뭔 개똥이야 형님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전 똥보다 못하게 되는거에요 형님 너는 아니잖아 전 뭐 해산동이니까 형 원래 개보고잖아 뭐 복어 똥이냐 그러면? 아니 형 개복지 개복지 형이 어차피 싸도 개보고 똥이라 괜찮아요 형은 타격 없어 타격 없어 생선들은 똥 싸도 그렇게 안들어 맞아 다른 팀들은 실력 어느정도야 다른 팀이 아니잖아요 깨끗하지 다른 팀들 실력 좀 알아? 얘네 얘네는 해봤지 한동숙이네랑 한동숙팀 말고 다른 팀은 고기 도처 도따 도따야? 도따에는 누구야 team 선수 여기 강소연이랑 어 오오오오오오 칸나님 반칙반칙반칙 천하나 해봤는데 강소연은 무료 칸나님은 은희님 선백님이랑 비슷했어 근데 강소연님 세미프로2 가셨었어요 우리도 우리도 세미프로2 그냥 좀 하면 돼 우리 우리 지금 윤희도 세미프로2인데 그렇게 말하지마세요 저의 내로짱 열심히 해서 세미프로1입니다 아 나 이거 해야겠다 어? 우리 하루 전에 간대? 아니 네루짱님은 잘하셔 네루짱님은 잘하시잖아 기본적으로 잘하셔 우리 네루짱 열심히 해서 세미프로원이라고요 형님 너무 빡센데요 이거 무슨 전술을 또 바꾸신다는 거예요 형님 어 나 전술 바꿔야 돼 하나도 안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 바꿔야 되잖아요 선수는 뭐 상관없다 4일리일리는 그냥 하고 4일리일리에 접혀 야 얍얍아 너 골키퍼는 꼭 바꿔라 아 전 진짜 지금 검색했어요 나이스 근데 살려면 이거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코인으로 바꿨어요? 나 지금 아 바꿨지 코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거래불가로 만들어야지 아 거블로 이거 사지 말고 사서 오카 사서 거븐 만들면 되잖아 아 일단 아이콘을 사서 어 거블로 쓰고 대회 끝나고 다시 돌려놔야지 그리고 팔아야지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이거 거븐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는 8월 말에 패치고 지금은 그냥 하면 돼 아 그럼 지금 그냥 이거 오카 사가지고 거래불가로 써 에이전트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죠 어 대회때만 그냥 쓰고 끝나면 그 복구권 사 아 오케오케 그래 다시 바꾸고 끝나고 쟤네는 개입사 안 들어가냐 아니 형님이 진짜 이거 아니 진짜 이런 거에 있어서 권위잔데 그래 요즘 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 진짜 이걸 먼저 하시는 약간 선발대라 우리한테 진짜 액기스만 딱딱딱 뽑아서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정보 필요가 없잖아 지금 나 엄청 그거 템이 잘 봐야 된다 모먼트는 1카라서 템이 깨지는 거 있으면 혹시 어 3개까지 밖에 못쓰잖아 모먼트 어 잠깐만 아 어차피 저 금빛물결 못받아요 지금 아 못받아? 그럼 어차피 7명이야 그럼 상관없지 그리고 급여도 어차피 무한이잖아 은빛물결 은빛물결은 은빛물결은 몇명 8명 8명 7명 아 8명인가 어? 나 은빛도 깨지나? 잠깐만요 그래서 그래서 모먼트를 3명만 쓰는 거예요 은빛은 플러스 몇이에요 은빛물결이 아 안깨지네 안깨지 너 뒤튼카를 블리트 2개는 응카잖아 그니까 아이콘 응카를 쓰면은 엠파드 발락만 모먼트잖아 아 아이콘이 아 모먼트가 둘이라서 안깨지네 어 안깨져 3개만 안깨져 모먼트 3개까지 안깨져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체으 쓰면 돼 근데 체으 말고 또 잠깐만 얘네 16,17조 이거 체으가 체으 얼마야? 와 뭔데 안 비싸네 아 어차피 얘네도 리디거 토머리 이런 애들도 급여만 올리고 오카 쓰면 은빛물결 그다 받잖아 맞아 와 근데 야 체으 아 다 바꾸잖아 다 바꾸잖아 푸르투아인가? 저 이제 체으 네 푸르투아 근데 고강 써도 되잖아 사실 아 푸르투아를 차라리 체으 체으은 근데 첼시에서 체으지 아 그니까 나 진짜 체으은 너무 하고 싶어 두 맨이랑 이름부터 체으인데 아 그리고 이거 아이콘 아 그니까 이 모먼트가 너무 간지나 골키퍼 모먼트? 약간 하스스톤으로 치면 황금카드 느낌 움직이고 약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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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그냥 밋밋하잖아 아이콘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황금카드 느낌 그죠? 그치 뭐지 하스에 다이아 카드 났어 하이바 근본이잖아 오 오 야 키가 크루투아가 더 크긴 하거든 어 아 아 한 3cm 차이긴 해 근데 스탯은 내가 비교해봤는데 22챔 크루투아 쓰면은 가격 비슷한데 칠카가 스탯은 체으가 더 좋고 그래요? 어 아 아 23토띠 어 23토띠 23토띠는 매물을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 아 23토띠는 소극적 크루스가 있어서 안 쓰는거죠 맞아 아 여기엔 또 없어? 아 소극적이네 적극적 어 근데 22는 스탯도 좋아 아 스탯발로 아 정말 소극적이 요거 아니야 소극적? 그래서 잘못필거 같아 어 대신에 특성은 똑같아 22챔은 특성이 똑같아 아 아 22챔 22챔 칠카면 가격도 비슷해 8카는 너무 비싸고 칠카 칠카 팔카말고 어차피 응대응대응대 어 칠카만 해도 칠카만 해도 충분히 지금 쓰는 팔카보다 훨씬 좋죠 그것때문에 너 지금 쓰는 크루투아랑 네 비교도 안되죠 당연히 좋지 근데 채우랑 비교해야지 채우모먼트랑 근데 채우모먼트가 스탯이 한 1123 이정도 높거든 아 뭐야 1123 아 스탯바를 조금 받는구나 어 근데 그 스탯 을 더 중요시하냐 아니면 네가 그냥 키 큰 크루투아를 쓸거냐 요거는 이제 너의 선택의 문제지 아 근데 원래 쓰던게 이제 키 큰거라 이게 좀 걸리긴 한다 그죠 이게 약간 채우면 아 190 190도 크지 아니 수비수는 왜이래 미쳤 팀컬러 7로 받으면 안돼요? 어? 아 팀컬러 7로 받으면 안되요 형님? 아니 팀컬러 상관없이 그냥 강화 단계만 팀컬러 어차피 똑같은게 에이 이게 뭐야 에이 팀컬러가 똑같잖아 어차피 같은 채우면 4로 받아야 됐네요 아 1카니까 2카로 아 2카 아 2카 아 2카 만들지마 돈써요 오바요? 거부를 그러면 나는 크루투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응 스탯이 그리고 형님 별 차이가 안나 오히려 크루투아가 응? 더 좋아? 나이스 와 좋았다 아쉬라파킴 팀컬러 나출해 아니면 둘 다 써봐 해가 뜰라나 이제? 어 갑자기 가게 좋네 흐흐흐 형님 집중하 잠이 확 깨드라고요 형님 너는 닿으면 안되겠다 이러는데 나이구 크루투아보다 좋은 에 머리 내일거 에너지 땡겨 써보고 있어 형님 형님이 진짜 와 이거 권유자다 그냥 주식이 주식이 아니라 그냥 검색하면 나오면 주식온라인 이거 다른 게임이잖아 형님 주식온라인이잖아 여러가지가 주식이 아니라 이거 근데 나 같으면 채흘 쓴다 이거 채흘 헤드기어 쓰고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아 멋있다 파이버 이거 그니까 와 이거 안 넣어? 보일 거 아니야 그 디자인에 안쓰 와 안쓰나? 안쓰나? 1게임 들어가면 보일 거 아니야 안 보여 아마 공간에 쓰고도 대가리 뒤집었으면 멋있긴 하지 특성은 똑같애 둘이 특성은 둘이 똑같애 멀리 던지기 침착함 저크 아 있네 똑같지 파울 아니야 이거? 특성은 똑같지마 아 고민이 존나되네 형태야 채씨는 채의야 그럴때는 몸 고유 고유 몸 봐봐 고유는 크루투아 몸이 몸이 마름인지 둘다 마름인데 크루투아만 고유 고유가 나아 그러면 맞아 마름 좀 중요해 말라야 잘 뛰어 두가 마름인데 나도 농반대가 마름이거든 농반대쌀 근데 대하가 고유야 근데 고유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뭐 막 그렇지 않은 거 같아 훅볼 차이 막 열 번 차면 하나 뭐 이러고 다이어가 근데 그게 크긴 한데 근데 킥퍼 고유는 의미가 있다 난 백오비치밖에 안써와서 모르겠다 아 씨 근데 니가 좀 거슬리네 뭐야 다 써 어 아 근데 괜히 역체감 느낄까봐 형님 근데 형님은 어떻게 애들이 맨날 저 앞에 서있어요? 둘다 사보자 그냥 근데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야 소기코가 너도 알다시피 뭐 좋다고 무조건 잘 막는 건 아니니까 크루시티야 전화시가 없는데 쿠투아라 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스탯이니 라이브랑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잘어갑니다 아 재밌었다 뭐가 고맙다 이거 오카만 해도 잘어갑니다 형님 어 들어가 되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근데 이거 그거 톡방에서 물어봐야 되나 내일